으으야 램 시작 자 2023년도에 새롭게 리메이크 된 데드스페이스 야아 일렉트로닉 아첩에서 만든 정말 오래된 옛날 고전게임 어 니콜 많이 사갔어 요 이번에 그래픽이 완전히 새롭게 렌더링 되서 재출시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래픽만 개선해서 그냥 재탕하는 그런 게임들 별로 안좋아했거든 와 근데 데드스페이스는 킹정이지 와 그래픽 봐 제가 옛날에 진짜 옛날에 중학생 때 공포게임 공략 블로거였거든요 공략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 첫번째가 둠쓸이였고 두번째가 데드스페이스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준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게임이 데드스페이스죠 하아 이거 참 많이 했었는데 오 해먼드도 매형이 좀 많이 바뀌었네 목소리랑 이슈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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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오리지널 아이작 그 데이트스페이스에서는 아이작이 대사가 없어요 얼굴도 안 나와 근데 여기선 그냥 대사가 있네요 아 아주 좋아요 자 근데 솔직히 데드스페이스는 엄청 유명한 게임이었고 해봤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계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있는 게 이시무라라는 거대 전함이거든요 전함은 아니고 그냥 우주선인데 멀리 고장이 났다 지금 고장이 나서 우주에서 체류하게 됐다라는 구조신호 구조신호를 받습니다 아니 저기요 설명하고 있잖아 뭐야 이거 그래서 구조신호 받고 우리가 수리하러 온 거예요 주인공은 엔지니어입니다 수리공 어 근데 도킹하려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들 무사하네 원래 요즘 나오는 공포게임들은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는데 역시 명작 게임은 시작부터가 다르고 와 야 등밟아 미쳤다 와 와 그래픽 진짜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쇼트 얘들아 진짜 소리 지금 잘 들려? 아주 만족스럽게 들리고 있어요 너희만 믿는다 내가 나중에 녹화 영상 딱 봤는데 소리 엄청 작게 들리고 그러면 난 정말 서운할 거야 완전 잘 들려? 오케이 게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사운드는 충만하게 와 야 아이자 뭐야 벌써부터 지금 풀옵션 슈트 입은 것 같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야 인터페이스까지 야아아아 옛날에 그 감성을 자극하는 옛날 인벤토리 야 야 입체적이야 아 흥분되는구만 불이 났네요 텍스트 로그 아 그리고 옛날에 데드스페이스는 한글 정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글 패치를 어거지로 입혀가지고 막 폰트도 안 예쁘고 막 깨지고 글을 썼단 말이야 한글로 플레이 하려면은 되게 악조건 속에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한글 정발 기가 막힙니다 지금 눈물이 납니다 와 그래픽 진짜 와 나 나 나 투 컵 맞추길 진짜 너무 잘했어 엄마아 우리 성적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çok 최대한 스토리에 대한 슬퍼는 하지 않고 아는 척 하지 않고 처음 하는 것처럼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요 이거 뭐 거의 한 20년? 15년 전 게임 아닙니까? 저 안내 메시지는 왜 자막이 안 나와요? 벌써부터 쓰레기의 기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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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냥 구조신호만 받고 막 왔는데 지금 아무도 없네요 야 근데 이 문 여는 방식은 진짜 전설 아니냐? 데드스페이스가 어? 아 나 진짜 게임 미쳤어요 강제로 열기 와 대박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미쳤어 와 야 불빛 효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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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길 잘했어 텍스트 로그 이런 건 안 읽을게요 주변을 수색하래요 로케이터를 따라가 현재 목표를 찾으세요 로케이터 오 이거 원래 컨트롤 키였는데 X키로 바뀌었네 이게 진짜 신박한 기능이죠 또 데드스페이스만의 전용물 내비게이션 기능 아니 진짜 이거 아 진짜 사이버펑크 같은 개쓰레기 게임 그런 거는 막 요즘에 나왔는데도 이런 기능 없는데 이게 몇 이제 십몇 년 된 게임 맞아? 진짜? 아 지금 생각해보니 초갑게임이네 피해 보고서를 확인해봅시다 그냥 고철덩어리가 됐네 이시무라 호가 아 전기 들어오는 소리구나 깜짝 놀랐네 어 뭐야 아 다른 malfunction no the quarantine systems are all fine wait do you hear that yeah yeah I hear it oh oh wha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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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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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닫아! 왜 안내려가 와 이 명장면까지 그대로 재현하다니 진짜 사랑합니다 데드스페이스 피칠감 된 모습 좀 봐봐요 내 나머지 몸을 찾아야되는데 저거 뭐야 여기를 열려면 이제 퓨즈를 보셔야되요 이 반짝거리고 있는거 그럴려면 무기가 필요하겠죠? Cut them Cut off their limbs 그들의 사지를 잘라라 지금 써있네요 자 우리의 첫번째 무기 대망의 플라즈마 카타 여기있네 참고로 이거 원래 무기가 아니라 공구입니다 뭐 자르는 용도 뭐 자르는 용도 야아 무기 야아아아아아아아 하 무기 짚는 것까지 감동의 연속이 돼 진짜 미쳤다 게임 플라즈마 커터 플라즈마 커터 조준 어 공격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가로 공격 세로 공격 이렇게 각도를 변경할 수 있어요 가까이 가서 2키 눌러서 탄창을 얻고 돈도 먹고 장전하고 야 또 데드스페이스만의 굉장히 특이한 어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 밟기 공격이 가능합니다 뭐 보통 아이템 먹기 위에서만 쓰이는 기능이기는 한데 이게 또 되게 특이한 시스템이잖아요 다른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보통 좀비 이런 것들 나오면은 머리 쏘면은 다 한 방인데 여기서는 사지를 잘라야 돼요 머리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팔다리를 잘라야 돼요 자 이걸 쏴서 어 뭐야 쟤 너 아이템 안 주니? 주네 원래 데드스페이스1에서는 그냥 죽기만 해도 아이템 줬었는데 에 에 에에 아이템 이렇게 밟아서 아이템을 얻는 시스템은 투에서 채용을 해왔나보네요 으으으 불쌍해 이 환풍구 노이로제 선두주자 데드스페이스 환풍구를 조심해야돼 와 이게 뭐야? 침장박동 소리 들려요? 뭐지 이거? 사지를 자르라고 계속 힌트를 주고 있죠 오! 소형 구급팩 킬팩을 얻었어요 메딕팩 좋아요 뭐지? 어? 뭐야? 어? 뭐야 시체가 사라졌어 에? 에? 아 아닌가 내가 발로 차서 여기로 온건가? 뭐지? 아 방금 뭔가 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읽 하고 움직이는 소리 들렸잖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오! 같이 잘 도망쳤네 난 모르는데 아! 참고로 아이장의 여자친구라고 니콜이 있는데 그 니콜이 이 이시무라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도 볼 겸 여기 수리도 할 겸 온 거예요 임무 추적 중 여기 이렇게 퀘스트도 이렇게 목록으로 나오는군요 손상된 트램 교체 데이터 모드 찾기 오케이 어떤 퀘스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퀘스트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겠죠 여기가 세이브 스테이션 이야 진짜 돌았다 게임 세이브 스테이션까지 멋지면은 어쩌란 말이냐 으응 우와 야 뭐야 죽방이 원래 이렇게 강력했나? 원래 이렇게 강력한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건 뭐야 인벤토리 여긴 뭐디 어... 메인 퀘스트는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 에... 퀘스트를 데이터보드 찾기로 해볼까? 그러면은...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설정을 하냐 엔터 목표 추적 하고 하면 이쪽으로 가진 애 그래 여기가 먼저 가보자 어우 어두워 여기 뭐 고개 숙여서 갈 수는 없는 거지 안 끼키 없어 으아... 야 그래픽 진짜 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적의 사지를 절단하여 탄약을 절약하세요 사지를 잘라 적을 빠르게 처치하세요 적을 해체하여 속도를 늦추세요 이게 굉장히 초창기 때 나와서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이거 원래 엄청 진짜 무지하게 잔인한 게임이에요 너 살아있는 애지 에이 이랄 줄 알았다 일단 다리부터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손 자르고 그 순서대로 하는게 정석입니다 사철밟으면 추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회로 차단기 켜기 켜기 한 곳밖에 못 켜네 어 뭐야 뭐야 지나갔어 뭐 이쪽을 키면은 뭐가 나올까 여기가 정상루트 같거든 아 이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몰라 일단 계속 가보자 어 어 어 자 여기 말고 이쪽으로 틀은 다음에 이거 따라가보자 어 여기가 뭐야 아 창고네 뭐야 뭐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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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방금 먹은 거는 판매용 아이템입니다 브론즈 반도체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크레딧을 획득하세요 인벤토리가 제한적인 대신에 이제 돈을 아이템화해서 가지고 다녀라 인벤토리 압박이 시작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상자 아 정말 오랜만에 본다 파워 노드 이 노드는 굉장히 희귀한 아이템인데 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아주 중요한 길을 갈 때 필요한 열쇠예요 없습니다 돌아가고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훈수층에 피가 막 흐르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오랜만에 게임을 만나니까 내가 또 막 좀 들뜨네 돈으로 뭘 살 수 있냐고요? 너희들이 정작 진짜 궁금한 것들은 하나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와 그래픽 뭐야 진짜 미쳤다고 젠장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중학생 때 나는 손을 덜덜덜 떨면서 플레이 했겠지만 지금은 서른다섯 살 아재라고 모든 한전수전을 다 겪었지 아 진짜 그래픽 너무 좋다 아 솔직히 크게 바뀐 것도 없고 그래픽만 개선된 건데 왜 이렇게 좋지? 이게 근데 재탄을 해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오래됐다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경계적 나 지저 뭐야 뭐야 아이템이 이미 나온 거지 무슨 소리 자꾸 나는데 저기 있다 아 왜 자꾸 폭탄 주변에서 서성거려 폭탄 주변은 위험하다고 부모님이 안 가르쳐 주시대 아 너네 부모 없구나 아 이건 좀 선 넘었다 아무리 괴물이라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같은 곳 둘러보면서 매 파악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보기 위함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플레이 방식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긴 또 왜 잠겨있냐 어 파워 파워너드? 아니고 선이 위층으로 연결이 돼 있네 위층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층은 엘리베터 타고 가면 되겠지 와 진짜 타고 싶지 않게 생겼다 아 뭐 클럽이세요? 저거 뭐야? 야 누가 봐도 움직일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 아닌가? 그냥 시체네 왜 조금씩 움직여 기분 나쁘게 아 이거 이건 움직인다 딱 봐도 지금 사지 멀쩡하잖아 엉덩이 봐봐 저 찰진 거 이미 생기가 돌고 있다고 드빠 드빠 응 다시 누워 이거 왜 이렇게 시커네 나 안 씻었나? 넌 뭐야 와 피 튀기는 거 해로 차단기 음 음 어 어 어 음 다시 들여 괜찮아 밝아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구매해서 보시길 잠깐만 엘리베이터의 전력을 지금 제가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 불을 꺼야 돼 불을 끄고 내려가야 돼요 왼쪽에 이게 아까 그 방문 잠겨있던 방문 전력이고 이렇게 아 오반데 하 또 튀어나오겠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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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에 있어 아 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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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왔어요 장전 장전 재장전 중 장전 매너 임마 뭐야 갑자기 대뜸 쓰러져 어우 야 진짜 어둡다 게임이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아니 진짜 많이 어두운데 나올 것 같죠 안나오네 잠깐만 이 왼쪽 길 내가 갔었냐 안갔네 어 이 소중한 상자 하나가 있잖아요 안갔네 안갔네 어우 어두워 와 이 등에 메카닉 뭐라 그래 생체 표기장 이 기계는 진짜 미쳤다 표현이 너무 잘됐어 전체적으로 다 어둡네요 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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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딨어 어딨어 안보여 안 보여 죽어 죽어 와 이거 진짜 일부러 이렇게 어둡게 했나 아 아 아 진짜 너무 어둡다 게임 이건 뭐야 데이터보드 퀘스트 아이템 여기 이시모라호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중간에 이동장치가 있어요 트램이라고 지하철 비슷하게 생긴건데 그걸 작동시키기 위한 회로기판을 지금 얻은겁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업그레이드 작업대 작업대를 이용해 무기와 RIG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업그레이드 초기화 저희가 먹은 이 노드 노드 두개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슈트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슈트 업그레이드는 안되지 않았어? 플라즈마 커터 지금 회로기판이 굉장히 얼키설키 설켜있는데 나중에 이걸 다 찍으면 최종 진화가 가능합니다 일단 데미지 업그레이드부터 좀 해볼까요? 용량 처음부터 찍어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거 봐 이렇게 지금 찍으려면 찍을 수가 없고 이게 또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슈트도 좀 보자 체력 산소 스테이시스 존 스테이시스 지속시간 일단 많이 맞진 않을 것 같으니까 플라즈마 커터 업그레이드 갑시다 데미지 그리고 용량 아 근데 지금 큰 실수 하나 했어요 이게 나중에 후폭풍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노드는 반드시 하나 하나는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모르고 두개를 다 써버렸는데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보물창고방 이런거에 저 노드를 열쇠로 뭐? 아! 아니 데미지 업그레이드 했는데 변하는게 없어 똑같이 네데때려야돼 데미지 쓰레기 나 뭐 얘기할라 그랬냐 근데 기억이 안나 이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잘 모를 땐 내비 응 돌아가면 되네 어! 어! 보물방 아니 말좌마가 이씨 보물방 들어가려면 노드가 하나가 필요해서 반드시 한계는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보물방을 안만나길 바래야겠죠 노드를 또 새로 얻기 전까지는 부디 너무 아깝단 말이야 일단 제가 지금 두칸이 달아있는 상태죠 이 척추에 빛나고 있는 초록색이 저의 HP인데 Q키를 이용해서 왜 회복이 안돼? Q가 이제 회복 단축키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사용해? 잠깐만 설정을 들어가보자 빠른 회복 빠른 회복 F키라고? 아 근데 헷갈리니까 Q키로 바꿀게요 저는 그리고 로케이터도 컨트롤 키로 바꿀게요 고고팩 됐어 Q키는 지금 무중력에서 왼쪽 회전이네요 어? 원래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이런게 없었는데? 아 이러면은 키충돌이 일어나니까 F로 다시 바꿔야겠다 F에 익숙해지죠 뭐 솔직히 방금 같은 곳에서는 안 나오는게 이상했다 그지? 자 이제 퀘스트가 완료가 됐으니까 손상된 트램 교체 어? 데이터보드 설치 어? 아 아 저쪽에 데이터보드를 설치하는 곳이 있구나 자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이 됐는데 트램 자체가 지금 어딘가에 빠져있나 봐요 트램 고치러 갑 정상적인 시설이 없네 이게 트램이구나 트램이 낑겨있네 아니 문이 왜 이렇게 살벌하게 열렸다 닫혔다 해 뭐여 어 나랑 똑같은 헬멧을 끼고 있어요 얘도 엔지니어 인가 본데요 반갑다 뭐야 뭐야 왜이래 뭐야 쏘니까 우는데 뭐야 쏘니까 우는데 뭐야 쏘니까 우는데 뭐야 쏘니까 우는데 어 팔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자 데드스페이스에 또 다른 아주 특이한 능력 슬로우를 걸을 수 있습니다 네 좀 기다려봐요 아까 뭐 문같은거 있지 않았냐 잘못 봤나 오 깜짝이야 슬로우 이런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물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고요 데드스페이스 제작진의 그 또다른 차기자 뭐야 크립토나이트? 아포칼립스? 아닌데 크리스토퍼? 논란? 칼리스토 프로토컬 칼리스토 프로토컬에서도 좀 비슷한게 나왔죠 근데 그건 키네시스라고 따로 했고 이거는 또 특이한 능력이죠 느리게 하는거 아니 칼리스토 프로토컬 그 게임 이름 마아악 뭐야 뭐지? 카리스토 프로토컬 게임 이름 솔직히 너무 복잡해 세이브는 자주 저장해요 우리 세이브어스 저쪽은 잠겨있고 여기만 지금 열려있으니까 여기로 가야겠죠 어? 여기 힐팩이 있네 어? 다행이다 파워노드가 있어요 비밀방을 찾기 전에 파워노드가 나왔어 메시지 러시지 마세요 벤츠는 엔지니어링 요거는 스테이스 모듈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트람 레이너드가 있었어요 아티니라이러스 롤러스 롤러스 롤러스의 가라에 수입하러 가고 플레이러스에서 트략은 전체 시스템이 건물이 정리할 수 있어요 템밀은 지금 템밀은 스테이스 모듈이 지금 뭐하는지 뭐를 하신지 아티니러스 아티니러스 참여 아킴을 하신지 아킴을 하려고 아킴을 듣고 아킴을 듣고 대단히 후원은 자제해주세요 트램을 수리하기 위해 셔터를 열겠습니까? 그 기술자가 나야! 수리를 시작하려면 집게를 수동으로 연결하세요 하지만 지금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일단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집게를 연결하시겠습니까? 뭐야! 깜짝 놀랐네 분명히 집게를 연결했는데 집게를 연결함과 동시에 비명소리가 들려서 아 집게도 생명체인가 보다 소중히 대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였네 아이오 깜짝이야 아이템을 버리거나 판매해 인벤토리에 공간을 만드세요 벌써 과학 다 잤어? 잠깐만 이게 내 탄이에요? 이게 내 탄창이에요? 하하 뭐 이렇게 많이 줘요? 나 지금 112발 있어 어? 에? 나니? 너 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니?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약해 어? 오케이 회복 한번 해줘고 그럼 집게를 이쪽을 연결하면 되나? 아아 아까 우리가 먹은 스테이시스 어? 여긴 됐네 또 여기는 스테이시스를 쓸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이거 연결하고 멈추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빠르게 집게를 당겨 크로티 크로티 근데 트램 상태가 연 아 왜 양쪽에서 난리야 빡치게 빡치게 빨리 와 어디에서 직원처럼 걸어오고 있어 짜증나게 괴물답게 좀 어? 기괴하게 막 뛰어오거나 하란 말이야 바꿨어 트램 바꿨어 새걸로 바꿨어 나이스 맞네 원이세요? 아니 계속 한 명씩 와 한 번에 몰려서 오란 말이야 너네 괴물 아니야? 이거 이거 그니까 저쪽 문은 여전히 못 열어나요? 저기 한..잠깐만 보자 아 그리고 스테이시스 다 썼으면 여기에서 충전소에서 이렇게 쑥 충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아 뭐냐 나봐 가자 스테이시스 탄수는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제 HP 바로 옆에 오른쪽에 지금 동..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칸수 보이죠 세 번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칸수 야아 아 너무 오랜만이다 리퍼 아 너무 보고싶었어 진짜 저 친구는 이제 하반신이 에 약간 꼬리 지느러미처럼 변형된 새로운 괴물인데 저 친구 이름은 리퍼고 굉장히 날렵합니다 위험한 친구에요 야 화장실 누가 이렇게 닥설해 놨어 아 좀 공공장소 깨끗하게 좀 쓰라니까 와 이 분위기 미쳤네 어 깜짝이야 뭐야 얘는 놀랬잖아 이씨 변기의 아이템이 있을수도 있어요 거울은 부서지지 않네요 아쉽게도 아 또 파워시 시뮬레이터 마렵네 어 뭐야 뭐야 남녀 화장실 서로 연결돼있어 시설이 왜이래 아 남녀 공용인가 여기는 샤 그 화장실이 아니라 샤워실이네 샤워실 이거 화장실 아 우주선이다보니까 좀 공용으로 쓰나본데요 아닌가 여기가 어 공용이라고 써있네 얼젠더 레스트룸 공용화장실 저장 한번 해주고 요즘같은 사회시대에는 전혀 이해를 못하실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작품이 많았어요 여기가 일단 우주잖아 극한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사는거죠 여기 왜 잠겨있냐 어디로 가야돼? 돌아가야돼? 아 트램을 호출했으니까 이제 진짜 트램타로 돌아가는겁니다 얜 여전히 활달하네 아주 활발한 친구야 여기서 충전 한번 해주고 충전 돌아가요 아 뭐야 앗 뜨거 앗 뜨거 뭐야 감히 나한테 토를 해? 한 번에 왜 이렇게 많이 차냐 나 지금 두 칸짜리 썼니? 아 한 칸짜리가 없구나 야 그래도 아이템 많이 썼다 그치? 인벤토리 부족하진 않네 좋다 좋아 좀 더 막 써주자 아이템 인벤토리 꽉 차서 아이템 못 먹는 그런 미친 불상사는 피해야죠 자 여기에서 이제 트램을 부를 수 있어요 으음 개빡치는게 뭔지 알아? 같이 못파 쟤네만 태우고 쟤네 빠이빠이 암 야 나는 어어 야 아니 아 아 엥 엥 엥 앵 자 켈리온으로 복귀 지금 해먼드랑 저 여자 이름 뭐야 켈로그야? 둘이 지금 약간 가치관이 달라요 같이 다니고 있는데 벌써 삐걱거리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자 저장하고 뭐 이따 뭐 이제 어디로 가 다시 돌아가면 돼? 목적이 뭐야 근데? 켈리온으로 복귀 아우 좀 밝게 삽시다 뭔 소리야 이거 터지나? 오우야 소화기도 터진다 어 저기 밑에 뭐가 있었네? 총알이 있었네 아니 이시모라고 직원들은 밤눈이 밝은가? 어떻게 이렇게 어둡게 살아?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돼요? 다시? 맞아? 아니 아까 괴물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그 복도를 다시 돌아가야된다고? 그냥 죽여 오우야 아 놓쳤네 이걸 못 맞추네 플레임 다 죽었다 맞췄지롱 못 도망가지롱 너 뒤졌지롱 어릴 몰래 몰래 내 빼라고 지금 뭐야 이건 창고가 또 있었네 왜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줘 아주 행복사 하기 일부 직전이구만 파워노드까지 메인 찾다 메인 찾다 인벤토링 괜찮다 근데 음 여유 있어 정말로 기분이가 좋아요 뭐야 얘들 뭐야 좀 단단하게 생겼 응 똑같이 내방 뭐야 얘들 응 두방 두방 자유 두발 자유 두발만의 자유로 보내드립니다 자유롭게 살게 해드려요 여기 아까 무기 없어서 못 먹었던 아이템들 좀 있을걸? 없네 왜 없지? 원은 그 오리지널에서는 여기에 아이템 상자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와 똥겜 됐네 장난하네 일단 세이브하고 인벤토리 지금 풀이라고? 아니잖아 인벤토리 넉넉해 우리가 불시착한 저 함선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건가? 어? 쟤 뭐야? 쟤 누구야? 어? 내가 모르는 일행이 있어 오리지널에서 나오지 않는 일행이 있어요 어? 어? 진단 프로그램 실행 진단 프로그램 실행 뭐야? neh 아니 으어어엏 아! 아 이거 이거 죽어 헐 야 미쳤다 리퍼다 리퍼 아니 첫 등장을 이렇게 하네 와 아니 아 나 새로운 인물의 등장인 줄 알았는데 뭐야 리퍼 왜 이렇게 단단해 어 아직도 안 죽었어 아 입이 크시네 알겠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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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은 가고 켈리언 2 싱글라리티코러 오블럭 아니 켈리언은 우리의 여행을 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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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그 컴퓨터의 컴퓨터? 그는 뼈 모든 시스템의 스튜렌들 다행히 있는 컴퓨터 그래서 우리가 찾고 네 네 네 선장까지 죽은 상태야? 괴물이겠지? 뭘 뭐야? 아는 애였어? 참고로 여기 있는 괴물들은 원래 다 인간이었는데 괴물로 변한 거니까 의료실로 이동 와 근데 새로운 인물의 등장인 줄 알고 난 진짜 너무 기대했는데 이렇게 험하게 죽다니 아 이거 발전기 펑 하고 터지면서 삐 하는 소리 들려가지고 아 죽은 걸 집감했는데 거기에 이제 확인사살로 폭발까지 역시 데드스페이스 충격의 연속이로군 하긴 야 코믹스에서 제일 불쌍한 영웅은 스파이더맨이고 게임에서 제일 불쌍한 주인공은 아이작이라고 하잖아 데드스페이스에서 뭘 말하겠어 저거 뭐야 자니? 잘 자 와 상점이다 드디어 만나게 된 상점 스토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창고도 있네? 보너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 콘텐츠를 확인하거나 장착하세요 이게 뭐야 이거? 보너스 슈트 외로운 생존자 뭐야 이거? 만연? 모험? 피투성이 신성화 특전인가봐 특전인가봐 일단 하나씩 보자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지? 와 아 아 장착하는 모습은 스킵되네 좀 아쉽다 어디 볼까? 아 뭐야 아 좀 별로인데? 뭐야? 아니 뿔이 사람 손이었어 헐 와 이건 좀 와 생존자 슈트 봤고요 만연 슈트 연인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땐 죽음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와 엉덩이에 저 네크로모프 얼굴 매달아 놨네 진짜 베테랑 서바이버 느낌이네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람이 아니잖아 으아 징그러워 스키 운운할게 아닌데 그냥 자 모험 슈트 가볼게요 아니 좀비가 됐어 얘가 감염된 테란이야 무슨? 와 아 이거 좀 간지긴 하다 가장 기대되는 모험 슈트 이야 정의의 요원처럼 변했네요 어우 멋있어 진짜 이게 슈트네 자 P2 성인 슈트 오우 야 진짜 강해보인다 P2 성인은 업그레이드된 슈트에 진짜 그냥 P7 갚은 그런 느낌이네요 맨 처음에 네크로모프 사지가 찢기는 엘리베이터 사지가 찢겼을 때의 그 느낌이네 피를 뒤집어 쓴 신성화 슈트? 마커에 자신을 바치고 마커의 말로 무장하고 형제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세요 광신도 슈트야? 흐흑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아, 슈트에 약간 그 마커의 언어라고 해야 되나? 당신도 언어가 지금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별로다 자, 웬만하면 스킨을 끼고 플레이하고 싶지만 우리는 오리지널을 플레이하면서 슈트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 그런 변화 요소도 좀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트 구경은 다 잘했고요 자, 다시 개허접 슈트로 개허접 슈트 맞냐? 왜 멋있지?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것도 스킨인데? 이거 리메이크 전에 나왔던 슈트네 오리지널, 오리지널 버전 슈트네 이거 순정이 아니야 어떻하지? 이거 벗을 순 없는 건가? 이걸 다시 누르면은 어 장창 해제된다 어 다행이다 이게 이게 진짜 찐 오리지널 슈트에요 어 옛날 슈트 그러네 와 추억 돋네 와 그렇지 이게 찐따 슈트지 아 이게 허접 슈트 맞네 아 야 진짜 허접스럽게 잘 만들었다 아 후줄근해요 아주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무려 만원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바뀌나 보자 잘봐 미미한 차이여서 좀 잘봐야되요 미미한 차이여서 가 바꼈어요 내 만원 하하핳 뭐가 바뀌신거지 뒤가 살짝 오똑해졌나 모르겠다 일단 팔고 오 이거 2천원밖에 안하네 브론즈반도체 스테이시스팩 왜이렇게 비싸? 1250달러? 와 비싸다 어차피 스테이시스 저는 의존을 잘 안하기 때문에 팔아버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커터도 팔 수 있어요? 아니군요 슈트는 나중에 만렙 슈트 달성하고 나서 스킨 입는 걸로 하고 자 만원이 또 생겼죠 그럼 여기에서 파워노드 하나 또 구매해줍니다 돈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틈틈이 파워노드를 구매해줘서 나중에 작업대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뭐 비밀방 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점이 생각보다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을 만큼 사는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뭐가 바뀌었냐고요 모르겠네 모르겠다 가자 목표가 뭐라고? 의료실 바로 작업대 나와버리기 자 파워노드가 3개 했으니까 두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슈트 레벨 2 업그레이드 그래프가 연장됐습니다 오오오 요렇게 이쪽이 열린건가? 그러면 뭐 무기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열리는거야? 위쪽 같은게? 어떻게 하면은 다른데가 열리는거지? 장전 시간과 장전 시간과 어... 데미지 업그레이드 마저 해보죠 또 데드스페이스에는 무기가 다양하기로 유명한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저장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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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풀옵션을 전혀 프레임드랍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게 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나 원컴으로 방송했을때는 진짜 절대 할 수 없어 이게 뭐지? 보안 권한 레벨 1 필요? 나중에 보안 권한을 얻어서 열어야 되나봐요? 잘 기억해둡시다 진짜 진짜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제가 이런 컴퓨터도 맞춰보고 그러죠 어? 키네시스 모듈이 대뜸 제 눈앞에 있습니다 선장에 RIG 가져오기 스테이시스에 이어서 키네시스 말그대로 염력이죠 키네시스로 물체 이동 조준한 상태에서 F를 눌러서 물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멀리에 제가 갈 수 없는 공간에도 아이템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키네시스로 잡을 수 있거든요 멀리 있는 곳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만 여기 주변부터 먼저 둘러보자 저기 가기 전에 저기가 진행루트인 것 같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슥 보면은 뒤에 아이템이 없어요 참고로 키네시스는 발사 좌클릭을 눌러서 발사할 수 있거든요 발사하지 않는 이상 게이지가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사하지 않는 이상은 달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쓰셔도 돼요 들고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이건 뭐지? 뭐야 저리가 아무것도 아닌가? 아우 어두워 그러면 꼬紫 노자 아이템 케이네시스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왼쪽으로 치우면 예 아이템 브론저 반도체 싸구려 2천원짜리 반도체 그래도 주면 감사히 먹지요 이거 봐 위에 있잖아 물론 가까이 가면 먹을 수 있어 근데 키네시스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 헥? 뭐야 손에 난 가시가 지금 심장에 꽂혀있어요 죽었다 헉 아싸 내 무기 와우 새로운 무기가 인벤토리에 추가됐습니다 사용하려면 무기 휠에 추가하세요 인벤토리를 열고 장착 이번에 자 그냥 평범한 따발총입니다 돌격소총 두다다다 두다다다다 이렇게 나가요 그냥 총을 소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범삼아서 쏘는 걸 보여드릴 순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쏘겠습니다 오우야 여기 구속복이 있네 이건 뭐지? 트램 정거장 계기판을 사용해 트램 정거장을 해체하고 해제하고 이심물 안에 이동을 다시 활성화하세요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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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세죠? 이 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긴 뭐예요? 어휴 별로 가고 싶지 않게 생겼네요 예 특수 무기 사라진건가? 얘 특수 그러니까 각 무기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특수능력이 발동되는데 스페이스를 누르면 터질것같이 생겼는데 어? 폭탄 떨어져 나갔어 아휴 총알 25개 날렸다 아휴 우리 초반에 맨 처음에 죽었던 병사만 하는 거구나 걔가 첸이구나 목표 비활성 바리게이트 파괴하는 걸로 목표가 바뀌었네요 이건 뭐야 여기를 진공상태로 즉시 만들어버리라고? 아이템 파밍을 좀 하고 뭐야 또 상점이 또 있네? 상점 되게 자주 나오네 그러니까 일단 플래즈마 커터의 특수능력은 이겁니다 세로 가로 바꿀 수 있는 거 방금 이 따발총의 특수능력은 유탄 발사 25발을 사용해서 유탄을 발사할 수 있어요 펑 하고 터뜨리는 건가 봐요 지금 폭탄이 사라져서 제가 제대로 실험은 못했는데 여기 지금 연결이 끊겨 있어서 작동이 안 되네 고안 레벨 2가 필요하다고? 이게 뭐야? 아까부터 자꾸 내가 처음 보는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보이는데 나 인벤토리 맞니? 아이템 조금만 더 팔자 와 세 칸짜리 메딕팩이 있네 이런 건 당장 팔아줘야지 절대 쓸 일 없어 한 칸짜리도 팔아 아 좋아요 돈 많아요 노드 하나 더 살까? 나중에 슈트 업그레이드 할 때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 괜찮아 어디로 가야 돼? 아 만원 호원 감사합니다 하이드라진 탱크 찾기 퀘스트는 어차피 다 클리어해야 되기 때문에 막 손사로 바꿀 필요 없고 그냥 하나하나씩 합시다 야 복도 진짜 조명 그래픽 미쳤다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뭔 소리야 뭐야 저기요? 진짜 연출 너무 무서워 아 진짜 뭔데 뭐야 이건 전력 없어요 이거 선 따라서 쭉 가다보면은 노드 넣어서 전력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여기 의료실이 따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조그마한 우주선에 조그마치는 않지만 여기 이 자석 표시 보이시죠? 이게 키네시스 표시입니다 키네시스를 움직일 수 있다 라는 표시예요 저 캡슐 안에 들어간 거 인간이 아닌 거 같은데 어휴 살벌하게 생겼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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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전력 배터리 기억나시죠? 기억이 난리가 있을까 처음 보는 사람들밖에 없을 텐데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며시 끼워주면 전력이 작동이 되고 기다려봐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서 파밍을 좀 해보자 뭔 소리야 뭐야 조용히 해봐 지금 아니 가실 길인데 지금 서란스럽게 하고 있어 아휴 조심히 가세요 눈치가 없어 괴물이 가실 길 고의 보내드려야지 뭐야 여기도 레벨 2? 보안 레벨은 어떻게 올리는 걸까 아싸 노드 노드 하나당 만원인 걸 생각하면 대이득이 아닐 수 없죠 펄스 라이플도 레벨업이 가능 가능 싹 가능 용량을 많이 늘릴 수 있네 장전 시간도 그렇고 일단 플라즈마 커터에 올인을 해볼까 난 솔직히 플라즈마 커터가 훨씬 좋거든 근데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절대 혼수하지 마세요 제가 혼잣말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하면은 이때다 하고 막 알려주려고 하면은 이제 귀싸대기 바로 날아가니까 조용히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하다 빨리 알아보고 싶다 이런 추임새입니다 자 회로 차단기 전력을 넣어 이 이게 엘리베이터와 문 문 문 닫았시 문 닫았시 문 닫았시 여기 여기죠 어 와우 돈을 또 놓고 갈 뻔했네 은근히 히든요소가 많아서 와 으아 으아 그래피 미쳤다 진짜 너무 리얼해서 으아 으아 perhaps but I saw nothing divine in all that blood the suicides this is a revelation Terrence we just need more insight to translate it you think this insight can be found in mr. harris's psyche i'm positive and with cap'n ma'kai's barring any visits to aegis 7 this fellow may be our best chance harris is doctor brendan's patient and your method look mercer things are complicated enough already I can't sign off on this you'll do what's best of course but how long do we afford to wait 머서 박사가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딱 보니까 아니 실험할 데가 없어서 이 좁은 우주선에서 어 없는 인간 가지고 실험을 해? 머서 박사가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지 않을까요? 일단 문을 열어서 파밍을 다 했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갑시다 머 머선일이고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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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어 어 아 리퍼가 오리진일 때보다 훨씬 더 날렵하고 무서워졌는데 어 저렇게 막 미친듯이 움직이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상하다고 뭔 소리여 뭔 소리여 그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말아봐요 여기 지금 어린애들도 많은데 왜 뭐여 뭐 뭐 뭐 아니 뭐 북음만 요란하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뭐 뭐 아니 북음 다 끝나고 나오냐 멍청아 나올 타이밍 늦었어 지금 아유 이 멍청이 이씨 케찹통 으야 저도 알아요 제가 미친거 관찰실 음식 또는 승인받지 않은 기록 장치 반입 금지 하이드라진 탱크찹기 하이드라진 탱크찹기 박사 이름이 워윅이야? 워윅 박사로 내가 읽은거 같은데 잘못 본거겠지? 보안 권한 레벨 2 보안 권한 레벨 2 보안 권한 레벨 2 소녀 깜짝이 아 진짜 아 왜 이런게 있어 얼마나 대단한 아이템이 나오길래 안 열어주고 계속 잠겨있냐 무중력 치료실이래 저장 저장 저장해요 우리 좀 귀찮아도 저장을 생활합시다 화학 및 극저온 실험실 잠겨있고 보중력 치료실 보안레벨 2 아니 아까 워윅박사 맞아 어쨌거나 그 보안레벨 1도 우리는 지금 못 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레벨 2가 나오지 내가 뭐 보안레벨 1을 놓쳤나 뭘까 너 대체 헥? 무중력이에요 선채가 뚫렸네 산소 지금 45초 여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 잘 봐야 이렇게 아이템을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 당황하지 않는 것이 파밍을 잘 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잘 보면은 멀찍이서 아이템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키네시스로 먹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살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부츠와 슈트 추진기를 사용해 무중력 상태에서 이동하세요 허..... 데드스페이스 1와 다르게 1에서는 목표 지점을 잡고 그냥 날아가기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날 수 있네요 아예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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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종할 수 있어요 이건 데드스페이스 2에서만 가능했던 2 이상부터 가능했던 시스템인데 부스트 방향 초기화? 어 똑바로 세울 수 있구나 이렇게 어지러워 Q2를 눌러서 회전시킬 수 있고 이거 어떻게 때려? 쏴서 터뜨리는 수밖에 없나? 아 좀 파편 치워봐 우와 이게 무중력을 발동시키는 기계인가봐요 와 근데 광원효과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빛표현 봐 아이템 또 없냐? 아 저기 또 있다 잘 찾아봐 빛나는거 나의 눈은 까마귀의 눈이다 까하 까하 빛나는거 보면 환장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보란 말이야 배블 없는듯? 제트키가 착륙이군요 잘 넘어온거 맞지?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다고? 몰라도 돼 어 이거 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주지? 좀 불안한데? 어? 저 위에 뭐가 있어 400원 하이드라진 용기다 아직 안 잡고 있는 곳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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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을 찾으셨나요? 아직 안 잡힌다 하지만 하이드라진 용기다 배르케드가 필요하다고 하이드라진 용기다 샥팟을 찾기 오케이 빨리 작업해 왜 이렇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일만 시키니 아주 스바라시는 이게 돌아가야돼요 또? 충격패대 찾기 원솔? anymore 핀quis Capital 어1 어1 пуA Desktop grand 나한테 막 점프하네, 이거? 춱 아이템 줘 아이템 줘 공기 아 여깄다 무중력 상태라도 절대 방심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이 게임은 와 부스터 미쳤다 진짜 네 펀치가 안 되네요 무중력 상태에선 뭐야 여기 왜 막혀있어? 와 이륙이 되네? 어어? 어어? 우와 대박 아 근데 확실히 좀 세밀한 곳에서 게임이 바뀌었어 꽤 많이 산소 충전이 있네요 쭉 아이템 없니? 없는 듯 어 뭐야 아 잠깐만요 충전 충전 감사합니다 여긴 또 보안 등급 1등급 뭐야 아 아니 근데 여전히 무중력인데? 어? 뭐야 여전히 무중력 유지 중인데? 소리는 들리는데 중력만 없는 상태네요 진공이 아니라 아 이제 무중력도 끝났다 스토어 스토어의 설계도를 제출해 신규 아이템을 해제하고 구매하세요 오우 신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네요 뭘 먹은거지 근데? 저게 설계도구나 펄스 탄환 설계도 이 펄스 라이플의 탄환을 구매할 수 있는 설계도네요 저걸 상점까지 무사히 옮겨가야된다 이거야? 아 또 인벤토리 한 칸 모자라네 속상하게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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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깜짝이야 아니냐 어? 워크가허 흑이 🎶 워크가허 템 펄보 어우 이 안에 뭐가 있을것같이 생기지 않았니? 아니네 왜이렇게 반짝거려 이거 뭐야 여기 왜 아이템이 떨어져있지? 좋아요 스토어 여기에 스토어가 있던게 다 설계였구만 설계도 제출 아이템 구매가능 펄스탄원 좋아 이제 인벤토리 정리를 또 한번 쫙 해주고 솔직히 펄스탄원 쓸일 거의 없을거 같으니까 브론즈 반도체 버리고 아 스킨 마렵다 스킨 한번만 입고 해보자 야 어차피 슈트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직 멀었어 업그레이드 할 때만 잠깐 벗지 뭐 큰 rise 간세 좋아 진짜 세 보인다 네 와요 아요 이건..이건 더이상 현장 작업복이 아니지 이건 그냥 전투슈트잖아 누가 봐도 전투슈트 이제 여기 가면 되나? 충격패드 찾으러 뭔 소리야 또 아이 오랜만이다 너 지나갑니다 찌르기 및 던지기 키네시스로 이동 가능한 물체를 잡으세요 날카로운 물체를 던져 적을 찌르세요 뭐.. 어? 얘를 들자면 이렇게 다리를 쏘고 칼을 떨궈서 이걸 뽑은 다음에 던져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총알을 아낄 수 있어요? 빨리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다음 아 아 나 모르고 포션 먹었어 아 아 내 돈 아 컨트롤 미스로 포션 먹음 풀피인데 아 언제 나와 현기증나 죽겠네 나와 빨리 내가 움직여야 나올거야? 헷 여기 지나갈 때 플레이밍 놀래켜줘야지 이러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뭔 괴물이 그따구야 빨리 나와 아 그냥 내려가야 되나 이제 나올거 다 나왔나 이거 들고가자 아 해쇠되기는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작동하네 안녕 뛰어오지마 여기서 뛰는거 아니에요 아아 아파 아아아아 뭐야 아아아아 아아 감히 날 때려? 견방진 것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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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도 나오네 자 방이 여러군데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바로 작업실부터 나오는거 바로 작업실부터 나오는건 무슨 경우냐 하하 어 설계도 스테이시스 팩을 이제 만들 수 있네요 이쪽이 진행루트네 어 조직샘플 필요? 이게 뭐야? 조직샘플을 얻어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나봐요 뭐지? 어휴 뭐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것들이 보이네 에? 응? 오 홀로그램이다 그가 안 되는거죠 그가 안 되는거죠 그가 안 되는거죠 이 녀석들은 이…? 이 녀석들의 마련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사위원 시인공원의 연구는 이것을 했다면 모든 신간에 어떤 연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는 정말 걱정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불가능이 있었던 이유가 planted 것이다 우리가 이 녀석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다 nad시가 되었을 때 내년에는 분석들도 분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 사위원인들이 누워 죽는 것이다 간만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를 당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해안을 이건 시작된 것이란 말이다 그 마커라는 게 뭔데 한 번 더 틀면 똑같은 장면 또 나오려나? 아니 왜 근데 이거 안 알려줌? 안 알려줌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여기에 긁힌 자국 보이죠? 긁힌 자국 네 이 책장 옮길 수 있습니다 비밀장소 아싸 아이템 여기 보면 아까 마커라고 했던 요상하게 생긴 조각상들 그림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복선인 것 같아요 계속 가보죠 돌아가래요 장남자는 돌아가지 않는다 화장실이네 아이템 창고 요상하게 아 핸드드라이어 소리야? 깜짝 놀랐네 요상하게 다른 어우야 씨 다 부셔버리네 와 깜짝이야 부수니까 쇠꼬챙이 나왔어 대박 이상하게 이시무라호에는 창고보다 화장실에 아이템이 더 많아요 아 아 아 메뉴얼. Copy to my secure terminal. I convinced Jurgens to show me the video feed from the colony. Remarkable. To finally see what I've sought all my life. The Miners. This transformation. They defy death itself. Kain is erring on the side of caution. His faith has been shaken by these... Necromorphs as he calls them. How strange. But my own thing has been so richly rewarded. Live without Kain. I must study one of these creatures. Or the next best thing. Gannon's creation for example. 이 괴물들이 Necromorph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죠. 저건 뭐예요? 전기 지짐인가? 여기 어떻게 열어? 일단 위층에 문이 지금 안 열리는 곳이 한군데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해두고. 내려가서 진행을 해봅시다. 뭐 이런 곳에 탄환을 숨겨놨어. 아 이쪽이 아니지. 여기. 지금 제작대가 있는데. 어 노드가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밀문을 열기 위해선 노드가 하나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노드를 쓰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로 쓰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로 쓰면 안 돼요. 어 쉿! 헐! 아기 Necromorph야. 베이비 Necromorph. 쟤네들은 등에서 촉수가 나오네요. 여긴 또 보안레벨 3이 필요하네. 뭔. 보안레벨은 필요한데 나는 보안레벨 안 주고. 네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등에서 촉수가 돋아났을 때 쏘면 됩니다. 본체 때리지 마시고. 촉수 자르면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헉! 아기 배양실이구나. 아니 무슨 함선에서 아기를 배양까지 해? 미친. 헥?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어 지금? 뭐하는 데야 여기? 장기 교환용 복제인간인가? 의학계절이 그렇게나 많이 발전했던가. 으가아아아아아악! 깜짝 놀랬잖아. 한 번에 촉수 두 개. 빠! 원킬.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애기야 놀랬잖니. 그렇게 큰 소리내면 퇴요! 안 돼요! 위생 샤워실. 여기가 진행로트냐? 오우. 그럼 바아로 옆으로 가줘야죠. 아무것도 없네. 아이템 먹어놓고 주섬주섬. 아무것도 없네.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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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왔네요. 아까 문 잠겨있다고 했던 그 2층. 그 장소. 여기 가까이 가면은 데미지 입으려나? 아... 오. 이거 싫어한다. 으아아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 아유! 깜짝이야. 아주 찌릿찌릿 하구만. 저 휠체여씨 좀.. 꺼져봐요! 옮기고? 충격패드? 이게 충격패드였구만 동선 진짜 잘 짰다 이제 그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추억이다 불꽃에 불타는 블록을 그런 때가 있었지 여기가 지금 바리게이트로 쳐져 있어서 여길 못 가고 있었는데 충격패드랑 머시갱이 이렇게 조합해서 폭탄을 만드는거에요 하이드라진 폭탄 와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폭탄 설치하는거 엄폐하고 폭파하기 아 이거 못참지 야 저장해 으음 폭발에 휘말려서 죽는 데드신을 보고싶었는데 그런거는 안되나보네요 야 폭탄 터질 때 나오지! 왜 지금 나오고! 아 뭐야! 으악! 으악! 어이씨 어 야 처음 잡혀가지고 당황했네 아이고 깜짝이야 두칸 채워주는 힐팩 밖에 없어서 지금 쓰면은 손해예요 선장에 코드만 있으면은 이제 보안으로 잠금되어 있던 곳 다 열 수 있겠지? 두근두근 무기 업그레이드 플라즈마 커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부품을 작업대로 가지고 무기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아하 아아아아아아 그놈의 보안 레벨 진짜 이씨 넌 뭐야! 어 뭐야 어? 머리를 때렸더니 바뀌었어 쩐다 쩐다 작업대 작업대 이제 이제 슬슬 잠겨있는거 많이 보이거든? 이제 보안 레벨 올릴 때 됐어 그지? 누가 봐도 지금 이제 보안 레벨 올릴 때가 온 거야 이거는 스테이시스 덩어리입니다 뭐 뭐라고 해요? 스테이시스 톰? 어 이거 들고 던지면은 주변에 모든 사물이 다 느려져요 어 뭐야? 헉! 니콜이다 니콜이다 니콜이 의사였구나 니콜의 홀로그램 쫓기 사이드 퀘스트가 생겼네요 더 깊이 파고들기 니콜의 홀로그램 쫓기 목표 추적 그러고 갈게요 아 이런거는 사이드 퀘스트 여도 해야지 그지? 이런건 사이드 퀘스트가 아니지 무조건 다 깨야되는 퀘스트 심지어 오리지널에서 나오지 않았던 퀘스트인걸로 기억해요 저 지금 처음보거든요 이거를 아이템 파빙부터 다 하고 니콜은 나중에 쫓아가도 돼 뭐야 이건 아 아까 재생됐던 홀로그램이구나 야 쫓아가자 도착할 준비 도착할 준비 어 뭐야 니콜 꺼졌어 니콜 라 니콜 라 미친거니 진짜? 여기 뭐야? 어? 문을 켜는 시스로 이럴 수 있네요 아이템이랑 뭐야 여기 메뉴 메뉴 도쿄 니콜 브렌넨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제가 이 공간에 도착할 수 있는 공간에 도착할 수 있는 공간에 도착할 수 있는 이제 이곳에 제가 보다 제가 보다 제거 제거 제거는 문제나 근데 그냥 도착할 수 있는 도착 니콜의 홀로그램 쫓기 목표완료 벌써, 벌써 다 했네? 부검 위치 찾기 를 건너뛴 거야 내가 지금? 엔지니어링 구역에서 부검 위치 찾기 여러 트램 정거장이 아직 봉쇄중이야 엔지니어링 구역에 갈 방법이 없어 아 아직 못 깨는 퀘스트인거구나 음 그렇군요 영안실에 가리면 바리게이트를 통과할 방법을 찾아야 해 퀘스트가 지금 못 깨는 상황이면 저렇게 막혀있구나 어 이거 되게 진짜 너무 좋다 게임 아 취한다 그리고 방금 먹은거 반도체 골드 반도체거든요 야 희귀하고 비싼 전기부품입니다 얼마나 줄까 한 50만원 주지 않을까 두근두근 하구만 오 잠겼어요 불이 다시 들어왔고 배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배터리가 왜 안보이지? 뭐지? 배터리를 제거하려면 회로차단기에 사용되는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아 아이에 꺼서 배터리를 뺄 수 있구나 열어 아! 아 어떤 스바라시가 아! 치 advocacy 치킨 치킨 비 iPad 치킨 오우야 바로 앞에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어 데드스페이스라는 게임이에요 자 배터리 살며시 꽂아주고 야 나 그 뭐지 스콘 그 8 감염된 거 해제하는 기기에 넣어서 비명 엄청 지른 거 쇼츠 만들어서 올렸잖아 처음에는 조회수가 되게 안 나오다가 갑자기 그게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하더니 지금 한 40만 찍었을걸 계속 잘나오더라 뭐지? 개그 찍네 아직도 걸어가고 있어 저쪽으로 우리 이거 한번 써볼 때가 되지 않았나? 내 기억으로는 아주 예전에 이거를 3번으로 썼던 것 같아 3번으로 쓰자 이거 나중에 유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터지 나도 궁금하잖아요 피 묻은 힐팩 피 묻은 힐팩 오우 무서워 왜이래 갑자기 흑화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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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어 헉? 야 아까 오디오로그로 녹음하네 아니야제? 눈이 맛이 갔어? 눈이 맛이 갔어? 아아 헐 야 근데 이거 진짜 지금 나이 들어서 봐도 너무 잔인하다 와 게이밍 와 세네 옛날에는 이런 게임을 어떻게 했지? 난 경고했다 이 게임이 무지 잔인하다고 지금이라도 이거 못 보겠는 사람들은 돌리세요 더 잔인한 거 많이 나올 거 같아 와 와 뼈만 남았어 어? 봤어? 와 유탄 던지니 아아아악 장전 슛 한방전 유탄 괜찮네 야 가까이서 쏴도 내가 폭발에 안 휘말린다 아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탄이 순식간에 증발한다는거? 하지만 그거는 파밍으로 커버가 된다는게 더 공포다 유탄 말고 따발총도 써보자고? 아 그러네 정작 일반공격 써본적이 없네 어? 여기 누가 탈출했어 이게 이상한 언어가 막 적혀있어요 일반사격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어떡하지? 너무 재밌는데? 와 근데 이 바닥에 뭐야 이거 조명 비치는거야? 지금 반사되고 있는거야? 빛반사 미쳤는데요 진짜? 아니 너무 리얼하잖아 아니 좀 무서워 아니 근데 이 빛은 뭐지? 위쪽에 이렇게 밝은데가 없는데 이건 오류인가? 멀쩡한 시설이 없어 멀쩡한 시설이 없어 오 뭐야 긴급 폐쇄한거야? 오 쩐 어? 이거 뭐지? 등딱지 열어 등딱지 열어 아 뭐야 나 이거 히든인줄 알았더니 여기 여기 여기다 꼽는거였네 괜히 설렜잖아 뭐요? 아 엘리베이터였구나 아싸 아이템 아이템이 어 플레임님 왔어 이러고 이제 문을 열어주네 역시 너도 먹히고 싶었던거구나 이 장소 조금 중요합니다 이 장소 많이 중요하죠 이거 들고 가야지 선장실이네 아니 선장 선장님이네 어떻게 빼가는거야 야 가오리 너도 오랜만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저기서 바로 저 가오리 저 가오리한테 감염된 애들이 네크로봇으로 지마하는거에요 아 어디나 침을 튀어 사회적 거리 두기 몰라 성장이라서 좀 센가? 슬로우 저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아 이제 바꾸자 아우 데미지 약해 내가 이래서 이 총을 안써요 저 가오리를 빨리 잡지 못하면 여기 있는 애들 전부랑 싸워야 돼요 여기 시체 많은거 보이시죠 아 근데 연출이 훨씬 더 소름끼치게 바뀌었네요 현장에 바라이지 아이씨 아이씨 보안 관제소로 이동 와 드디어 보안 레벨이 1 올랐어요 이제 더 높은 권한의 문과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백해가지고 1렙인 것들 열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동선을 개 꼬아놓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가게 되겠지? 나 총알 왜 이렇게 많아요? 400발이 넘게 있네 보안 레벨 1이었던 것들 놓친 게 너무 많아서 뭐야 아 여기가 아까 거기네 못 열었던 곳 거길 통해서 나왔네요 저희가 보안 레벨 1자리가 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2랑 섞여 있어가지고 찾을 엄두가 안 난다 다시 찾아야 되나? 뽑아서 여기다가 꽂고 돌아가면 되지 뭐야 네비가 이상해 고장 났어 이거 열려? 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그거네 지금 아이템 다 짚지 마시고 좀 진행이 되면은 그때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 드세요 보안 레벨이 더 높다고 뭐 이제 더 좋은 걸 챙겨주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어? 이쪽도 잠겨있네 이제 보안 레벨 올랐으니까 파밍 하세요 이렇게 큰일 났다 지금 열리는 곳이 너무 많아서 많이 위험해요 지금 인벤토리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여기 상점 있죠? 어 다행이다 인벤토리 싹 다 비워야지 설계도 와 좋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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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원 에 뭐야 아이씨 너무 싸구려잖아 30만원 줄줄 알았는데 플라즈마 커터 업그레이드 팔 수 있어? 이건 창고로밖에 이동이 안되네요 뭐야 돈이 지금 5만원 있어 어 나니 3개 사자 아따 많다이 미니맵을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작업대 작업대를 찾자 법례 에에 작업대가 저렇게 생겼구나 여기 있네 아잇 겁나 멀리 있네 그냥 그냥 가자 나 어디로 가라고? 나 왜 이렇게 심장이 뛰어? 저장도 좀 하고 아 업그레이드 할 생각에 지금 벌써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심장 소리였구나 그럴 수 있지 나도 흥번이 되는구만 자 이제 트램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갑시다 어디로 가야될까요? 경납고 화물 와 다른 곳도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네 오우 와 로딩 속도도 되게 빨라요 원래 이 맵을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맵을 로딩하는 과정일 텐데 와 쩌네 진짜 바로 상점 만났네 상점 대담하나요? 경납고로 가야되네 탄약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괜찮냐고? 아 뭐 어때 탄약 한 두세발만 있으면은 어? 몬스터 잡고 걔네가 탄약 주는데 탄약을 세발을 썼는데 여섯발을 준다고? 갓 혜자 재테크 아니냐? 야 아까 우리 왔던 데잖아 맨 처음에 쉔이 죽었던 그 장면이 녹화가 됐네 스노프 필름이라니 경납고 구역으로 이동 경납고 구역이 이쪽이야? 아이징 이 장면이 증명하여 그 장면이 부족한 장면이 부족한 그냥 앞뒤에 저쪽을 열어둔 지금 열어둔 열어둔 설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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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새로운 챕터네 이게 위로 상승키가 따로 없어서 좀 불편하네요 일단 여기가 맵이 넓으니까 파밍 할 수 있는게 굉장히 많을거란 말이죠 어디 싹 다 털어보자고 저거 뭐야 배터리야? 근접공격이 왜 안되는겨 아싸 1250원 이 배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나? 아이고 죽었어 야 해골만 그와중에 머리는 왜 남아있냐 얘 이름 이름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료 죽었음 요기인데 아니 두피가 해골에 박혀있어요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야 나 아이템 진짜 많이 숨겨져있다 나 솔직히 별 기대 안했는데 아이템 진짜 많이 숨겨져있어 어이컨 도전 우와 대박 나 유리로 막혀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주선 바깥이야 여기가 여기가 내부고 우와 쩐다 근데 막 밖으로 나가야 되는게 맞네 일단 파밍 조금만 더 합시다 아니 브금 정신나가겠네 왜그래 아무것도 안나올거잖아 어? 뭐야 여기 이상한거 있어 그럼 마침 여기에 기가 막히게 배터리가 있지 삽입 뭐지? 아 이제 슬슬 인벤토리 꽉 차지 않았을까 와 아직도 여유가 엄청나네 좋아요 자 이 파란색 선을 쭉 따라가면 뭐가 나오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문이 열린건가? 이게 원래 닫혀있었는데 여기가 열린건가? 만일을 대비해 한번 닫아볼게요 이 게이트가 지금 열린건지를 확인해야되요 바바이 그러네 야 다쳤다 와 아 이래서 아이템이 많았던거구나 여긴 지옥이야 위험해 다들 도망쳐 인벤토리가 슬슬 모자라지고 있다고 안돼 파밍을 멈출수도 없어 어? 저기에 등급이 매겨져있는 상자가 있는데 헉 레벨 3짜리? 저기는 확실히 뭔가 좋은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기억을 해둡시다 레벨 3 아 진짜 원래 여기가 좀 나중에 파밍을 해야되는 곳인데 내가 너무 빨리 왔나? 다치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당신파는 좋아요 이제 이제 여기로 전력을 보내면 트랙 제어 이게 뭐지 지금 건드려선 안되는 무언가를 건드린 느낌이랄까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미리 맞춰놓고 가자 됐으 자 이 주변 일대는 파밍 전부 다 한 것 같고 이제 가자 뭐요 얘네 나 산소가 부족해요? 지금 산소가 없어서 진공상태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야 정상이잖아 내 목소리가 지금 몰입을 깨는 것 같으니 진공 모드로 돌입하겠습니다 날아가 오래되지 날아가 오래되지 날아가 오래될 너야 나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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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래... 악체! 아니 맵이 왜 이렇게 복잡해? 파밍할 시간 정도는 달라고요. 어? 설마 세이브 안 해서 처음부터 다시 파밍해야 돼요? 헐... 이건 뭐지? 어머 깜짝이야! 이건 뭐지? 오엘커의 어라이지? 이게 뭐지? 야 죽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뭔가 내가 지금 처음보는 아이템을 하나 추가로 먹었거든? 이제 빠르게 가자 어 문을 다시 잠그면 어떻게 해요 열어줘요 됐다 여기 맞지? 응 잘 왔네 어? 보았네벨 1 뭔 소리지? 우리는 처벌받지 않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받지 않았다 but by them 뭔 소리야? 하지만 그들의 의해서? 하지만 그들은 받았지? 라는 뜻인가? 아 그들의 죄로 우리가 처벌받았다 우리의 죄를 처벌받은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서 우리가 처벌받았다 그런 뜻이구나 영어는 너무 어려웡 이제 점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들이 막 시설을 점령한게 보이네요 뭐지? 엔지니어링 구역으로 이동 제어 콘솔 활성화 제어 콘솔 활성화 어? 이쪽 먼저 가봐야지 더 깊이 파고들기 이거부터 먼저 해보자 엔지니어링 구역에서 부검 위치찾기 내비가 안뜨네 이거는 내비가 안뜨네 이거는? 여기로 이제 트램 이동할 수 있어요 열어놓고 열어놓고 아 근데 이쯤 진행하니까 기억 하나도 안나 열어보다 이중 연예인 연예인 인공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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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s came through the vents faces fuck, those were my lunch buddies, Liz's friends, old boyfriends and out of nowhere the engines are screwed primary laboring for hemorrhaging fuel, fucked if I know why I'm taking Danvers to the fuel depot to fix it gotta keep the team focused or a little crack temple out ff php 0 value i when a what i not a also this who 이것들은 뭐야? 플라즈마 커터 업그레이드 추결기 이 부품을 작업대로 가지고 업그레이드 경로를 연장하면 특수 업그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네틱 오토로더 이 부품을 작업대로 가지고 업그레이드 경로를 연장하면 특수 업그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나 노드 괜히 샀네? 아 이런 거 사야 되잖아 일단 이거 사 펄스라이플 업그레이드구나 이거는 근데 펄스라이플은 어차피 잘 안쓰니까 플라즈마 커터만 일단 들고 뭐 뭐야? 아이템인 줄 알았네 충동구매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 세계에서요? 와 그래픽 진짜 미쳤다 아 소름이 끼치네 저장이네요 저장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 같냐 뭐 어떻게 하라고 진단보고서 고칠 수 있대 아주 유능해요 맞다 이게 엔지니어였지? 아 이게 또 뭔 뭐부터 해야 되냐 할 게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아까 잠겨있지 않았니? 어디부터 가야 돼 엔지니어링 구역에서 부검 위치 찾기 이 사이드 퀘스트부터 해보자 그래 메인 퀘스트가 지금 3개인데 엔지니어링 구역에서 부검 위치 찾기 이거부터 해보자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네 이게 멍미 곱창 먹으려고 했나보라 곱창 맛있지 이게 뭐지? 어? 오우 리퍼 이런 톱날 같은 걸 날려서 사용하는 건데 왜 사람이 죽어있냐? 괴물이 아니라 리퍼 장착 네번째에다가 놀라운 과학기술력으로 툼나를 원거리에서 계속 돌릴 수 있어요 공중에서 이런 식으로 야 그래픽 진짜 미쳤다 와 뭐야 뭐야 기다려 봐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아 도망가지마 특수 공격은 이제 톱날을 공중에 띄우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데미지는 훨씬 강력하겠죠 근데 톱날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개시끄럽네요 뭐 어디로 가라는거야? 여기가 아니야? 어? 저기 화장실이었구나 화장실 못참죠 바로 똥 싸러 갑니다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Christ, Henderson, your teeth He's pulling his teeth out Just hold it, where the fuck is security? Oh God, he's dead No, he's alive, but he had that sick pretty hard He's on I can't charge her I don't know National security request Henderson needs the medical bed And a shrink 시설이 정말 안 좋구만 굿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최종 등급의 보안 단계가 필요한가봐 야, 와 이거 뭐야 상자 이거 뭐야? 쩔게 생겼다 이거 엄청 중요해 보인다 그 음식물 쓰레기통 같이 생겼는데 안에 음식물 들어있나? 와 드디어 작업대 발견 업그레이드 해제 플라즈마 커터 업그레이드 그래프가 연장됐습니다 두 번은 연장됐습니다 와 각 공격의 시간에 따른 데미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불 붙어요 와 와 와 와 와 이 아래쪽은 아직 안 열렸네 탄약 용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연사력 솔직히 연사력은 지금도 개빠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스읍 예아 축열기 그리고 데미지 업그레이드 재장전 시간 탄약 용량 증가 스페셜2 탄창 렉 근데도 노드가 아직 엄청 많이 남았네요 데미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풀 야아 180 데미지 리퍼 업그레이드 좀 할까 리퍼도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플라즈마 커터가 너무 좋으므로 그대로 냅두고 체력 그리고 산소 좋아요 이 정도로 하고 라이플은 제가 진짜 잘 안 씁니다 라이플 탄약 먹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데미지는 낮고 좀 별로예요 어디 얼마나 멋지게 바뀌었나 볼까? 와 똑같이 생겼네 외형은 하나도 안 바뀌는 듯 어? 니콜 아톱시 리포트 닥터 니콜 브레넌 릭 아이덴파이 스페젝트 쥬니어 엔지니어 데이빗 스웬슨 스페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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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계속 움찔거려 무서워 죽겠네 죽은거 맞아? 좀 가만히 있어 우리 여자친구 불안해하잖아 엔지니어링 구역에서 부검 위치찾기 카이네 채굴구역 은신처찾기 오 되게 좋은것들이 있네요 자 이제 서브퀘스트가 지금은 막혀버렸고 엔진의 연료공급으로 갑시다 그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빨리 플라즈마 커터 써보고싶다 엄청나게 강력하겠지? 빨리 한놈만 나와줘 제발 누구야 이 무기의 첫 희생양이 될자 너구나 아파? 지금 도트 데미지 계속 들어가가지고 어 안죽었었는데 저 공격하려다가 죽은거 보셨죠? 계속 불 붙는거 약간 독데미지라고 보시면 될거 같네요 좋아용 근데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왜 무려 3발이나 쏴야 죽냐 쟤? 되게 안죽네 예상했던거보다 좀 별로야 이럴거면 차라리 리퍼로 계속 가는게 더 나을듯? 이리와 좋아용 그냥 저걸 타야되는데 좀 이따 타고 후렴 어? 아 원래 있던 장소로 나왔네 아하 내가 지금 역행했구나 얘네가 다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편하게 얘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갈 수 있게 했지? 이렇게 설계해왔는데 나는 그딴거 모름 파밍 이러면서 돌아다니다보니까 와선 안될 곳으로 와버렸네요 이걸 내려서 연루를 공급해주면 됩니다 북쪽걸 먼저 해버렸네 북쪽걸ær 북쪽 북쪽걸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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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리퍼 좋지? 근데 이거 1대 다수일 땐 절대 쓰면 안 돼요 한 마리 죽이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자 리프트 타고 반대쪽으로 가봅시다 와 진짜 하 그래픽 미쳤다 저기 반대편에 뭐 오고 있는 것 같거든? 천눌 딴자 원래 불 붙은 애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것이 간지 왜 이렇게 많이 마중 나왔어 헉 arem 나 5레벨인줄 알았네 연료 충전소 키카드 그런 게 필요하군요 오우? 어떤 미친 사람이 어디가? 야! 와! 다리를 맞았는데도 꼬긋하게 환폭으로 들어가네 야 너 되게 뚝심이 있다 저정도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보내줘야지 음 전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나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니까 세이브 해야 돼잉 연료 충전소 키카드를 넣어뒀습니다 전력이 없어서 연료를 공급할 수 없네요 킥카드로 아까 그 방을 들어가서 아우 깜짝이야! 이 개사! 아우 놀랐잖아요! 아우 놀랐잖아요! 아니 무전 연결하는 게 지금 이 데드스페이스에서 제일 무서운 요소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조용히 좀 연결하면 안 돼? 회로 차단기 조명 생명 유지 장치 남쪽 연료 충전소 이거 끄고 연료 충전소 이걸 끄면 안 되지 생명 유지 장치는 그거잖아 산소 어둡구만 괜찮아요 리퍼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조금은 두려울지도 뭔솔? 미쳤노 234 오케이 연료가 양 쪽에서 전부 다 공급이 됐습니다 와우 날이 사라지기 전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날리면 막대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나 날 얼마나 남아서 이제 여유가 많이 없네 커터로 간다 리퍼 데미지 업그레이드를 확실히 좀 해야될 것 같애 필요성을 느낀다 여기가 어디야 아 아 아 결국엔 생명유지장치를 끄고 조명을 켜야되는거에요?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그걸 해야지 게임 진행이 되는거 아냐? 몰라 일단 그냥 가보자 생명유지장치 끄지말고 그냥 가도 되는건가? 잘있어 왜 왜 뭐 왜 뭐 나 뭘 잘못했어 북은 왜이래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뭐 뭐 뭐야 이 피 하는소리 여기 위쪽에 뭐 탔어? 아닌데 그리 갔는데 뭐 뱀 아이참 뭐야 얘 와 폭발해도 그냥 막 뛰어오네 강한친구야 기계공작소 이거 서브캔가? 아닌데 어? 뭐야 아 와야됐던데를 제대로 그냥 돌아온거야? 아까 분명히 길을 다르게 가르쳐주지 않았었니? 몰라 뭐 뭐로 가도 제대로만 가면 되지 원솔? 아 야! 아이씨 결국은 감염을 끝낸 시키고마냐 잘가 아아아악 왜 이렇게 강해 아아아악 아니 감염된 애는 유독 센가 본데? 아 간지나게 딱 딱 맞기 전에 죽겠지 했는데 두 대나 맞았네 감염된지 얼마 안된 애들은 좀 센가봐요 리코챗트레이서 이게 뭐.. 뭐야? 특수 업그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특수 업그레이드들도 싹 보자 궁금하긴 하다 그치? 몰드 반도체 스테이시스 힐팩 스테이시스 하나도 으어 이렇게만 남겨놓으면 되나? 아 근데 솔직히 탄창도 지금 다 여유가 있어서 쓰읍 다 팔아버리자 돈이 2만 7천원 업그레이드 사고 좋아요. 아우 알차게 썼네 은근히 스테이시스를 쓸 일이 없네 이게 난이도가 보통이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막 애들한테 스테이시스 한 5번씩 걸고 잡아야 돼요 애들 너무 세서 총알 너무 팔았다고? 걱정하지마 나 플레임이야 아우 총알이 하나도 없네 살려주세요 원심기 활성화하러 여기로 갑시다 야 내가 데드스페이스 공략 1인자 플레임이었어 플레임이 아니라 불꽃이었던 시절 어? 걱정하지 말라고 작업대는 언제 나오나? 뭘 왜 이렇게 조용해 어? 여기 그래픽 오류 났다 얘 지금 팔 벌리고 있다 어? 쟤 위에 뭐가 있는데? 캐릭터 그 모션 뭐라고 해? 고장나면은 저렇게 T자로 저러고 굳어있잖아 어? 1레벨 어? 1레벨 클리런스 컨퍼먼드 클리런스 컨퍼먼드 이건 뭐지? 이 봐라 이 봐라 어? 탄 다 팔길 잘했지? 요 녀석들아 왜 나만 이주노 템을 아니요 허구엇말 다 퍼주네 다 퍼줘 자 작업대에서 펄스라이플 업그레이드 리퍼 업그레이드 하고 한번 능력을 보자고 연사력이 크게 증가 웃기고 자빠졌네 저리가 리퍼 리퍼널이 추가적인 반동을 획득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페이스로 이렇게 날렸을 때 좀 더 많이 튕겨나간다 뭐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둘 다 별로인데? 음 일단 이거 전체 초기화하고 5천원? 아 초기화 무료인 줄 알았는데 비싸네 일단 데미지만 업그레이드 해보자 아 이렇게 이렇게 놓아요 아 5천원 아까워 한 폰 두 폰 모아가지고 어? 슈트 업그레이드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돈 막 쓰면 안됩니다 땅 오염 제거실 아니 오염 제거실 주제에 왜 이렇게 넓어요 또 쎄하게 아 진짜 오염 제거하는 거 맞아요? 누가봐도 싸울 각이잖아 이거 지금 아닌가? 어 환풍구 소리 아니 이럴 줄 알았어 뭐 그만 깜짝이야 아이 놀라라 이씨 왜 안나와 가라 가라 아유 잘 갈린다 아파? 그럼 빨리 죽어 죽으면 편해져용 아니 리포가 확실히 괜찮은데? 탄약도 효율적으로 쓰고 뭐요 이건 버그야? 뭐지? 설계도 중형 고급팩 1도 필요없는거 내가 이 게임하면서 힐팩을 사는 날이 절대 없을겁니다 난이도가 보통이라면 말이지 회복 한번 할까? 3칸 밖에 안남았는데 음... 회복곡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그럼 난 왼쪽으로 간다 네비가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내 얼굴 길은 모아놓은거 같네 아우 씨 아우야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징그러워 아유 방금 한 멘트는 철회하는 걸로 노드다 노드다 이러니까 이 이상한것도 되게 천사로 보인다 야 노드가 여기있네 아 뭐요 또 뭐 으악 왜 안맞아 이거 뭐야 이게? 에? 에? 브룬즈 반도체 저장하고 생각해보니까 원래 데드스페이스는 좀 데드신 보는 맛으로 하는거거든요 근데 데드신이 요즘에 보기에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지금 데드신은 거의 안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쓰읍 어 다른 다른 유튜브에서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착한 장작분들은 제 채널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거에요 웬만해서는 데드신 안 보여드릴거라서 텍트 아니 뭐야 여기 산날뼈가 막 엉키고 설켜있는데? 이게 뭐지? 나무도 아니고 아 근데 그래픽 진짜 개미침 이거 오리지널 보시면은 진짜 기절합니다 오리지널 보고 이거 보면 와 진짜 세상 많이 발전했다 와 진짜 쩌은 것 같아요 어디서 보네 같은데 누구세요? 뭐 몰라 그냥 여기서 본거 같은 느낌이라 도대체 괴물 소리가 들려 왜 어딨는데 그냥 폭탄 들고 있자 언제든 던질 준비 원심기 활성화 여기가 원심기고 이제 여기서 조종을 하면 되나봐요 너 아 아 미안해 이거 돌아가고 있는 상태여서 꽂으려고 하면 튕겨져 나가네 그러면 느려져라 삽입 좋아 산소 충전은 필요가 없고요 여기가 지금 무중력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합니다 아싸 아이템 여기도 있네요 아니 뭔 괴물 소리 밖에 안 들리는데 괴물 소리 밖에 안 들리는데 오케이 이제 원심기를 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파밍을 좀 합시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순간은 지금뿐이니 어디로 가야 돼? 저건가? 뭐여? 자 키미라이 와 진짜 그룹이 미쳤다 진공상태가 됐어요 와 진짜 미쳤다 허어어어어어 오마이 가아 살려줘 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오신다고요? 아 역행해야되네 아 역행해야되네 아 역행해야되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아니 뭐야 얘는 스테이시스 원심불리기니 가서 혼내줘요 길길 잠깐만 나도 혼내지게 생겼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저기 저기 산소 어 뭐야 아이템 오케 달려 엘리베이터가 있네 얘가 갑자기 안뛰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가? 왜 있는거지? 올라가고 진공상태여서 슈트가 조금 얼은건가요 이게? 약간 좀 하얘졌네? 어 뭐야 당장 저장해 무서워 죽겠네 이게 세이브를 안하면 중간에 오토세이브같은게 많이 없어서 완전 처음부터 해야되는게 진짜 공포 포야 어 뭐야 이 노란부분을 정확하게 쏴서 터트려줘야 하는데 저게 안 터지 으아 아 터트렸다 우와 와 이거 야 패치되고 나서 와 진짜 징그럽게 바뀌었다 와 적소 와 와 야 미쳤다 이게 여기까지 끌려갔으면은 아주 잔인한 데드신을 보실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장작분들 장작분들 우리 장작분들 떼드신 보고싶으 어떻게 하나 하지만 난 안 죽을거지롱 3분전 죽었음 아니 다시 돌아가야되요 또? 아 아 오염제거 또 해야돼? 아 그냥 나가면 되는구나 나이스 작업대에는 지금 갈 필요가 없고 왜 자꾸 뱀소리같은게 난다 나 여기 왜 왔니? 다시 나가 아 확실히 내비게이션 있는게 진짜 너무 좋은거 같애 또 뱀얘기하니까 여기 뱀없어용 호텔이 생각나네 정말 짧지만 갓게임이었지 좋아 뭔가 많이 쌓였네 근데 슈트 업그레이드는 도대체 언제 나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우리 이제 또 슬슬 다른 스킨으로 바꿀까? 간지 절정 산전수전 다 겪은 생존자 슈트 가봅시다 내가 바로 네크로모프 학살자다 내 머리에 꽂혀있는건 전리품이지 하아 로드를 하나 더 사자 오케이 수동으로 엔진 전화 어? 이제 여기가 열리네? 여기로 가야되는거 맞아? 오 가기 싫은걸 어 뭐야 깜짝이야 아저씨 저리 가봐요 아저씨 저리 가봐요 마커의 실물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아저씨 나 어디로 가야돼? 아저씨 마커의 실물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혹시 나 어디로 가야돼? 아저씨 아 나 안잡아 뭐지? 이, 이, 이 위로 가야돼? 아아 스테이시스로 여길 느리게 해서 가야되는구나 느, 느, 아 뭐야 스테이시스 게이지가 없어 오우 와배배배배배배배배 요거를 여기로 고마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어 내 문이 열렸다 에어록 한풍기 한풍기를 꺼 에어록을 켜고 그럼 문이 다 열리고 여기가 꺼질 거 아니요 너무 밝아 천국으로 가는 문인가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우 피야 아우 이거 뭐야 화염방사기? 베드스페이스에 이런 모기가 있었어? 나 기억이 안 나네 오우 화염방사기라니 이거 좋은가? 공업용 단거리 토치입니다 화염벽을 생성할 수 있다고? 산소가 없는 곳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대요 어 뭐야 이거? 사람이 몇 명이 죽은 거야 여기서 아우 깜짝놀랬잖아 아우 깜짝놀랬잖아 이 수바라시야 기질라고 진짜 화염방사기 연료 화염방사기 연료 레벨 3 엘리베이터를 타야돼 방으로 가야돼 엘리베이터를 타야되면 방으로 가 절대 내비게이션 말 한 번에 안됐죠? 아 깜짝놀래서 불을 지져버렸네 아우 야 괜찮냐? 아 미안하다 아 진짜 딱 한발만 쐈는데 계속 불타서 죽어버릴 줄은 몰랐지 참 무한하게 작업대가 있네요 화염방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까 리퍼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까 쇼트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까 어디 보자 화염방사기 이 데미지 리퍼 장전시간 난 지속시간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노드를 아무리 못해도 두 개 이상 써야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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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데미지 업그레이드까지 좋아요 화염방사기 업그레이드는 너희들이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면 업그레이드가 된단다 유튜브 멤버십 업그레이드로 화염방사기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길 바래요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길이 열렸어 왤보우 욱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뿌워야야야 agh 끌 gen 구웠어 치야야 agh 차이lege 야야 skills 아기 tough 어이 listing upset zier osis 어? 괜찮아? 뭐야? 너 왜 풀피인데 왜 죽어? 오류였나? 갑자기 피가 다 달았네? 유감 어? 아이 깜짝아 너 뭐여 왜 안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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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대로 진짜 왜 안죽어? 죽어 아이C 불이 붙어있는 거는 약간 도트 딜로 조금씩 조금씩만 들어가고 불을 계속 지져야지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나? 어렵네 내가 이래서 화염방사기를 잘 안 썼나봐 뭔가 계속 지지는데 딜이 들어가는 느낌은 없고 뭐여? 어어 아! 아! 뭔가 위험해 보여! 뭔가 위험해 보여! 아아아아아아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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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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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나온다 기생충 박멸은 화연방사기가 최고지 아니 터질 것 같이 생겨서 좀 도망가서 때리려고 했는데 터지진 않고 기생충들이 나오네요 기생충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이게 뭐여 그래피 깨진 것 같이 생겼네 아 졸라 시끄러워 뭐야 저거 일단 여기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데부터 좀 살펴보고 어 반가워요 얜 근데 뭐하는 애야 안녕 어 뭐야 어 뭐야 내장이 손이야 어 빛을 비추면 실화하는구나 어 뭐야 진짜 개 끔찍하게 생겼어 편히 보내줍시다 아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어버린 거니 여기 진짜 여기가 진행루트네 그럼 바로 여기로 들어가주는거죠 와 정상이 아니네 이장소원 골드 반도체 저기 무기 지금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거랑 바꿔주자 이거랑 바꿔주자 됐다 다 죽었어 정말 완벽한 이거랑 우린 ус이 워 워 워 워 워 하하 아이씨 원거리 공격을 하고죽네 어? 야 나 힐팩이 없어 바로 써주기? 곧 행성에 충돌한대 어떡해 엔진실 말고 제어실 먼저 가자 혹시 퀘스트가 두개니? 바로 먹어주기? 하아 나는 약간 이 수동적인 주인공이 좋았었는데 말을 하니까 좀 그렇네요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주인공 아이작이 계속 좀 수동적인 존재였으면 했어 말을 안하고 얼굴 안 보여주고 이런 소리만 내는 그런 캐릭터 원은 오리지널은 그랬었거든요 원래 뭐야 돌아 돌아 원래 자리로 돌아왔잖아 뭐지 잠깐만요 너 왜 갑자기 나와 왜 뒤져줘 두 마리였구나 기생충 좀비가 어쩐지 분명히 한 마리를 죽였다 싶었는데 또 있어가지고 뭔가 했네 또 있어가지고 뭔가 했네 뭐 이렇게 많아 여기 직원들이세요? 뭘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아 아 또 뭐어 아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기생충들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역시 화염방사기가 답인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냐 뭐지 뭐지 리플레이스 파워 셀 도 비기인 익니션 시퀀스 아무것도 없는데? 엔진에 시동을 걸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지를 교체하라고? 전지를 교체하려면 이거 이거 뭐 열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왜 왜 왜 닫혀있어 기다려봐 주면 파밍좀 하고 컴퓨터가 참을성이 없어요 아야 알았다고! 이건가? 어? 우와! 파이프를 뗄 수 있네? 대박 배터리 저기있는걸 빼서 여기로 넣어야되는거 같애요 어떡해? 엔진 파워 페일리어 어? 아니네 여기도 배터리가 있네 어? 아니네 여기도 배터리가 있네 아이고 주변좀 볼까? 음 아무것도 없잖아 내려가 내려가 아유 자고있던 네크로 워프 다 깨어나네 아유 아이고 미안하다 너네 꿀잠 자고 있는데 말이 tied 으아아아이 오기만해봐 오기만해봐x3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왜 또 조용하지? 야야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왜 안 집어넣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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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엉 절대 죽지 않는다 뭐야 다 잡았어? 생각보다 쉽군 어 방금 뭔가 아이템같은 거 아닌가? 자 엔진 점화 우와 야 나 타빙는거 아냐? 와...씨 트램 정거장으로 복귀 아니요 아무거나 사모지 못한다는 게 여기가 오랫불될이 아도보아 사모지에 해주는 거죠 왜요? 그는 아이저이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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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ADS는 다행이면서 저는 시스템의 리듬이기 때문에 엠 adv냄, 이리 그대는 더럽다 몇몰로 불쌍한 건가? 가죽 Daniels, 저것이 다잇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고정에 적어 이승 take the train to get here meet me on the branch I'll lift the station lockdown we need to work on this together 뭐야 터졌어 아니 통화하고 있는데 뭐할 게 자꾸 오냐 애들이 통화 좀 하자 해먼드 얼굴 좀 보고 싶다 하하 해먼드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아 아 진짜 지.. 뭐야? 지금 왜 살아있냐? 죽어! 죽어! 아잇 장전 죽어! 아 뭐야 얘! 어 진짜 뭐, 뭐, 뭐지? 뭐, 뭐, 뭐 이상한 소리 들려. 와 이번에 아이템 진짜 많이 썼다. 와... 야 이거, 얘 특수 공격이 좋네. 전체 화염, 약간 소위탄 던진 느낌? 아이템이... 어... 하나 더 먹자. 그리고 아이템 정리. 잠깐만x3 나가x3 나가x3 뭔 소리야x3 왜, 뭐, 왜요? 뭐요?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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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압쌰아아아 화염방사기 연료 젤리화된 하이드라진 화염방사기 전용인가? 둘다? 그러네 연료 아 이건 연료 구매고 이게 화염방사기 업그레이드네 일단 이걸 사자 업그레이드는 능력을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자 하나하나 다 팔아보자구요 화염방사기도 뭐 솔직히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은데 이 정도만 갖고 있고 자 이제 상점 들릴 때마다 스킨 한 번씩 바꾸자 자 좀비 모드로 에에 니콜 내가 찾으러 갈게 아 니콜 찾으러 왔는데 괴물임 와 와 진짜 좀비 그 자체네 에이 으아 뭐야 상반신이 잘려 있는데요 여기 오케이 여 어디로 가 세이브 하고 확실히 보통 난이도여도 이제 좀 스토리가 진행이 되니까 슬슬 빡세다 오케이 가자 드디어 챕터3가 끝이 났군요 드디어 챕터3가 끝이 났군요 참고로 내 기억으로는 총 12챕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부족해도 10챕터는 넘어요 야 생각해보면 이거 볼륨 너무 큰데? 왜 이렇게 많아 챕터 채골지역 엔지어링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구요 여기로 가야되네요 함교 새로운 지역이네 가자 어우야 내 얼굴 봐 왜 징그러워 어 이 눈빛 살벌한거 보소 재밌게 움직여 초반받살 아이들 집중이있지 이심오라 이심오라 엔지니어만 어찌 하치 그 아티클 그놈? 안들끊지 않습니다. CEC knew all along about the marker didn't they? Isn't that why you're really here? Corporate wouldn't send the Ishimura for some off the books mining. But alien technology, yeah. That fits. Then I'm losing my team fit into this theory. Hey knock this shit off. We're into the debris field. We get the ADS back together or it's over. Then meet me at the captain's nest. Daniels? Fine. But I'm going through the ship report, Haman. I'm getting some answers. 약간 해먼드는 원칙을 중요시하고 Daniels? 뭔가 좀 숨겨져 있는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왜 안 열려요 이거? 열어! 저쪽이구나. 헤헷. 죄송. 자 돌아왔다. 어휴 반시체가 있네. 트램에서 타고? 이렇게 온 거죠? 진행을 해봅시다. 분위기가 왜이래. 잠깐만. 아휴 뭐자. 최단양씨도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2만원 후원 너무 고마워요. 이제 게임 시작하니까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유의해주세용.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거 반대로 왔다. 그지? 아아아아아아 그러네. 이리로 가야되네. 레벨 2! 여기서 보안등급 2짜리였나보다. 그지?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 에이 이거 뭐야아. 꺼져! 쟤 얘 개 아니에요? 브루탈? 아니 얘 이름이 뭐였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 겁나 크네 레비아탄인가 아 이름이 뭐가 있었는데 브루탈리스크? 그건 저그족 종족 아니야? 브루탈이 맞아? 스토어다 탈게 없네 이제 곧 저친구랑 싸운단 얘기겠죠? 와 여기 야 이 장소 기억나 아 아니 아이 미치해 아니 추억 회상하기도 전에 자 잠깐만 지금 산소 이거 어떡하지? 현장실에서 해먼드 만나기 여기가 방금 이제 지금 운석을 맞았잖아 원래 이런 파편들을 파괴하는 바주카가 있는데 바주카가 우주선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자동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없애주는 시스템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설정 해줘야 될 겁니다 오 가보면 알겠지 저기 위쪽이 닫혀서 지금 산소가 다시 공급이 되고 있어요 해먼드 형 뭐야 나 머리가 없어 저기요 뭐야 이스켓 뭐야 나 머리가 없어요 저기요 얘 뭐여 첸이 왜 저기 들어있어 너 어떻게 말하고 있냐 머리가 없는데 보내줘 잘가 야 우주에서 잘 살아 아... 캐논 고치러 가자 뭐? 뭐? 뭐 여기 올라가? 앉아? 영화 관람해? All I can tell is the ADS power routing is shot. Well, the administration systems aren't doing much. We could redirect power from there. I need to rewire the junction boxes, but we could get the ADS cannons back. Good. Isaac, about what Daniels said, I don't know about any illegal mining or the marker. I swear, I'm just here for a repair mission. Look, Hammond, I don't know you or Daniels well enough to judge, but CEC had to know about the marker. The company, maybe. But shit like that's above my pay grade. Look, we can get into it later. You'll need a way down to those junction boxes. You can turn the atrium elevator back on from security. You'll have full access. I found a CEC executive key card. I'll upgrade your clearance. And you've already upgraded jurors? Yeah. Just in case. What? Now I can have a record of the inside? Yeah. I heard something up there, Something big. Watch your back. 뭐 조심할게 뭐가 있어 지금 완전 만신창인데 돌아가요 그러면? 현장실에서 해먼들 만나기 끝났고 이제 올라가자 레벨 2로 올랐네 아싸 머리 다시 생겼다 건강해져버렷 뭐야 구멍 뚫린 곳 오 막혔어 이제 산소 괜찮아 아 되게 넓네 여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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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넓은 공간에서 아이템을 많이 주면 이유는 단 하나죠 뭐야 그 이유가 지금 바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 못해야 됐네 아우 겉에는 딱딱해서 안을 때려줘야 돼요 아니 근데 안을 때려도 딱히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번져 야 쟤 지금 보니까 등 쪽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왕이 쟤 등 쪽이 노란데 등 쪽 아 스텔티스 어어 때려 죽었어? 야 나 총알 없어! 이게 맞아? 자 스테이시스 마지막으로 지금 한 번밖에 더 못써요? 아아아악! 뭐야! 아 쟤 다리 잘렸네! 얼레리 꺼레리 다리 잘렸네! 이제 목숨도 잘라드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약하구나 템 내나 인마 아 노드 나이스 리퍼가 넘살하니까 아주 그냥 아 왜 여긴 또 레벨 3이야 기껏 2로 올려놨더니 이런 쓰레기 게임을 만나 와 아이템 전투 다 끝나니까 주네 정말 타이밍 좋아요 그러게 정말 유감이네 어? 작업대? 엘리베이터 재요? 엘.. 엇? 아 아까 중앙에 있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바뀌고 뭐.. 그는 정상적입니다. 이러는 무한 그 마크를 받는 것을 받으러 가끔 하교에 걷는 것 같다 내 주제는, Ben, 듣든 자신에게 이스مر은은 크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말한 5469 그는 Dr. Terrence kind hereby declare captain Benjamin matthias unfit for duty 헉! 아이고 눈! 아이고! 눈에 찔렸어! 저게 어딜 봐서 살해한 거야! 사고지! 얼탱이가 없네. 쟤 어딜 봐서 살해한 거야! 하얀 방사기 업그레이드 그래프가 연장됐습니다. 어디? 능력을 한번 볼까? 하얀 방사기. 저게 특수 능력이? 하얀벽의 지속 시간이 훨씬 증가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닥치고 리퍼. 리퍼가 훨씬 좋아요. 용량. 지속 시간. 흠. 플라즈마 커터는 지금 풀옵이지? 이 밑에 밑에 네모가 지금 특수 능력인가? 발현이 아직 안 된 특수 능력인가? 슈트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스테이시스 에너지. 스테이시스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시스 존은 뭐지? 이번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앞으로 스테이시스를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브루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정면돌파는 확실히 좀 무리니까 스테이시스를 느리게 만들고 상대를 해줍시다. 지금이 1층. 2층으로 가야 돼. 그럼 3층 가야지.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순서대로 2층도 갈.. 아니 3층도 나중에 갈 것 같은데? 지금 2층을 먼저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2층 가자.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어떻게 중간에 바꾸질 못해. 층을. 뭐야? 뭐야? 안녕히 계세요. 뭐야? 누가 장난치나? 아 여긴 또 분위기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다 어둡게 살아. 사람이 좀 밝게 살아. 제발. 헬키커머리처럼 불 다 꺼놓고 그러고 살지말고. 네가 무슨 어둠의 자식이야? 빛이랑 함께 있으면 힘을 잃어? 아이고! 또 뭔데? 또 유성 충돌했나 보다. 일로 와봐. 바깥에 아이템 있어? 있잖아. 400원. 이런 거 잘 봐야 된다고. 이거 봐. 이거 봐. 아이템 여기 있는 거. 100원. 왜 이렇게 소박하게 있냐. 말하기 뻘쭘하게. 500원도 돈이다. 이 말이야. 창고다. 어... 미안해. 여기 닫히면 산소 들어오겠지? 그렇지. 와영. 창고 특. 아이템 별로 없음. 아! 창고 까서 죄송합니다. 창고님. 와. 노드 있는 창고를 감히 아이템 없다고 내가. 무슨 막말을. 이건 창고님 화내셔도 인정이다 진짜. 저거 뭐야? 설마. 설마. 설마 라인건? 아니네. 야. 근데 우리 라인건. 원래 그렇게 후반부에 먹던가? 금방 먹지 않나? 나 라인건 지나쳤나? 아니. 전설의 라인건 언제 먹어요? 데드스페이스 대표무기잖아. 일단 컨택트 빔. 와. 멋있게 생겼다. 어. 지금 후반 아니냐고요? 지금. 초초중반이에요. 초초중반. 지금. 이제 3. 챕터. 끝났고. 이제 4챕터다. 이걸. 어디다 쓰냐? 대형 에너지 프로텍터입니다. 이거 무슨 무기인지 기억도 안나네. 지금 플라즈마 커터가 없는 상태니까. 1번으로 써보자. 어. 어디.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빔을 발사하는 중량 에너지 프로텍. 프로젝터입니다. 어. 이따가 한번 써보자이. 뭔가 되게 셀 것 같은데 느낌이. 어. 기를 모아야 돼. 에? 와. 뭐야. 아니. 이런 무기가 있었어? 되게 좋은데? 아. 아. 나 데드스페이스에 이런 무기가 있다는 기억이 왜 전혀 없지? 새로 추가된 무기인가? 무기가 변형된건가? 뭔가. 뭐냐 이건. 뭐여 이거. 내려와유. 내려와유. 아저씨. 내려와유. 이거 왜 안내려와져유. 시네시스 이거. 힘이 약하네. 이리와봐유. 안되네. 쓰레기 게임. 어. 잠깐만. 이렇게 시체가 많다는건. 가올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어디로 가야돼요? 저기로 가야되는구나. 그럼 다른곳 가봐야지. 메인퓨즈. 승인받은 직원의 출입금지. 아이템이다. 이건 뭐지? 일단 보이면 부셔. 브론즈 반도체. 돈을 참 많이 줘. 나 진짜 난이도 올려야되나? 어 여기 잠겨있었는데 열린다 이제. 아닌가? 원래 열려있었나? 기억이 안나. 일단 진행로트는 이쪽이 아닌거 확실하지? 응. 아싸 노드. 야 노드 두개 먹었어 나 지금? 에? 노드가 두개 있었어요? 쩐다. 비밀장소 굿. 비밀장소 굿. 돌아가자. 아 뭐가 이렇게 방이 많아. 데드스페이스는 진짜 작정하고 이렇게 파밍하면. 아이템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난이도가 이지여서. 이 뒤에 뭐 있냐? 아 난이도가 이지래. 이거 난이도가 보통이어서. 애들이 금방금방 죽기 때문에. 아이템이 진짜 금방 쌓인다는거야. 아 근데 맵이 원래 이렇게 컸냐? 컨택트 빔. 보조공격 데미지. 주공격 데미지. 보조공격은 뭐고. 주공격은 뭔데. 용량 12개. 이건 좀 애매한데. 리퍼를 마저 업그레이드하는게 좋지 않을까? 지속시간. 다음에 할 때 하드모드 하실래요? 근데 이걸. 이걸 똑같은거를. 난이도 바꿔서. 또 하기에는. 또.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기니까. 뭐야? 앗 피해치롱. 앗 피해치롱. 야. 잘 갈린다. 아아아아. 랄랄라. 재촉이세요? 아. 좀 아프네. 아아아아아아악. 아유. 깜짝이야. 그냥. 낑겨가지고. 낑겨가지고. 여기서 뭐 해야되나? 뭐 이렇게. 랩이 넓어. 회로 차단기. 난 솔직히. 회로 차단기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 캐논으로 바꾸고.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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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또. 아. 랄랄라. 가오리다. 아니. 이럴 줄 알았어. 야. 어디갔. 랄라아! 을 치워. 네. 으악. Let me move. 으악. 어느 날. 으아. 아아. 아. 으악. 두꺼워 좀. 아. 아. 으악. 으악. 잡았어? 다 잡았어? 덥지? 하... 좋아, 이제 돌아가자 컨택트 빔 쓰면 다수... 상대할 때 좋을 것 같다고? 음...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아니, 컨택트 빔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총알도 많이 생기긴 했네 너무 리퍼에만 의존하고 있기는 했다, 확실히 컨택트 빔 써보자 이거 특수공격도 아직 안 써봤거든요 특수공격이 뭐더라? 소행성 커터 세발 쓰네, 세발 뭐 얼마나 강하길래 징퍽 이러면서 폭발하나? 이어폰 끼고 보고 있는데 고막이 터질 것 같다고? 내 방송 처음 보는구나? 우리 장작분들은 이미 고막을 잃은 지 오래예요 좀 더 많이 보나보면은 좀 괜찮아지더라고 뭐야 이거 뭐야... 기분 나빠 엄마가 유닛올러지 신자였다고? 오우? 자 여기서 세계관 정리 좀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커라는 외계에서 찾은 신성한 돌이라고 여겨지는게 있어요 마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약간 뾰족하게 얽혀있는 이 뭐라고 해? 개 집게발같이 생긴 이 돌을 마커라고 하는데 이 마커가 이제 우주의 진리를 알아낼 수 있게 해주는 신의 뭐 길잡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설립한 데가 있는데 그 종교가 유니톨로지라는 종교입니다 근데 지금 저 마커가 성스러운 유물, 성물같은 걸로 여기고 있는데 알고보니까 실상은 진짜 위험한 물건이었던 거죠 이 방은 어떻게 들어가요? 뭐지?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뭐지? 이따가 다시 옵시다 어? 저기... 숨겨져 있네? 저 간사한 것 이 상자로 숨겨두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서 뭘로 쏘지? 이거 예에 아유 감사합니다 미스터 호기심 키기씨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긴 또 레벨 3짜리 상자가 있네요 언제쯤이면은 모든 아이템들을 다 열어제 끼면서 행복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무기 업그레이드 펄스라이플 업그레이드 오늘 오오 쓰레기 게임 아무것도 못 열어 여기 백방 뭐 나온다고 이제 아 안 던져도 쟤는 알아서 죽었을텐데 깝이 아 켜졌다 꺼졌다 하는 발판이구나 꺼졌을 때 fully 빔 빔 빔 빔 빔 빔 자 이제 특수 발동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스 얼마나 강력한 빔이 나오는지 뭐여 뭐여 온다 온다 뭐야 히임 아 내가 쓰고 싶었는데 어 참았어 아니 전기로 이미 달궈져서 개피인 애한테 소인성 쿼터를 쓰긴 너무 아깝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어 이거 타이밍 잘 맞춰서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 진행루트 아니죠 자 빨리 꺼져 빨리 꺼져 꺼 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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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이야 죽을뻔했네 왜 또 레이저 피임 아아 뭐야 피임 파아 이런 느낌이군요 피해지롱 스페이스로 차징을 해서 모았다가 한 번에 팡 쏘는거에요 어 아이고 아이템을 주실려고 했는데 회복킷을 써버렸네 아이고 이씨 아까워 죽겠다 이 소리를 이 소리를 이 소리를 이 소리를 크로우that 스페인 장전 이리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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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벗어라 빨리 와아! 그대로 멈춰라! 오케이 죽었어? 아니 개멀쩡해 개멀쩡해 아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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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죽었어? 오케이 노드 좋았다 아 총알 다 썼는데? 아니 진짜 총알 모자라다 아이템 사용 예아 아 뭐 저기서 시퍼런 촉수가 막 날뛰고 있는데 뭐여 저거 징그러워 얌전히 만들어버리기 누릿 누릿 옆으로 바꿔주고 오케이 이제 그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나 총알이 리퍼로 가자 2개. 1개 더 시스템하고 ADS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내고? 그 감염된 사람 중 하나가 나였어 이거봐 죽은 세포가 지금 다 살아났잖아 이거봐 이거봐 어우씨 홀리 자 이제 캐논을 자동으로 설정시키도록 할거에요 지금은 전력이 아예 안들어가 있어서 꺼져있었고 보자 여기서 하는거네 어 마스터 오버ride 뭐가 이렇게 목표 비활성이 된게 많아? 뭐가 이렇게 목표 비활성이 된게 많아? 야 이 퀘스트 지금 내가 지나쳐서 못가는거야? 그건 아니지? 나중에 다 깰 수 있는거겠지? 오피 업데이트 아니 뭐야 다른 엔지니어들의 어라이즈가 필요해요 지금 잘못 눌렀다 이걸로 목표 추적을 하면 되나? 정수 시스템 회로 변경 일단 메인 퀘스트가 지금 되는지 한번 보고 되네? 야 사이드 퀘스트부터 하러가자 사이드 퀘스트 지나쳐서 지금 플레이 안되는거는 아닐거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엥? 저리로 간다고? 어? 상점이다 일단 템 정리좀 하고 초대칭 사슬 컨택트 빔 일단 이거부터 구매를 해야겠죠? 안 쓰더라도 아이템 능력은 보고싶으니까 와.. 뭐..뭐..뭐..뭐가 이렇게 많아 자! 그리고 이제 음.. 진짜로 아이템 정리를 해야될거 같아요 이거 창고로 넣겠습니다 컨택트 빔도 솔직히 잘 안쓸거 같아요 어.. 약간 효과가 리퍼랑 비슷한데 탄을 엄청 많이 먹어서 잘 안쓸거 같습니다 이거 창고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고로 넣으면 이제 저 무기를 들기 전까지는 저 탄창들이 안나옵니다 다른 몬스터들을 잡았을 때 제가 들고 있는 무기의 탄창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무기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이 여러 종류가 나와서 탄이 퍼져요 필요한 것만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자 이제 플라즈마 커터를 다시 1번으로 설정을 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1번 들어주고 장전 오케이 가자 어? 트램타고 아예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네? 여기? 오잉 다왔다 상점 없나? 얘들아 나 돌아왔어 어이씨 너 왜 무빙 쳐? 나 왔다니까 진짜 반갑게 헐레벌떡 마중 나오는거 보소 아 형 조금 감동받아 버렸잖아 여기 있다 상점 뭘로 바꿀까? 오케이 P7가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 특징이 없다 진짜 그냥 피에 쩔은 그 느낌 밖에 안 들어서 막상 플레이하면은 좀 느낌이 다르려나? 오 야 근데 확실히 전장에 그 고군분투한 그런 느낌이기는 하네 약간 진짜 아이자가 잘 표현한 스킨이지 않나 그래 기념도 할 겸 이걸로 조금만 더 플레이해보죠 설마 여기 들어가야돼? 아 야 아니 권한없음 아 권한을 얻고 나서 여기를 가야되는거네 아니 그러면 못깨게 이것도 막아놨어야지 나 권한이 없잖아 다시 돌아가야되네 이거 갓겜이네 아우 멀어 다 왔다 땡 어? 뭐? 뭐 어디있는데? 얘들아? 야 저 밑에 어떻게 내려가냐? 저 밑에 뭐가 있는데? 반대편으로 가야된다고? 아아 여길 가야되나봐 그래 지금 잠겼다 저기 저기 나중에 자연스럽게 얻게 되겠죠 뭔가? 여기에 왜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었는지 알 것 같다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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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럽게 넓네 아 여기 또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와 멋있다 아 나 처음엔 되게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아이작이지 약간 장난스럽지 않은 진지한 스킨 뭐야 뭐야? 여기는 최종 그 등급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네요 어? 나 이 장소 어딘지 알아 이 여기 옆에 세 개의 캐비넷 있는 이 장소 나 와 여길 오게 될 줄이야 설마 그건가? 가디언? 벽에 붙어있는 그 괴물 나오는 곳? 진짠가? 내가 뒤늦게 기억이 났는데 죽어 빨리 왜 안 죽냐 얘 뒤늦게 기억이 났는데 이 배에 때리면 기생충 나오는 애 있잖아요 다리랑 팔놀이면은 배 안 터져서 기생충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배를 때려가지고 흐흐흐흐흐흐 기생충들이랑 막 같이 제로투 추고 놀았네 같이 제로투 추고 놀았네 정수 시스템 캐논 바꿔도 되는건가? 조금 이따가 바꾸자 확 시범 바꾸어도 이 문은 열리겠지..? 오케이 가자 자동조준이 없으면 캐논은 무용지? 자동조준 시스템이 먹통이라 내가 몇 번 쏟아보면은 이제 AI가 그걸 학습해서 잘 할 거다 이러는 겁니다 ADS 캐논 3대 조정 캐논이 우주선의 가장 외곽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해요 가보자고 자 지금 딱 과도 큰일이 날 것 같이 생겼죠 문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이게 뭐지? 조정하려면 소행성을 파괴하세요? 이거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야 오리지널이랑 완전 달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 내가 우클릭하고 있는 방향으로 얘가 조준하고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어렵게 해놨네 게임을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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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른 거 하나 더 똑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 오리지널에서는 좀 지루한 미션이었거든요 캐논이 자동 타겟팅 되는 게 그걸 많이 지금 축소시킨 느낌이네요 조금 게임이 난해하게 돼 있어가지고 당황하긴 했는데 방법 아닐까? 쉽게 됐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뭐해 이거! 깜짝 놀랐잖아 바쁘단 말이야 누구야 됐다 ASS 됐다 어? 저희 Mediac abuse 뭐가 있네? 한계에 도달 중입니다 헉! 저희 맥 밖으로 나가면 저런 경고가 뜨네요 좋아요옹 돌아가 아니 근데 포대쪽으로 다가가는 그 연출은 오리지널이 더 좋았는데 그때는 근데 이렇게 무중력인 상태에서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연출이겠죠? 어 니콜이다 안녕 안녕 잘가 어 내 얼굴 보고 충격먹었나봐 어 뭐야 나 왜 다시 나타났어 찡 갈아드려요 당신의 아름다운 피부 거칠거칠하게 이상한 소리들 뭐야! 어 쟤네 와 진짜 오랜만 잠깐만 아 나 얘는 얘는 솔직히 데드신 봐야 된다 이건 이건 진짜 봐야 된다 데드신 아 근데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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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는데 세이브 해야되는데 세이브 해야되는데 세이브 해야되는데 세이브 해야되는데 넌 꺼져 으아아아아아악! 아, 너, 너는 죽이면 안 되는데, 넌 죽이면 안 되는데 아, 나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나 세이브 했냐? 세이브 했어? 지금이야! 아, 세이브다요? 대대신 보자! 아, 야, 아니, 잡기 공격을 해야지 때리지 말고 잡기 공... 잡기 공격! 자아악! 이런! 개색! 야! 잡기 공격하라고, 잡기 공격! 아니, 다음에 봅시다 기회는 또 있어요 아니, 너무 잔인해서 없어졌나? 그 대대신이? 일정 체력 수치 떨어져야 대대신이 나올 텐데요 그런가? 아니, 난 잡기 공격에서 피가 다 달아야 대대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렇게 찰지게 때리기만 하면 대대신 안 나올걸? 어? 슈트 레벨 3! 헉! 오! 오! 오 마이! 2만원! 나 돈 여요 있어요! 이거 당장 벗어주고 참고로 오리지널에서도 그랬고 데드스페이스 슈트 아이작의 슈트 레벨 2에서 탁으로 갈 때가 가장 극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평범한 오리지널 슈트고 이제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멋있게 바뀌나 보죠 레벨 3 얼마나 바뀔까? 얼마나 바뀔까? 물음표? 뭐가 달라졌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뭐야? 뭐가 바뀌었어? 일단 이벤토리 용량 오른건 참 기분이 좋은데 뭐, 뭐지? 왜 이렇게 변화를 감지를 못하겠지? 제작진이 이거 버그 걸렸어요! 뭐지 진짜? 일단 가자 가장 극적이라면서요 아니 우리 지날땐 그랬어 내가 잘못한거니 이거? 형은 좀 억울하다? 아, 기대 심어줬잖아요 야, 나 내가 이럴 줄 몰랐지 일단 오른팔의 왜골격이 바뀌었다고? 음... 뭔가 좀 갑다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케미콜 라브 뭐? 케미콜 라브? 아, 펄스 라이플을 먹었던 곳이네 아, 펄스 라이플을 먹었던 곳이네 에이, 다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왜 이래? 이 밑에는 아이템 없나? 없는데? 갑시다 방송의 출처 찾기 이쪽으로 가는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 뭐 어 오! 제가 걔 아냐? 그.. 위험하다고 했던 박사? 이름이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뭔 소리야 이거? 너 되게 잘생겼다 어어 머서 박사다 머서 박사 맞아 뭐야? 야! 너 왜그래! 네, 당연히. 나는 그 잔인의 확률을 찾는 것이다 유니톤은 알지 못해 환자들 다 아파 이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공격이 안 돼요? 까비 이게 뭐여? 이게 뭐여? 아주 침착해 아주 침착해 아주 침착해 근데 이거 왜 없앤 거지? 뭐 뭐가 있나? 아우 너무 어두워 게임이 아우 너무 어두워 게임이 어! 야 찾았다 가디언 야 가디언 나왔어 가디언 저거예요 저거예요 저거 저거예요 저거 됐다 됐다 아니 근데 얘 원래 맨 처음 등장신이 되게 징그러웠었는데 오리지널에선 여기에서 그냥 아무 임팩트가 없이 나 여기 있어요 이러고 그냥 바로 전투네 뭐하디? 좀 아쉽다 아니 원에 비해서 좀 덜 징그러워 졌어 얘가 얘는 벽에 고정해서 이제 내장 같은 거를 이렇게 벽에다가 착 붙여놓고 이게 내장들이에요 배 안에서 아까 같은 그런 촉수들을 계속 내뿜는 그런 친구인데 내장을 다 끊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고통 받으면서 공격하거든요 진짜 끔찍한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공격해요 계속 고통 받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문을 열자 확실히 좀 잔인한 요소가 줄어드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옛날에는 그런 한계가 없었잖아 좀 이번에 좀 줄인 걸지도 슈트 레벨 3 업그레이드 펄스 라이플 업그레이드 컨택트 빔 업그레이드 어디 한번 볼까? 설명만 보자 보조 공격에 발사체 크기가 증가합니다 빗맞아도 맞는다 뭐 이런 거인 것 같고 펄스 라이플 연사력이 크게 증가 이거 아니고? 탄약 용량이 크게 증가? 얜 진짜 업그레이드도 애매하다 내가 왜 펄스 라이플을 안 썼는지 알겠어 뭐 저래? 이제 화염방사기도 좀 업그레이드를 할까? 화염벽의 지속시간이 훨씬 증가합니다 이거 조금 이거 매력적인데? 슈트 슈트는 특수능력 같은 건 없네 이거면 됐고 화염방사기 이제 찍읍시다 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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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게 좀 덜해졌다고 이 게임이 망작이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난 되게 만족스러워 조금 아쉽다 이거지 맨 처음 데드스페이스를 접했을 때의 그 충격 그걸 다시 느껴보고 싶었거든 자 바꾸고 그럼 이제 여기 안 열리냐? 잠깐만 이거 문 아 문이 아 여기 우리 왔던데구나 왔었던데 이 문 열면은 파밍이 다 돼 있는 거야? 잠겨있던 곳이 있네 이제 여기를 열 수 있어 여기가 저번에 왔을 때는 굉장히 밝은 곳이었는데 지금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엄청 어두워지고 올라갔어 아 니콜 외모 너프 받은 건 진짜 좀 크다 뭐야 이거 어디 공격해야 돼 이거 저 있다 원솔 아우 발자국 소리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돼 저 사이코 박사를 믿어버리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머서 박사는 죽을걸 알면서도 저 실험을 한거야? 와 진짜 미쳤구나. 뭔소리야? 쟨 왜 살아있냐? 응 죽었어 이제 오 여기 안 열었던 곳이다.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잠겨있던 곳 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다 설계를 해놨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야 플라즈마 마지막 업그레이드 부품 얻었어. 내 인벤토리 왜 이렇게 구석에.. 어 됐다. 어 아니네? 라인건인데? 라인건 업그레이드인데? 뭐 어디? 나 라인건 아직 안먹었어 너! 야! 라인건 내놔! 솔직히 가디언이 검열빔 맞았다고 해도 내가 데드스페이스를 해봤으니까 그러지. 데드스페이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면은 저 몬스터만 봐도 충분히 징그럽다고 느낄걸? 우린, 우린 너무 내성이 강해졌어. 너무 잔인한거 많이 봐서 애가 어디야? 어? 니콜.. 니콜 목소리 들려요. 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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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 지금 영상으로 계속 보여줬던게 홀로그램이네? 내가 영상으로 봤던게 니콜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홀로그램이였어. 이거 근데 방송 종료하면 지금 큰일나거든요? 잠깐만요. 다른 방도 먼저 파밍을 좀 하고 가자. 여기가 어디야? 아아 돌아왔네. 여기 왔던 곳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방송 끌어갑시다. 어? 어? 아이씨. 아이씨. 뭐야. 어 뭐야! 나 스테이시스 맞았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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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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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역사하기 하나 diamonds. 아이씨. 페인지를 달시 burnt up. 미웠다. 아무리. 아이씨. 아무움은.. penn circum' pm Clek. entwic호ivos puta. 뭐야. 뭐야. 뭐야 어어! 앞니 짱 길어! 뭐야 아무것도 못하네 에? 왓 더 부엌! 재생된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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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네! 아! 저 친구는 머서 박사의 희대 역작인 아아아악! 아악! 아악! 꺼져! 아악! 길생충 아악! 희대 역작인 불사의 몸을 가진 괴물입니다. 이름은 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까먹었어요예요! 제 상대해봤자 총알만 계속 버리는 거니까 그냥 도망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어어? 야 진짜 아니 진짜 오바 진짜 위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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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마리야 안 보여! 스크 quanto 터무 쟤 외팔이어도 뛰어오네 와우 오 마침 좋은 게 있네요 느릿느릿비임 저 배터리 여길 딱 꽂아 여기에다가 여기로 가면 되지 오지마 이쪽이 아니야 피었 뭐가 이렇게 많아 뭐야 나 뭐 줬었어 와우 드디어 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번에 등록 쫓기던 와중에 갑자기 침착하게 무기를 장착한 우리의 아이자 클라크 너무 멋있어요 라인근 바로 문 밖에 있는 것 같은데 갔나? 저기 가디언 또 있다 봐봐 봐봐 저거 봐 촉수 저렇게 쫙쫙쫙 잘가요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룰비 반도체? 루비 반도체? 야! 먹었다 루비 반도체? 희귀하고 훨씬 비싼 전기부품입니다.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크레딧에서 획득하세요. 와우! 3단계 반도체? 보안 봉쇄가 설정됐습니다. 왜, 왜, 왜 오래 걸려? 여기서 가오리 연구하고 있었어! 어? 어? 뭐야? 어? 잠시만요. 제가 도와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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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오젠익스 랩 오케이!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은 없나요? 크라이오젠익스 랩 문이나 열어 좋아요 어! 나 기억났어! 야! 무한 재생되는 괴물 이름 헌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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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돼? 이.. 이쪽이 아니고? 여기로 올라가도 되네 빨리 아까 말했다고? 말하면 뭐해 내가 못 보는데 나 채팅창 안 보는 거 알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나도 알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기 뭐 없냐? 두리번 두리번 없네 아 인게임에서 헌터라고 얘기했어? 아 미안해 내가 자막도 제대로 못 봤나 봐 여기 어디에 근데 아 헌터 또 왔다 여기 맞지? 여기 맞지? 아니겠어요 왓더팍 무실 찌찌가 무실 어? 잠깐만 산소 생명유지장치? 켜! 좋 좋아 됐어 독성물실 일단 사라졌어요 좋아 이제 형 진지해질 때다 설계도 제출 아이템 구매가능 이온 콘덴서 아 업그레이드 사야되나? 그냥 사 옵션 너무 궁금해요 라인거는 탄약이 꽤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막 팔면 안되고 좀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우와 루비 반도체 만원이야 좋은데? 그리고 이제 노드를 좀 삽시다 형은 이제 진지해졌기 때문에 스킨 낍니다 모험 슈트 다시 돌아간다 그 시절로 진지해지면 스킨을 왜 갈아 끼워야 되냐고? 그것이 간지이기 때문이지 형 진지 모드 들어간다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어디로 가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이건? 웬 한 마리가 내가 라인건 쏘는 거 보여주게 네 근데 라인건은 특수 공격이 뭐냐 나 기억이 안난다 이것도 세로로 뒤집는 건가? 아닐텐데 한번 보자 레이저 트랩 지뢰 설치네 뭐야 나 왜 돌아가래? 뭐지? 잘못 왔어? 아 이쪽 길이구나 아 이쪽 길이구나 뭔 소리야 뭐..뭐..뭐야 우리 여기서 못 열었던 상자나 아이템이 있나요? 없..겠지? 어우야 환풍고 소리 진짜 레이저 지뢰 오리지널이랑 다르냐고? 제 기억으론 아마 똑같을 겁니다 원래 그..헌터 맨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왔네요 걱정 실험실 여기서 액체 질수 얻을 수 있겠지? 레벨 3 못 열어요? 레벨 3 세큐리티 클레랜스 에이 참 잠가놓은 거 참 많네 오랜만에 저장 좀 하자 레벨 3 세큐리티 클레랜스 에이 참 오리지널 오리지널 라인건 특수 기술은 폭발이었던 걸로 안다고? 아닌데 난 지뢰 설치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 내 기억은 그래 지뢰가 폭발해서 폭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액체 질수가 와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치료실이라면서 왜 다 괴물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어딜 봐서 치료실이고 어거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괴assy 그녀는 왜 지 할말만 해 우리의 집으로는 정말 이별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래, 너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들에 대해 말해? 이게 다가가?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영국은 모든 것을 만들어버린다, 클러크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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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왼쪽을 선택한다면 어서오 박사는 이렇게 괴불로 변하는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거 축하대요 레이저 컷 뭐야 라인건 되게 안 맛있게 날라가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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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론데? 야 라인건 왜 이렇게 너프 먹었어 라인건 너무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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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내가 하는 라인건이 아니야 내가 하는 라인건이 아니야 아 아 개별로임 어 저기 문 열렸구나 안녕히계세용 야 라인건은 진짜 확실하게 너무 높여 먹었다 아 저 가운데에다가 헌터를 넣어야되네 야야 너 일로와봐 헌터 넣고 얼려 바퀴즈 바퀴제거 아 아 아이씨 이거 이거 지금 밖으로 나와버렸죠? 안되겠는데? 아 아 아 야 이거 죽겠어 됐어 스톱 가자 잘가 언 없니?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בכ 바스터드 ige 나도 왕는 아이제크 조용히 왜 안그랬어? 아이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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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아이제크 연DG 아이제크 내 기억으로는 어느 모습까지 원해서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어 야 조직 샘플 얻었어 우리 우리 조직 샘플에 비운 장소가 있는데 거기 다시 가야되나? 아 메인스토리로 어차피 가야되는구나 야 아니 근데 내가 라인건이 왜 너프 먹었냐고 말했냐면요 지금도 멋있어 지금도 멋있긴 한데 원래 탄속이 조금 더 느려지고 느리고 그 이 이 이 파란선 따라서 가로줄 가로 전깃줄이 진짜 엄청 화려하게 쫙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이 이펙트가 없고 그냥 그냥 쇽 이러고 날라가 아 좀 멀리서 쏘니까 이제 좀 보이네 날라가는게 아 근데 너무 빨리 날라가잖아 아 훨씬 멋있는데 이게 아닌데 아 내가 지금 과거의 그 기억이 너무 미화되있나? 원래 이런 느낌인데 내가 과거의 그 데드스페이스의 멋짐을 너무 폭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걸까? 원래 추억보정이라는게 있잖아 하지만 성능은 쩔었죠? 그건 인정 그러니까 라인건이지 아까 베이비 네크로머프 썰리는거 못보셨습니까? 한번 촉수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세개 다 잘리잖아요 아 근데 좀 마음에 안드네 나 라인건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안해서 그런가 아우 깜짝이야! 아우 뭐야 아우 야 진짜 아우와 진짜 개 깜짝 놀라 뭐야!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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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건 계속 쓸거냐고? 일단 제작소 가보자 제작소 가서 특수능력들 보고 결정할게요 팔게 있기는 안가? 짠! 자! 땡공사 자! 아네! 맞았니 찾아서 셀패 에이 자! 아 수경재배시설로가기 지금 밤 10시밖에 안됐는데요 10시에 잔은 35살 착한 어린이 아저씨가 어딨습니까 아니 나 안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어? 벌써 새벽 한 3시 정도 됐나? 이 생각했거든 지금 자면 너무 착한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공기를 정화하러 산소 정거장 열 수 있다 트램 오고 있냐? 아직도 잠겨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이 밑에도 뭐 있나? 근데 실제로 우주선 같은 거 사람 태워서 이제 발사할 때 난 되게 궁금한 게 진짜로 식물을 키울까? 식물 키우는 거 식물에서 나오는 산소로 그게 충당이 돼? 인간이 숨쉬는 산소가? 사람을 태워서 발사해요? 그럼 우주선을 발사하지 아우 나더 데미지 입는구나 아우야 변기에서 기생충 나와 아우 징그러워 산소를 얻기 위해 설치하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두는 용도가 더 크다고 하더라구요 아 일단 식물을 두기는 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주선에 식물을 배치해? 우주정거장에는 식물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으쾌하노? 왜케 다 똑똑해 너네 우주선 타봤니? 아 연구과제라서 있기도 해요? 오 수경재배시설에 왔어요 참고로 놀라지 마세요 제가 원 오리지널 플레이 했을 때 진짜 놀라서 뒤질 뻔했던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가까이 가면 스프링콜러 작동해가지고 파악 이러면서 물 나옵니다 음 역시 리메이크도 변하질 않는구만 나 진짜 이때 심장마비 걸려 뒤질 뻔했어 지금의 플레임이 존재하지 않을 뻔했다고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냐고 여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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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것을 구성했고 내 팀 모두 죽었고 그 녀석 제발 가라앉아 가라앉아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결국 제이컵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도와줘 그 괴물을 없애러 저 여성분이 가셨나봐요 근데 뭐 다 죽었다고 했는데 되게 푸릇푸릇한데요? 지금 당장 따서 먹어도 될 것 같이 생기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구만 이거는 좀 썩었네 이거는 도저히 썩었다고 보기가 힘든데 어우 야 와 이건 썩었네 누가 봐도 썩었네 개 썩었네 이 시설 썩었네 죽었네 끝났네 저렇게 저렇게 반복 청취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었구만 경우 액체질소가 고갈됐습니다 효소 효소 합성 내가 가져온 액체질소 여기에 넣고 그러면 좀 괜찮나 이제 효소를 해소하시겠습니까? 뭔가를 녹이는 약간 염산약 같은 걸로 만들었나봐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독가스를 내뿜는 무언가 굉장히 커다란 무언가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녹일 용도인가 봅니다 저장해요 우리 가보자 개 큰 감자같이 생겼는데 의외로 썩은게 아닐지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벗안 안 되겠다 밥을 없언나 도시로하려고 Poll스로 이 방식으로 뷰비나 이 영향이 한강이 한강 우리 팀이 모든 것 소통을 마 bee 이것이 정백한 에너지 이 인식으로 죽기로 했더니 플레 missing process 압도가 persis 하지만 나한테 도착했다 시작하 fel 너네 이 가스 다 찢어 박혀서 départ 라비잔에 갈게 eral 라고 ż food storage but there's another way it's risky riskier than running out of air my team has been altered 헉? 저 뒤에 있는데? Leviathan, breathing out its toxins 그 connection goes both ways Ok, so if I get to your team and eject them The enzyme will be carried right into the Leviathan's heart 제 기억으론 데드스페이스 1에서는 약간 효소 쓰는 방법이 달랐었던 것 같은데 위저를 찾아야 되네 위저 여기가 지금 안 열리고 위저라고 이제 인간이었지만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 독성물질을 내뿜는 그 괴물과 연결이 돼서 어 일종의 숙주가 된 것 같아요 빨리 보러 가야지 두근댄다 어떻게 징그럽게 바뀌었어 이게 뭐여 와 스파크 트위는 그래픽 진짜 미쳤는데요 리퍼 업그레이드 엥? 리퍼에 더 업그레이드 할 게 있어서 누가 봐도 맞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죠 마침 딱 작업대도 있네 리퍼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 라인건 업그레이드 그래프가 연장됐습니다 리퍼 업그레이드 그래프 라인건도 보자 특수 능력이 뭔지 봐야지 이거 왜 이렇게 넓어 레이저 트랩 데미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아 나 데미지보단 범이 늘어나는 거 보고 싶은데 일단 라인건 보류 나 노드 왜케 많아요? 리퍼 날이 추가적인 반동을 획득합니다 뭐야 같은 내용이야? 앵글드 런처 방향 전환 날 아니 이름만 보면은 솔직히 뭔지 지금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찍어봅시다 방향 전환 날이 뭐야? 세로로도 이제 그게 되나? 세로로 어떻게 바꿔? 근데 스페이스 누르면 그냥 발사하잖아 모르겠네 일단 그러면은 화염방사기 이거 빨리 찍어버리자 모르겠다 이게 뭐야? 똥물이야? 와 근데 그래픽 진짜 볼때마다 경악스럽네 왜 뭐 방가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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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데미지 되게 세다 바로 녹는디 그래서 우리 귀여운 위저짱은 어디 계실까? 여긴 또 불안하게 왜 이렇게 넓어요 아 아 뭐 시작하잖아 아니 근데 디퍼가 진짜 해자긴 하다 아 뭐야 아 뭐야 잠깐만요 잠깐 st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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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라고 뭐 뭐 뭐 아니 왜 계속 나와 라인건 라인건 왜 안죽어 아 라인건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지금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해놓은 상태라 아우 빡세네 라인건을 아예 안쓰거나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지금 둘중은 하난데 어떻게 할까 아 라인건 지금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해서 너무 별론데 시각적으로도 지금 너무 별로여서 쓰기는 싫고 뭔가 업그레이드하면 되게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업그레이드에 한 표? 아 뭔가 애들 되게 라인건 쓰는거 보고싶어하네 그래 알았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하지 나 게임하려고 방송하는거 아니니까 업그레이드 하자 여긴 뭐지? 어? 이거 뭐야? 허어어 야 포스건이 있네 포스건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론 그냥 바람 바람 쏘는거 겁나 세게 바람 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거리 키네틱 부스터 장치입니다 네 번째에다가 껴보자 어 맞아 말 그대로 진짜 부스로다 이 느낌이야 한번 해봐야지 어 맞네 겁나 강력한 바람을 뿜어가지고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야 아 그리고 이 기생충 솔직히 이것도 너프 먹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생충 데드스페이스 1에서 기생충 붙었을 때 털어내는 거 진짜 손맛 짜릿하거든요 진짜 온몸을 다 털어요 근데 여기선 그냥 손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떨구는 정도만 해가지고 어 뭐야 이거 들어가면 되나? 아 여깄다 여깄다 야 저기있다 저거 위저야 일반 사람인데 리바이어던 숙주로 돼가지고 얘 폐가 지금 등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야 폐가 엄청 커졌어 으 야 이거 이거 너무 징그럽게 바뀌었다 얘는 왜이렇게 상약 먹었냐 이 얘가 폐가 지금 비대해졌잖아 이 폐로 숨 쉴때마다 독가스가 나와 이런식으로 이거 지금 숨쉬니까 막 계속 독가스 나오잖아요 와 얘는 근데 진짜 다가가서 효소를 주사하래 이거 바뀌었어 옛날에는 총으로 쏴서 얘네를 쓰러트리 네 일단 숨 좀 쉬자 숨! 숨! 숨 숨 숨 숨 숨 숨 하아 Fe- 으으으으으으으으음 하으으아 다시 들어가요? 원래 쏴서 쓰러트렸었는데 이번에 효소를 주사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아니 그 야 쟤 그래도 인간이었는데 너무 너무 상남자식 주사인데 하긴 저걸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 저 정도면은 뭐 낮게 하려고 주사를 박는게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박는 거잖아 아 왜요 아이고 이씨 자꾸 뒤에서 와 얼레? 야 내가 몰랐는데 아 이제 확실히 알겠어 옛날에 강화형 네크로브가 있었거든요 1편에서 오리지널 때 여기서는 근데 그 강화형이 누가 봐도 겁나 세 보였어 새까맣고 눈빛에 빛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갈색이에요 이게 아닌데 뭐야 그 사이에 시체가 사라졌어? 여기선 강화형이 검은색이 아니라 녹색이네요 약간 포스거는 근데 생각보다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공격용은 아니에요 밀치기용이에요 밀치기용 애들이 너무 많다 할 때 쓰러트리는 용도로 씁니다 나 회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나 너무 많이 맞았다 이제 올라갑시다 3층으로 바로 가야되네요 어차피 2층도 나중에 갈 거기 때문에 바로 3층으로 갑시다 아닌 것 같아 야 2층 가 아닌 것 같아 야 3층 가 2층 나중에 올 것 같아요 저 문자 꼬락선이 보니까 아래쪽에 아이템 있는 거 봐버렸어 지금 저기 밑에 보이지 얘 1800원 짱 비싸 어 이거 먹자마자 뭐 나올까 바로 넘어뜨리고 포스 아니 포스건으로 넘어뜨리고 리퍼로 갈아버리기 뭐지 아무것도 안 나와버리기 루비 반도체가 이렇게 눈앞에 뻔뻔하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뭐지 이 풀벌레 소리가 이 적막한 분위기를 더 뻘쭘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 어 두 번째 거 찾았다 대가리에 주사 빠 아니 근데 얘네들 상향 받은 거 보면은 가디언도 딱히 덜 잔인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패치를 한 것 같지는 않아 충분히 충분히 잔인하잖아 충분히 징그럽다고 얘 연출의 미스 아니었을까 자 포스건의 포스건이 얼마나 꿀인지 보여드릴게요 엥 엥 뭐야 에 나니 졸라 센데 뭐지 야 뭔 한 방 날리니까 모든 피부가 다 벗겨졌어 뭐야 뭐야 우와 나 온몸에 소름 돋은 개쩐다 심지어 포스건은 범위공격이어서 정확하게 조준을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상향 먹었는데 아니 되게 좋다 나 포스건 야 라인거 버려 포스건으로 간다 오늘부터 포스건 엄청 상향 먹었는데 진짜 아니 포스건 엄청 상향 먹었는데 여기 문 열고 치료 환경 종료? 아 이 풀 풀벌레 소리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녹음된 거 틀어놓은 거네 이게 조용하다 여기도 지금 누가 봐도 독극물 내뿜고 있는 것 같죠? 어우 뿌예 어? 니꼴 내 여친 조금만 기다려줘 곧 그쪽으로 갈게 뭐여 얘는 어 뭐여 얘는 대가리 어디서 담배를 피고 있어 여기서 왜 또 왜 왜 왜 왜 나와줘 포스건 한 번 더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어 잠깐만요 여기 왜 너 왠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좀 그만 시켜 다 죽었냐? 자식이 가오리가 내가 안 건드니까는 저놈 감염 시키고 이놈 감염 시키고 바로 막 이것저것 쏴 돌아다니까네 뭐요 야 근데 포스건 진짜 좋다 포스건의 지금 유일한 단점은 탄창이 적다는 건데요 이거 데미지 업그레이드하고 탄창 업그레이드하고 막 그러면은 와 기가 막히는 게 나오겠는데? 얘 살아있냐 지금? 야 뭐 뭐 저기요 아아야 이 개샥 으으으 손봐 징그러워 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보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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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격 안해 이씨 무빙 무무무무무빙 무 공격해 이씨 죽어버렸네 참고로 제가 아까 엄청나게 강력한 무서운 몹이라고 했던 가디언의 초기 단계가 얘입니다 얘가 더 이제 진화하면 가디언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식 이승 이승 으сыл brings 쫄 Noch iada v 이승 도가 타 estas 히스 아 lasted des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나왔습니다 절대 살아있을 리 없는 남동생이 갑자기 보여서 손을 흔들고 있었대요 쟤도 슬슬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뭐야 슬슬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멀쩡한 사람은 나 혼자뿐이야 왜 여기에 탄약이 있지 나도 미쳐가고 있는 건가 뭔 소리야 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 일단 여기는 좀 나중에 오는 곳인 걸로 알고 있거든 나머지 담배 피우고 있는 애 혼내주고 옵시다 뭐야 또 헬로 와 너 날씬해졌다 아싸 상점 아싸 상점 구매해줘 인벤토리 뭐가 이렇게 많아 잘됐어 싹 다 팔아주마 아 솔직히 라인건 안쓸 것 같아요 야 라인건 진짜 안쓸 것 같아 나 라인건 집어넣을래 미안하다 얘들아 라인건 말고 차라리 펄스라이플을 쓰겠다 하하 그니까 약간 짤딜 넣어야 되는 상대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그냥 펄스라이플 쓰는게 더 나아 그러면서 왜 자연스럽게 또 창고로 넣는거지 미쳐버리고 만건가 무기설정은 인벤토리 열고 해야죠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자 루비 반도체 팔아주고 아 지금 회복킷이 없어서 일단 3개짜리라도 잘 가지고 있읍시다 노드 3개 사주고 어디서 와요 왜 또 뭐 왜 저 손에 폭발물 들고 있는 저 친구 익스플로더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절대 간격을 내줘선 안됩니다 가까워지는 순간 전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내려치거든요 저 폭발물을 내려치냐 내려치냐 저런식으로 하지만 손만 쏘면은 다 터져서 알아서 죽기 때문에 아이템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멀리만 있다면 말이죠 산타 할아버지라고? 맞는 말이네 참고로 높은 난이도에서는 쟤보다 무서운 애가 없습니다 갑자기 옆에 나타나가지고 딱 내리치면은 그냥 시체돼요 아니 근데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쟤네 진짜 농담 안하고 똑같이 이런 소리냅니다 진짜 이런 소리내요 자기들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를 충분히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소리를 안 내네요 아니면 내가 못 들은 건가? 아 이 장소 알지 길 헤매기 딱 좋은 장소 길 헤매기 딱 좋은 장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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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등딱지 열어 길 안 잃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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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조심조심 언제 균형감각이 마비될지 몰라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누가 똥 싸는 소리 아 뭐야 저기 가디언 있어 아 화염방사기가 없어서 불을 못 던진다 그러면 유탄 죽었냐? 안 죽었다 아이씨 탄이 없네 가디언은 몸체를 아무리 쏴도 죽지 않아요 장기를 다 끊어내지 않는 이상 대가리! 야 이런거 생각하면은 화염방사기 들고 다녀야겠는데? 아 참고로 가디언은 가까이 다가가면 무조건 원킬입니다 난이도 상관없이 아 그걸 보여줘야되나? 가디언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안돼요 이정도 거리까지 다가오면 무조건 죽어요 원킬 아 여기 스테이시스 있었네 이거 먹이고 쏠걸 정리 끝났다 이제 돌아가면 되나? 아 엔지로 그라미티 왜 왜 또 뭐 왜 왜 왜 뭐야 너 왜 거기 있어 아이템 안주니? 아이템 아 여깄구나 그래 나 어디로 가야돼 나 지금 길을 잃었어 여기다 저장 아 그래도 챕터 끝까지는 플레이 하고 싶은데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만 더 하면은 한 챕터 끝날 것 같 파를 잘라서 폭탄 대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익스플로더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포스건 특수 기능이 뭐냐고? 나도 몰라 안 써봐서 그러게 나도 궁금하네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지금 써볼까? 뭐야 여전히 2층인데? 엥? 여기가 아니잖아 위저가 5까지 있어? 우리 왔던 데인데 왜 여기 우리 갔던 데에요? 여기 봤냐? 봤나봐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아 안 봤었다고요? 안 봤었어 진짜로? 진짜 안 봤어? 안 봤는데 이거 어디야 안 봤는데 이거 어디야 뭔가 좀 쎄한데 여기 지금 오면 안 돼? 야 이 개새끼 깨꼴까? 아 그래 이러이 씨 아아악 야 저 저 건방진 건방진 촉수팔 같으니 날 끌어 당길 수 있는 건 히뿌비 뿐이야 컴온 왜 하믄 왜 하믄 왜 하믄 왜 하믄 뭐하는거야 아무리 봐도 여기 진행루트 맞아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애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내려가면 애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내려가면 아니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겨줄 거ATION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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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에에 으에에에 Judeo 하아아악 카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군 Freo 멀썼? ...뭐야 왜이렇게 ، repent 리퍼 왜이렇게세 여 스테이시스 한번 갈기고 그냥 등 좀 긁어주니까 죽었는데요? 야 여기 배터리팩있다 이거 딱 꼽니? 저긴거? 그런드? 중력 활성화 보안카드가 필요 와 보셨습니까? 반응속도? 뭔가 쎄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뒤돌아서 뽑는 리퍼 캬 멋있었다 아이고 어 여기 또 있네 가판 시스템 키카드가 여기 있군요 어 작업대 드디어 발견 어 잠깐만 반대편에 있어? 이런 썩을 너 좀만 기다려라 뒤졌다 뭐야 이쪽 문 꺼져있는데? 여..여기로 가라고? 땡 어 저..이..이..이 쪽 방에도 위저 있는데? 일단 얘부터 없애고 대가리 찰! 아 왜? 뭔 소리야 이게 가판 시스템 키카드를 사용? 무중력이 됐네? 어이고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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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나 나 죽겠다 아니 나 방향감감 상실하겠어 어딨어 아 어떤 스바라시가 자꾸 어어 어어 아 잡았어? 오구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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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거야? 아 아 저기 있네 미쳐가지고 여기도 위저가 있나봐 위저가 몇 마리야? 저 있다 올라가야돼? 원래 이정도로 많지 않았었는데 무중력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좀 많이 늘린 것 같아요 근데 개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들지 않니? 약간 좀 뇌절인 것 같은데 세이브부터 좀 하자 혹시 모르니까 아 이제 여기네 이미 너굴맨이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면 됩니다 밑에 뭐가 있네? 뭐지 이게? 가자 와 뭐야 여긴 또 잉? 그럼 불빛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이걸 끄면 스테이시스로 느리게 하면 전력이 안 돌아요 어딨어 어딨어 어디서 어디서 자꾸 나한테 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있구나 또 계속 쏘는 소리 들리는데 오 포스 에너지 설계도 놓칠 뻔 했다 와 오케 빤노 아 너무 어두워 오케 빤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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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 총알이 없어 야 포스건만 미친 듯이 많은데? 포스건 총알 너무 모았다 이제 포스건으로 상대를 해주자 여기로 가면 되나? 여기 맞아? 터빈이 비활성화 됐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겠네요 와 이 밑에를 가야돼요? 너무 재밌겠데 미친 미친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흥 흐으으으으응 플레임 직화구이 드셔보실? 뭐라고 써있냐? 왜 여긴 한글번역 안해놨어요? 쓰레기 아... 아 와 왜.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아니 아니 미친놈아 야앍 이거, 미리 부셔야겠다 이걸로.. 그래 짤짤이가 필요한 순간이 이런때지 엄마야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아 여기가 쉬어가는 곳이네 지금 보니까 아이템 내놔 대형팩을 주네 나 가도 돼? 아니 이 뒤에 뭔가 아이템이 있는데 포스건 특수기능 보여주세요 지금 쓸 타이밍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포스건 일반 공격 자체가 개사기여서 지금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달까? 위저 7이 이쪽에 있구나 다른 곳은 엘리베이터 위저 7을 없애고 여기를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뭐야 어? 특수능력 발동 아 모으고 조져라 어 데미지가 따로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을 모으고 한 번에 조져라 이렇게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자리야 궁이 있네 자리야 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네 여기가 창고라서 뒤에 길이 더 있진 않을 거야 어 굉장히 좁네 자 대가리 돼 좋은 곳으로 가시길 원솔 원솔 팍! 피! 어 확실히 강화형이라 안 밀린다 두 방으로 안 죽네 한 방 더? 아니 너무 너무 다 날라가시는... 아... 야 위저 8도 있어? 아니 진짜 뇌절이야 이제 장... 장난하세요? 뭐야? 뭐야? 무서워 무서워 이제 거의 다 없앴다 아 돌아 돌아 여기로 왔네 왜 또 브금이 싸해 왜 왜 얘들아 나와봐 내가 선물 줄게 얘들아 없는거지? 형 선물 내려놔도 되는거지? 중력 끄자 중력을 끄는게 아니라 중력을 키자 오케이 이제 어디로 가야되죠? 식량창고에 들어가기 이제 위저를 다 처리했으니 리바이어돈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자구요 결전의 시간이다 우리 한 안본데 없겠지? 아 맞다 작업실 아 오염되있어서 내가 못갔던 작업실 야 작업실부터 가 자 포스건 업그레이드 특수능력이 뭔지 보자고 중력 함정이 시간에 따른 데미지를 줍니다 아 자리아 궁을 쓰는데 이제 데미지도 함께 솔직히 별로 맘에 들진 않아요 일단 장전 시간 일단 장전 시간 데미지 용량 데미지 이거 뭐지 연사력? 연사력은 솔직히 필요없고 장전 시간 데미지 이렇게 갑시다 데미지 풀 그리고 펄스라이플을 포기하고 화염방사기를 살까? 지속 시간 재장전 데미지 이렇게 가자 그리고 상점 만나면은 펄스건 빼고 화염방사기로 바꿀게요 슈트업글은 뭐가 있어요? 뭔 소리지? 슈트업글은 뭐 별다를 거 없고 그냥 인벤토리 증가랑 방어력 증가 정도 아 왜 이렇게 멀어 1층으로 이거 아니 나 분명히 잠깐만 방송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아 이 게임이 날 망치고 있어 아주 아주 요명 요망하고 위험한 게임이야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아아 owners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엄마 봐봐 아유 사랑합니다 야 학생인데 뭐 후원이야 재밌게만 봐줘 진짜 고마워요 살고 자 이제 이거 창고에 넣어 놓고 화염방사기가 이미 들고 있었네 손에 어 이거 이거 장착해 주자 룬즈반노세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러면 원거리 무기가 플라즈마 커터밖에 없어 나머지 다 근접이야 리퍼 근접 화염방사기 근접 포스건 근접 그래서 플라즈마 커터를 좀 아껴야 되네요 이런 트리로 가려면 요거를 여기다가 껴주고 자 저장하고 가자 리바이어던인지 리바이어선인지 리바운든지 머시깽이 조지러 내가 왔다 열어라 형 왔다 10킬로톤? 돼지 돼지 내가 좀 덜어줘야겠구만 사지 잘라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뭐냐면 으아아아아아악! 아앗야아! 저런걸 나보고 잡으라고? 미쳤어요? 아프지! 잠깐만 나 총알이 없어. 나 진짜 큰일난거 같은데? 오케이. 야 그것도 못맞추냐? 아니 손이 그렇게 큰데? 바보한..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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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저..저..입을 쏴야되나봐요. 아야야야 잠깐만 이거 키네시스로 잡을.. 아야 나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잡냐? 칼날을 던지자. 오오! 되게 아파한다! 오케이! 입 벌리면 칼날! 아..되게.. 아..되게.. 오 아파해. 아파해 아파해. 아파? 탁? 잠깐만 야 주변에 아이템이 많잖아 이런 젠장 이거 보스 잡으면 못 먹을 거 아니야 당분간은 아이템 파밍이다 아 아프... 그만 때려봐 형이 네 목숨줄 좀 늘려주겠다잖아 어어? 이 녀석이 지금 어어? 예측샷을 하네? 금방지게? 아이템 많아 많아 개많아 너무 행복해 아 기다려 보라니까 형이 참... 아이템이 밝아서 아주 착기가 쉽구만요 호우 호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야빼 아이템 x4 아이템, 아이템 이제 환각만 보인다, 야 다, 다 먹었냐? 이제 끝낼까? 아니, 몸집은 개큰데? 아니, 귀여운데 하는짓이? 세번 피하고, 던지면 되는거지? 콕탄 더 있어? 저기, 저기 공중에 떠있다 하고? 던져 이거를 이걸 입을 닿네 아파? 어? 잠깐, 뭐야 이게 끝이 아니었어? 아, 이런 아니, 너무, 너무 시간 끓었나 봐 흑 어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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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떨어져 나갔어 오오 우와 이 거대한게 떨어져 나갔어요 대박 이이이이이이이 여기 나갔어요 뭐 네 jacob 마 jacob last i heard he was on the mining deck with some other survivors he said they were building an sos beacon did they finish it he said it was nearly done but i haven't heard from him in awhile i can't leave yet i need to make sure the air is safe to breathe but if you can find that sos beacon 야 데드 플래그를 너무 심하게 박는 거 아냐? 아 왜 그래요? 와 챕터 6 드디어 끝났다 챕터 7 인투더 보이드 자 이제 채굴 구역으로 이동합시다 거기가 어딘데? 아니 일단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챕터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개시끄러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아 이제 이리로 가면 되는군요 채굴 구역으로 야 여기도 하나 또 있다 이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상자 최고 등급 단계에서만 열 수 있는 상자 저거 진짜 나중에 꼭 열 거예요 잘 기억해둡시다 여기가 어디더라? 어? 처음 보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러네 여기 마지막 잠겨있는 장소 스테이션 now accessibl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야 뭔가 이상한데? 야 쟤 강퇴 야 쟤 강퇴 저기 말이야 어? 뭐야? 아 아 여길 연 게 아니었네요? 전 여길 연 줄 알았는데 스테이션 inaccessible please select alternative destination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채굴 구역으로 아 왜 또? 어어어어 허어 내가 내가 말한 그 광신도 집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짓을 노드 야 아니 근데 아 일단 사이드 퀘스트부터 클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조직 샘플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스캔 해야지 이 사이드 퀘스트로 돼 있네 야 메인 퀘스트 잠깐 내려놓고 이것들은 뭐예요? 왜 왜 이러고 있어? 여기 뭐가 있네 아 뭐야 왜 강해보이는 척해 여기도 최고 권한 아니 최고 권한을 다 얻고 돌아다니는 게 좋으려나? 그냥 그냥 메인 퀘스트부터 깰까?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 어떡하지? 괜찮겠지? 그냥 하자 아저씨 좋았어요 아무도 없네 와 여기 상점도 있고 세이브 스테이션도 있고 와 작업대도 있네 이게 뭐야 덜렁다크처럼 봉거지로 삼으면 되겠다 와 무기 짱 많아요 야 그리고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거 그냥 하자 자리아 궁에 데미지 추가 좀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모아놓고 한 번에 이 데미지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뻥! 갈기면은 죽지 않을까? 한 방에? 어 가자 이건 왜 여기 있지? 여기 뭐가 있나? 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 아니 난 상점을 들러야겠어 와우 아이템 많은 거 봐 어 산소탱크 이건 뭐야 팔아 포스건은 상대적으로 많이 쓸 것 같으니까 남겨놓는 게 좋겠지? 화염방사기는 거의 안쓰니까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어 리퍼날도 솔직히 이걸 다 쓸 것 같진 않아요 한 발 한 발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어 잠깐만 이거 안쓰는 총알이잖아 팔아 그리고 모드를 모드를 4개를 사주는 거죠 아 깔끔해 야 작업돼가서 업그레이드 다시 하자 리퍼 마저 업그레이드 해줄까? 이거 데미지 풀 업그레이드 해줄까? 이거 데미지 풀 업그레이드 해줄까? 세이브하고 자 이제 세이브 하고 나 무슨 비 내리는 줄 알았어? 보라고 보라고 이제 애들 막 하늘에서 내려올거야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는 아니고 네크롱 우퍼가 구석에서 준비하고 있자구요 우리 이쁜이들 각질제거 아주 깔끔하게 전신 구석구석 해드려요 나온다 나온다 나오세용 이 십몇년된걸 어떻게 기억하고있냐 나는 진짜 대단하다 뭔소리여 빨리 내려와 아유 깜짝이야 모아버리기 야 모으는거 아무 쓸모없어 아무 쓸모없어 모으지마 모으지마 탄 아까워 으아악 모아악 모아악 템 내놓으시구요 템 내놔 템 으윽 아주 몬스터들을 다 죽여야 그제서야 작동하는 쓰레기 시설 다왔냐 뭐야 뒤쪽이였어? 뭐 뭔소리야 이거 어? 가디언이야? 아 아닌가? 뭔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뭐지? 근데 급한대로 아이템부터 챙겨 아이 근데 게임이 너무 더워요 여기에 자 가자 들어와 뭐야 저 멍청이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 뭐야 야 방금 하나 없어지지 않았어? 이거 쏘면은 없어져요? 어어 없어지는구나 근데 뭐 덫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완전히 부수지는 말고 오 좋아용 너 뭐여 아니 너 말고 아니 너도 말고 그래 상자 넣어 이상한 것들이 와 자 그럼 이 옆방은 뭐야 엥? 오 뭐지? 왜 터졌지? 넌 뭐 살려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아 이게 쏘면 안되는 상대한테는 초록색으로 나오네 미안하다 내가 좀 늦었네 여기가 진행루트 바로 뒤로 빠져줍니다 아 나 어떡해 이런 게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막 이랬을텐데 잘 가고 어차피 못 구해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야 아 왜 잠겨있어 쓰레기게 아 왜 잠겨있어 쓰레기게 딱히 팔거 없는데 지금 어 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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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근데 데미지 업그레이드에서 그런가 진짜 세다 야 감염시키고 있었는데 그 줄기 바로 짤리는거 봤어? 대박 자 배터리를 여기다 끼워주고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이거 안 옮겨지나? 이쪽 방 못 가는건가? 와 그래픽 와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니 초반에 그래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다보니까 또 좀 익숙해졌는데 이런거 보면서 해야 돼요 리메이크 괜히 한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거 보라고 만든거 아니야 어 야 나 노드 다 썼었네 어 야 그럼 생각해보니까 리메이크에서는 노드를 활용해서 비밀방을 여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얘기하고 했잖아 노드를 활용해서 여는 비밀방이 없네요 지금까지 한번도 만난적이 없어 노드로 비밀방 열 수 있는 곳이 없어 확실해 잠겨있고 iantes 형두 아 그러네 아 보안레벨이란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아이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노드가 아니라 보안레벨로 이렇게 바꿨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nursery 개개개개개개개 gdzie Alex 아아아아value 떨어져 이씨 아으 잘 탄다 다 사라졌어? 아직 잃속 없어 으아아아해야 아 모르고 포스건으로 날렸네 아이씨 화염방사기로 갈겨 써야 되는데 레벨 3 아직 키 단축키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우와 멋있어 어 여기 이게 있다는거 헌터가 나올수 있다는 얘기거든 일단 기억은 안나는데 아마 저기 있는걸로 봐서 헌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제가 데디스페이스 짬밥이 얼만데 이런거 하나 예측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돼요 지금 뭐 여기에다가 비컨을 싣겠습니까 한 번에 될거라곤 기대도 안했지만 발사관 활성화 끝났고 어 뭐지 퀘스트가 두개야 관리자 RIG를 찾고 SOS 비건 비컨을 찾기 오케이 가자 뭐여 솔직히 데디스페이스 스토리는 별게 없어요 이시무라 호의 주인공이 와가지고 여자친구 찾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를 찾는 과정속에서 이시무라 호가 개박살이나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고쳐나간다 고치면서 만나는 적들은 당연히 모조리 다 죽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퀘스트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시무라고 고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지금 어디로 가요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 아 아까 우리가 맨 위에서 아래아래층으로 갔잖아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나보다 역시 근데 또 이 엘리베이터에서 순순히 보내줄 친구들이 아니죠? 준비하고 있자구요? 뭔가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왜 아 이 문 앞에서 이러고 있구나 거기서 뭐해? 야 너 다 보여 얄 뭘로 죽이면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포스건은 너무 아깝고 갈아주기 갈아갈아 와 진짜 빨리 죽는다 와 보셨어요? 어 Ohhh 안되 면서 싸이코 이사 오 포스건 가져간다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겠지? 뭔소리야 거기 누구있어요 있어도 나오지 마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딱히 보고싶은건 아니고 어디로 가야돼 여기에서 딱 나올거 같이 생겼어 어떻게 말하자마자 나오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살아아 살아버려아아 물렸어 물렸어 넌 뭐야 너도 갈릴려고 잘가 어디로 가야돼 어 저기에 노드가 보이는데 저 방으로 들어가 아아악 깜짝 놀랬잖아요 아이템 주려고 착한 친구 미안하다 내가 저 친구의 큰 뜻을 못 알아보고 뭐야 쟤 저기서 뭐해 오따 침을 뱉어 계속 나와요 그만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 몸의 인기 이 이 방을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왜 어떻게 들어가지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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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택트 에너지 설계도 컨택트 에너지 그 그 그 빔 말하는 건가 컨택트 빔 한나 그 무기 안쓰는댕 아 짱 야 근데 이거 세이브 슬롯 몇개 쓸 수 있는거야? 지금 세이브 슬롯 43갠데? 슬롯에 저 그 제한이 없나? 뭔소리야 뭐야 뭐 있는척해 왜 어? 너 뭔데 있는척하냐고 쫄았네 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잡몹이 왜이렇게 분위기만 미친듯이 찹고 그래 뜨겁지? 아이템 내놔 고맙다 또 뭐 금이 안 끝났는데? 아닌가? 컨택트 에너지 아 탄약이구나 컨택트 빔 탄약 뭐 업그레이드 설계도 이런거 아니고 어 어 뭐 팔세 딱히 팔게 없네 인벤토리 많으니까 이제 아이템을 좀 여유롭게 들고 다닙시다 회복도 좀 하고 뭐지? 오우 그니까 여기에 있는 이 운석들 위험한 이상현상이 감지됐습니다 중력을 복구하기 전에 이상현상을 제거하십시오 어 이거 이렇게 소각로에 태워주면 돼요 뭔 소리? 어? 어? 뭐 뭐 뭐 뭐 뭐 어딨어 어딨어 얘들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아아악 잘 보여 아아아악 이런 개 이거 말고 아아악 아 어딨어 얘들아 소리만 들리고 오우 아 저기있네 고마워 고마워 좋아요 아니 원거리 무기가 플라즈마 쿼터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빡세 어 저기 또 있다 꺼져 꺼져 됐어 이제 중력을 켤 수 있어요 나 너무 궁금한데 이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아아 데드신 응 끄고 또 이때다 하고 게떼처럼 몰려오는 꼬라니 보석 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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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포스건의 장점이 뭐냐면 안 터져요 터져야 될 것들이 어 이렇게 폭탄 던지는 애들 있잖아 아니면 터지네 막타를 갈기면 터지네 왜 터지냐 원래 오리지널에서 안 터졌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 일단 막타를 갈기면 터집니다 조심하세요 알레이자 라이지 찾기 야 여긴 또 뭔데 잠겨있어 왜 왜 왜 맨날 잠겨있어 너는 왜 허거한 날 다 잠겨있어 열려있는 시설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뭐 아 비밀장소구나 자 열었죠 이래서 맵을 잘 봐야돼요 옛날에는 파워노드로 열 수 있던 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유심히 봐야 열 수 있는 퍼즐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네 아 난 파워노드를 소비하는 게 조금 더 좋았는데 그게 데드스페이스의 되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했거든 좀 아쉽네요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방금 뭐 이상한 건데 옆구리 치고가 지나갔는데 뭐 뭐지 너 말고 깜짝이야 익스플로더가 아무데가 튀어나오네 여러분 근데 좀 제가 너무 잘해서 노잼이지 않아요? 어? 보안레벨 드디어 올랐어요 원래 막 주인공이 좀 죽고 뭔 소리야 어버버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재밌고 그런데 아이 내가 너무 프로페셔럴 살려주세요 왜요? 뭐요? 왜요? 뭐? 뭐? 뭐야 장난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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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을 보니까 갑자기 막 이상 증세를 내.. 선봉이네요 뭔.. 뭔 소리지? 뭐..뭐야 뭔 소리야? 저 가디언 소리인거 같은데? 저거 뭐야 아 여기 주변에 가디언 있어! 가디언 있어! 가디언! 가! 가! 가야 거기여! 잘가요 좋은곳으로 가요 더이상 고통받지말고 가라니깐! 좋은곳으로 보내준데도 난리야 아직도 안갔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야! 가라고! 됐어? 아이 그만좀 뿜고 깔끔하게 가세요 드럽게 즐기네 친구가 아 애가 생에 미련이 많구만 아 왜 이렇게 상태가 더러워 청소 한번 해야겠다 야 비세라팀 출동 여..여기가 진행루트야? 그러면은 여긴 뭐야? 어우 분위기 쎄한거 봐 여기 100% 뭐 나온다 창고 1 2 3 4 오케이 하나씩 여럿 재겨봐용 자 창고 1이다 아이템만 그득그득하겠지? 아주 항반되는구만 아 그럴리가 있나 그럴리가 있나 그럴리가 있나 그럴리가 있나 그럴리가 있나 야야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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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루 야야야야야야 꺼져져 아우 아아 아니 이 기생충이 붙으면 무기 она 무기가 안 나가요 무기를 쓰고 싶어도 9턴 쓰면 뭐 뭐 뭐 뭐 뭐 뭐 아 מעá 귀엽네 잠깐..무기 Meaning 창고는 창고네 몬스터 창고 그지같은 게임 2번 창고 어? 여긴 좀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 스프을 reorgan한다 그지 tornuf이 아니라 어디야 하나도 안ava? 마취가ster 그지 그지 그리고 너가 말하는 데illed? 금요? 마취에 필요해 물을 죽일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신의 마음이 죽는 Europa 이거 이미 내가 자리를 지내야ند 띄는 기능이 ulent군 신경이 대략 뭐야? 방금 사이에 끼어있던 거 뭐야 우리 통화했던 기록을 그냥 들려준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 건가 자 근데 지금 마커가 이상한 파장을 내뿜어서 유전자를 조작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죠 중요해요 어? 야 그리고 방금 숫자 기억한 사람 있어? 야 우리 퀘스트 열렸는데? 아 근데 이게 숫자가 필요가 없나? 머서의 숙소 조사 승무원실이 봉인되어 머서의 방에 갈 수 없대요 지금 당장은 깰 수가 없는 퀘스트군요 어? 우리들이 통화한 거다 너무 dude 이게 진짜apse지? 자 근데 시간과 한번, 나 다는 것 같은데? os facilit 是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없을땐, 내가 그렇게 길게 만들었을땐요. 그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이징? Nicole? 이징?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통화가 끊겼네요. 와... 반년 동안 같이 못 만났어? 진짜... 애절하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통화내용 들으니까. 자, 3번 창고. 어? 야. 일어나. 아야. 일어나, 세웅. 뭐야? 저, 4번 창고. 어? 뭐야? 나 회복 아이템이 없어? 회복 아이템 먹어야겠네. 어? 4번 문이... 아예 지금... 먹힌거야, 이거? 뭐... 뭐야, 문이 아예 지금... 덮... 덮혀졌어. 못 열... 못 열겠지, 이거? 4번 문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전력을 연결해놔. 아예... 가자 이제. 피하기? 무빙? 저장 한번도 해주고. 저장 한번도 해주고. 나 앞으로 가면서 베이비네 크로노프들이랑 많이 마주칠 거예요. 내가 이 게임을 정말 좋아했었나봐. 정말 많이 플레이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걸 보면. 이거 하나 들고 나오는 애 있음 바로 조져줍시다. 뭐야? 왜 니가 나와? 아니 아이템을 달라고. 아이템! 그래. 아! 어떤 개새끼! 아이템 달라고! 이거 말고!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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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잊망. 아 나왔다. 아 나 게임 환장하겠네. 아이템을 집으라고. 이 쓰레기야. 이거 어디요? 벌써 나왔네? 니콜! 아이템. 니콜! 아이템. 오 예 아이템. 니콜 살아있었어. 대박. 니콜. 근데 왜이렇게 쎄하지? 니콜 아닌거 같은데? 우린 다 저한테 다 알려줬을거야. 아. 여기에서. 좀 더 알려줬을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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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라... 어? 헤헤 여자친구한테 멋진 모습! 차! 오...어....어어어어.... 조 개섹 Lin 야! 니 미쳤어!! 넌 뭐야 떨어져!!! 감히 내 여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죽일거야 죽일거야 아이템 뭐야 왜 안싸져 이거 어? 더 안싸져 케첩? 케첩 맛있겠다 에? 메이커스 홀 어게인 이라는 하나가 되자 라고 했던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 문장인데 뭔가 의미가 있는거 같죠? 여기 뭐있냐? 와 아이템 구석에다 숨겨놓은거 봐라 쟤도 실은 마커에 세뇌를 당했다던가 그래서 이제 유니톨로지 신자가 돼버린거지 니콜이 이건 뭐야 그 모기 모기 퇴치제? 같은건가? 스포 하지말라고? 나 스포 안했어 나 예측만한거야 그리고 알고 있으신 분들은 아는척 좀 하지마세요 제발 안 궁금하니까 막 크크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 납니다 이딴소리 하지말라고 진짜 하나도 안 넣으시소 진짜 하나도 안 넣으시소 진짜 하나도 안 넣으시소 진짜 하나도 안 넣으시소 야 데드스페이스가 엄청 명작이기는 하지만은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처음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 여기서 어이 깜짝이야 이 개새끼 쫌 쫌 쫌 또 뭐 이상한 소리들이겠는데 어? 니가 왜 거기에 있니 이 주변엔 가디언이었어요? 없는 듯? 아니 이 이 이 싼 북은 뭐지? 곤돌라 전력을 빼고 무중력 상태로 어 그리고 이렇게 날라갈 수 있구나 헉 이 공간을 날라간다고? 오리지널에서 어허허허허허허 깜짝이야 오리지널에서는 그냥 곤돌라 타고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오리지널이랑 달라요? 오리지널이랑 달라요? 뭐야 이거 총알을 왜 이렇게 막 쏴 아 이거 그냥 누르고만 있어도 나가네요 저 알을 선제 공격한다고 얘네가 부하하는 걸 막거나 아아악 그러지는 못하네요 여길 굳이 무중력 공간으로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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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 같은 게 있을 것 같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 아까 니콜이 있던 데다 다 반응이 없어 다 잠겨있어요 어? 어? 이 밑으로 내려가보자 오오 야 이 밑에 뭐가 있네 어? 이 밑에 뭐가 있어 뭐여 이게 뭐지? 건돌라 밑쪽에 뭐가 있는데 대단한게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아이템이 좀 있다 정도? 저기 또 있다 어? 어? 비밀장소 발견 여기 길 아니지? 아아.. 찾았다 비밀장소 헤라헤라헤라헤 뭐가 들어있을까? 무기 업그레이드 이게.. 이게 어디.. 어디 부이지? 화염방사기 좋아.. 뭐여 좀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갔을거 아니야 내가 왜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오 좋아 이제 올라가자 돌아가면 되죠 세이브하고 수 1 2 2 2 2 3 3 2 3 4 5 5 5 SOS 비컨 발사 쭉 돌아가면 되겠죠? 다시 3층으로 가면 되나? 지하 3층 짜리 맞지? fishing 스포츠 뭐지?! 왜 το 왜 뭐 뭐 뭐 뭐 뭐 뭐 저 저 내려온다 저 저 저 저 저 저 이상한거 내려온다 뭐여 너도 내려와 이씨 어딜 금방지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너도 내려와 내려와 금방진 것 뭐야 아유 깜짝아 오 언제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자 이제 전력 들어오겠지 정말 기가 막히게 몬스터를 처리하면은 전력이 생기나봐요 야 이심우라고 잘돌아가겠네 내가 죽인 몬스터만 몇백마리 뭐야 얘 자 등 열어 더블킬 한 번 더 야 포스건이 진짜 진짜 개사기가 됐구나 리메이크 되면서 원래 좋았는데 내가 몰랐던건가 아니 진짜 너무 좋은데 자 템 정리좀 하고 어? 슈트 레벨 4가 열렸네요 35,000원 이거 못참습니다 당장 템 다 처분해 아 근데 아무리 급해도 포스건 탄약은 아니야 자 45,000원 업그레이드 가기 전에 슈트 해제 생각해보니까 세계가 멸망했는데 자판기는 역시 돈을 받는구나 자판기 돈 많이 벌어야지 그지 이게 아마 4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왼쪽 어깨도 갑옷이 장착되지 않을까요 와 근데 이게 야 나 슈트만 보고 있다가 오리지날로 돌아오니까 되게 멋있다 아니 많이 바뀌긴 했네 갑옷 파편들이 좀 많이 붙지 않았어? 허리쪽에도 원래 없었잖아 자 왼쪽 어깨 봅시다 왼쪽 어깨 왼쪽 어깨에도 이제 갑주가 생기겠죠? 아... 안생겼네 뭐지? 또 뭐가 바뀌었어? 얘네는 뭔가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뭘까? 인벤토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야 좋다 슈트 뭘로 바꿀까? 자 우리 계속 안 쓰고 있던 진짜 근본 슈트 한번 장착해보자 오리지날 나왔다 멋있어 멋있어 이것이 근본이다 이 말이야 그래픽도 좀 구려진 거 보여요 지금? 어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이게 아이작이지 아니 그래픽 구려진 거 실화? 하하 하하 아니 적응이 안되네 이 폴리곤? 원래 게임이 이랬다 이거지? 뭐야 여긴 뭐야 여긴 그냥 뭐 별거 없네 그냥 창고네 그냥 창고네 오케이 이제 진짜로 피컨을 도착해 뭐야 아 진짜 여긴 What was that? The miners must have booby-trapped the launch tubes, too. Or scrap. Well, that's great. We can't just toss the beacon out a window. Eh, there's gotta be something. The asteroid. The one in the mining bay for smelting. What about it? If I attach the SOS beacon to that asteroid, and then launch it away from the ship, we'd get a clean broadcast. And you'd get yourself killed. The machinery in there is still running, Isaac. Then it probably kept those things out, too. 목표에 실패했습니다 비컨 심기 저 소행성에다가 중력 사슬 파괴 지금 여기 이어져 있는 이 사슬들 있잖아요 소행성이랑 이어져 있는 사슬 4개를 전부 파괴하고 저 소행성에 가서 비컨을 설치해서 구조방송을 요청한다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 보여요? 여기 개 큰 소행성?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저 소행성을 그냥 발사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강제로 하겠다는 거지? 뭐요? 짜식 운이 좋네 내가 딱 엘리베이터 눌렀을 때 나오는 거 보소 너도 쫄았구나 아 저 친구들 생존본능이란 게 있네 생존본능 없는 친구도 있네 여긴 뭐지? 야 아니 잠깐만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작업대도 있었잖아 뭐야 이것들은? 할렐루야 파이어 아우 잘 탄다 잘 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오래 타는데요 쟤네 왜 내가 여기 다시 오지도 않을 올 일도 없었는데 내가 작업대 때문에 다시 왔는데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어 레벨 4 업그레이드 그래프가 연장됐습니다 야 이거 버그냐 근데? 아니 지금 슈트 레벨 4의 이 청사진이라고 하나? 이 헬멧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안 생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변하지가 않는 거 이거 버그 아닐까? 파연방사기 파연방사기가 연료 용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음 되게 쓸모없네 그럼 슈트 그래 슈트 지속시간? 그리고 산소랑 체력 늘리죠 척추 마디 좀 늘려줘야 간지지 이건 뭐야 아 스테이시스 에너지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오리지널 슈트로 가볼게요 자 이걸 벗어보자 아까랑 똑같나 한번 보자고 다른데? 야 다르잖아 야 달라 버그 맞아 아 그래 원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왜 안 바뀌었냐고 버그네 이제야 좀 제대로 바뀌었네 약간 럭비 선수처럼 바뀌었네요 야 투구도 단단데스네 진짜 단단해 보인다 얘가 멋있어졌네 아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이 정도면은 거의 완전체 아닌가? 뭘 얼마나 더 껴애을라고 여기가 많이 좁아서 지금 익스플로더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답이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호스건 어 뭐야 배터리 어딨어 배터리야? 배터리야? 배터리가 어딨을까? 배터리 없는데? 설마 저기 있는 걸 빼와야 돼? 너 말고 아 너도 말고 너도 말고 좀 가까이 가자 어 꽃기? 아 왜 안들어가 장이 근데 파리 아이작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느낌이 이 창고다 왜 이렇게 많이 줘? 창고다 뭐야 깜짝이야 다 본거 맞지? 자 나오세요 선물드려요 플레임을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에게 선물드립니다 플레임은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찾으셨네 축하드려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부수면 돼요 부서지고 있는거 맞아요? 슬로우 반대편도 때려야되냐? 아니네 뭐야 어 강화영이다 강화영 리퍼 아우 아우 쉿 역시 강화영이구만 저게 안 죽는다고? 빗나갔나? 일단 여기가 맵이 넓거든? 아이템이 많아 오블룩은 그만큼 고난과 역경도 많겠지만 뭐야 이건? 너 너 왜 안들어가죠? 내놔 감상 슬로우 아우 자 나머지 두개 나머지 두개 어딨는데 설마 바깥으로 나가야돼요? 어머머 이건 또 새롭네 솔직히 말하면 새롭진 않아요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오리지널에서도 있었던 일이기는 해요 외부라고? 이 틈으로 나가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아니 졸라 위험하게 생긴다고 이거 나갈 수 있는거에요? 지금이야 나가보자 와우 와우 이게 나가지네 이제 시간제한이 생겼네요 아주 침착하게 또 적들 나와서 방해하고 난리 그래 디져 임마 아이템은 죽 봐 아 여기 산소 충전기 있네 그럼 됐지뭐 얜 뭐해 친구야 너 여기서 뭐해 잘가 어어 어떤 개씨 등딱지 열어 디져 건방진긋 산소 채워요 자 슬로우 마지막 하나 저 반대편에 있겠지 저기 애가 엉금엉금 귀여우고 있네 아유 귀여워라 바람으로 쓰다듬어줘야지 쓰다듬 애가 고마워가지고 회복히 쭉 하잖아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인생 나도 내가 뭘 하는건지 잘 모르겠구요 스테이시스가 다 떨어졌으니 스테이시스 채우고 느려져라 자 이제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주네 심었다 가자 여기 진짜 돌아가면 되지 어 여기 몇번 오냐 이제 좀 사출해라 진짜 뭐 뭐 어떡해 아 여기 여기에서 이제 직접 어 가 잘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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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 정거장으로 쓰읍 근데 우리 서브케이지 않았니? 소식샘플 스캔이랑 책임 엔지니어 루소 책임 엔지니어 루소 일단 트램 정거장으로 가자 어? 뭐야 에이 왜그러실까 어? 나 이럴줄 알았다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여기서 후터 나온다고 했지 뜨려져라 느 느 느 느 느 에이 에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 이라고 했지 잠깐만 자 넌 뭐야 뼈다귀밖에 없어 에리언 됐어? 알았어 컨터랑 상대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네들 상대를 해야지 아이템은 주고 아얘 뭐야 아야야야야야 잠깐만 나 위험하다 형 위험해 오 나이스 건강해져버렷? 저 친구가 회복해 주려고 형 붙잡고 있었네 형 이걸 갖고가 아아 그의 희생은 잊혀지겠지만 조금이라도 기억을 해줍시다 아이템 팔아야 돼요? 아 인벤토리 넉넉해요 아 그래도 팔긴 하자 야 팔아야 될 아이템들이 너무 많다 아 혹시 팔고 있는 사이에 헌터가 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어디서 헌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하지만 착각이겠지? 아 쪽 여기 맞아? 가자 얼레? 이것들이 미친나 얼레? 야야야야야 아니 갑자기 갑자기 초반으로 돌아왔어 안녕히 계세요 어 야 잠깐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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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살았다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참 아이 장난하네? 아 아 아니 뭐 다 부서졌어 이 정도면 그냥 니콜 포기해라 니콜도 이해해줄거다 아니 그 삽질을 해놨는데 방송이 안된대요 도전 뭐야 야 아 이건 데드신 봐야되요 데드신 봐야되요 내가 말했던 그거야 잔인하니까 못보는 사람을 눈 감고 아 데드스페이스의 대표 데드신이죠 천천히 걸어오네 아니 애들 왜 이렇게 활발해 한낙지가 아주 그냥 팔딱팔딱 그냥 싱싱해용 이거 처음본다고? 뭔가 속세 찌른 그런것들을 많이 봐야나보다 이거 괜찮다고 하는거 보니까 자 챕터 7이 끝났군요 이제 다음으로 갑시다 잠깐 스톱 야 트램을 탔잖아 지금 트램까지 왔으니까 이제 서브캐를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의료실로 가자 어 여기다 여기 헌터의 샘플 에잇 사람이였어 헌터도 사람이였어? 헉 헉 감염원을 찾을 수 있대 서브캐스트가 이어지나봐 서브캐스트가 이어지나봐 서브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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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서브캐스트 서브캐스트 상번쇼 하... 여자한테 까지 진짜 악마다 아니 애초에 이게 좀 비일륜적이어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학살임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미친놈 뭐야 이거 아 여기구나 헌터가 탄생된 순간을 그냥 딱 그는 우리의 마거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렛 Advance 그게 어둠이 없지 어둠이 없이 어둠에 아 그는 어둠이 머리에 주사를 놨어요 저 게임에 넘어간다고? 어? 눈에다가? 어? 얘도 세뇌 당했네 오 뒷이야기가 더 있어요 광석 창고 조사 이게 데드스페이스 1 오리지널에서는 원래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약간 스토리를 훨씬 아 이 개색 아니야 네비게이션 보고 있잖아 네비게이션 약간 스토리의 디테일을 좀 다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원에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게 에? 트램을 타고 가야돼? 어 어디로? 채굴구요 좋아 끝까지 따라가보자 궁금하다 여기가 어디지? 스토리의 스토리의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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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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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된 인간이네요 스토리 보러가자 이게 메인스토리만 빠르게 플레이를 하면은 아마 한 일곱여덟시간 정도면은 플레이를 다 할텐데 저는 이 게임을 워낙 애정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뜯어봐가지고 웬만한거는 다 보려고 해요 1회차에 어 뭐야 뭐야 또 또 또 또 또 난리 또 난리 어차피 다시 작동될거면서 왜 맨날 이거 봐 이거 봐 별일 없잖아 오 오 오 잠깐만 이 메인 퀘스트가 자동으로 깨졌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함교에서 보고서 찾기인데 야 그러고보니까 여기 밑바닥에 지금은 못줍는 아이템 하나 있는데 저거 저희 어떻게 가냐고 키네시스를 써보라고? 아유 이 사람아 키네시스로 집었으면 내가 진작에 집었지 진작에 지 진 진진진이야 완전 찐이야 보고서부터 찾으러 갑시다 여긴 뭐지? 왜 계속 잠겨있지? 언젠간 열리겠죠? 음? 함교에서 보고서 찾기 여기가 함교인데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 아이고 야 와 바로 옆에 익스플로더가 있는 줄은 몰랐지 와 처음으로 죽었어요 저 처음으로 전투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디 개꿀잼 애들좀 볼까 안녕 친구들 잠깐만 왜 안 움직여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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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어 어어 어어 어 어어 어어 히힝 히힝 그대로 터전 예에에 빨리 더 더 더 더 많은 몬스터들 더 큰 폭발 컴온 요 뭘로 조지지? 이제 그만 나와 호스건이 얼마 안 남았어요 끝났네 아 시원시원하니 재미있었다 그지? 이것에 호스건의 몸몰이 방식이 이렇게 재미있다니 자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퀘스트 이거 봐야지 아까는 전투가 시작돼서 제대로 못봤는데 이번엔 제대로 봅시다 편견이라니 아 선장이 문제였네 아 아 음... 음... 이게 서브캐로 둔 게 진짜 잘한 게 이게 메인 퀘스트에 이런 스토리를 일일이 보게 했으면은 플레이어들이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난 이런 거 보려고 게임하는 거 아닌데 근데 우리들은 필요하죠? 우리들은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필요한 사람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만 이렇게 따로 볼 수 있게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경재배시설 조사하러 갑시다 아 이거 은근히 와리가리를 해야 되네 근데 이런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서브캐스트도 보상은 있겠지? 스토리만 알려주는 게 끝은 아닐 거야 그렇겠지? 뭔가 있겠지? 있어야지 있을 거야 없기만 해봐라 아이 길 복잡해 어? 뭐야? erg 왜 독이 있지? 네~~~ 이야 worst 아 백원 드렸다 페 woke 내가 근데 왜 여기 오염돼 있어 뭐하는 데야 음.. 나중에 먹고 갑자기 독이 없어졌다고? 프로토타입 스테이시스 모듈은 뭐야? 아니 갈리는 걸 무시하고 나한테 잡기 공격을 한다고? 엄청난 패기로군 이거 먹으면 되나? 이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될 거에요 지금 바다른 곳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섬유가.. 모든 역사이.. 이렇게.. 너? 호르침이 그 방법을 해볼까요? 저는 선택을 마치다 이렇게 보자 기억나는 아까의 지방이 마지막 사무줘인가요? 스테시스 부 컨취스는? 꽤 유스쁘다 아슈니움의 마지막 마추얼 디자인은 이틀 헉 말을 말을 점점 못하게 되고 있어 헉 헉 이게 마지막 기록이네요 계획된 의료 과실 완료 음 보상이 없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거를 들으려고 왔다갔다 하면서 얻었던 보상들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나? 다른 것들도 찾아 봅시다 지금 서브캐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고생할 것 같으니까 어? 여기가 아니라 반대편이네 진엔딩이 2회차구나 애초에 그럼 진엔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냥 그냥 다른 엔딩일 뿐이지 진엔딩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행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엔딩을 말하는 건데 루소의 RIG 뭐야 이게 왜 이래? 상태가 좀 이상한데 뭐 얘도 환각 보고 있네 미쳤나봐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가면 잠잘 수 있겠지? 이러고 있어 생각하는 게 되게 이상해 소름끼쳐 아 근데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되게 이성이 마비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되게 지금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소름이네 퀘스트가 지금 몇 개가 남았지? 이거는 애초에 갈 수가 없고 이것만 하면 되네 이제 다시 본 괴로 이번엔 여기로 가라고 그러네 3층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해 야 게임에서만 게임에서나 연인 구하러 막 이곳저곳 가고 엄청난 힘을 내고 그러는 것 같지? 실제로 사랑 때문에 진짜 엄청난 일을 벌인 가디언이 있어? 가디언이 있어? 가디언이 있어? 가디언 소리인데? 저기 있다 죽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좋은 곳으로 가시길 일단 저장 좀 하고 고맙습니다 가디언이 있어? 좋지? 안전 폴블? 가디언한테 거리를 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장기 하나가 촉수처럼 변해가지고 제 머리를 그냥 이렇게 탁 치고 끝납니다 제 머리가 그냥 날라가요 내가 데드신이 막 잔인하네 어쩌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궁금해서 검색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완전 처음 보는데? 어? 여기 지금 오면 안 되는 장소인 것 같은데? 몰라 난 어쨌든 서브캐만 하면 되니까 네 즉사에요 즉사 내 HP가 어떻든 방어구가 어떻든 난이도가 어떻든 가디언은 그냥 가까이 다가가면 죽습니다 잠겨있네요 이쪽으로 가야되네 여기 나중에 어? 나중에 메인 퀘스트 하면서 어차피 다시 올 장소기는 한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라이즈는 먹고 갑시다 이것은 USG 이슈모라 가야되네 잠시만요 뭐지? 제이쿠스 모든 검색으로 가야되네 선장이 선장도 한패였네 야 그냥 여기로 이슈모라 호 온 거 자체가 불법이었어 대박 그런 거였어? 자 서브캐 다 끝났고 아잇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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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가 승매하였는데 아잇템 마커가 승매하였는데 제이쿠스 마커가 제이쿠스 아 미안해 아잇템 7일 에이카트의 작업은 불편한 것 같지만 어떤 그런 암흑 아무튼 플라닛 크랙 내일 시작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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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뭐야 아우 오글거려 탈의신 아 소화기 터뜨려버렸 다 먹은거 맞지? 어 왜 저런 애들은 타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걸까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실제로도 자기만 중요한 사람 놀랍게도 게임에만 있는 악역이 아니야 실제로 그런 애들 짱많아 음멸한 오메한 친구들 물에 빠지빵녀빵녀 아아 이 개새끼 넌 왜 안주고 아아 뭐야 녀석들 강하다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내가 죽는다 왜 이렇게 안 맞노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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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쫓아와 꼬리도 잘린 애가 왜 이렇게 건강해 오케이 오케이 에이 No, we're sloppy work. Some of the dishes are intact. If I replace them and create a new circuit with no gaps, we could broadcast the signal. This will range only, but it should work. Okay, do it. I'll keep an eye on things here. 이걸 버리고 새 안테나를 끼워야 돼. 이런 부서진 안테나 빼고 안테나를 정중앙으로 옮기는 게 목표인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 근데 지금 토할 것 같아, 으악. 여기가 지금 배전반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받게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요? 좋아요. 하나 더? 하나 더. 왜 안 돼? 아아 안테나를 그냥 꼽는다고 무조건 전력이 그런 게 아니라 아아 이런식이구나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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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꺼져. 넛. 너 들어가. 얘들아 와 나 진짜 토할 것 같거든 지금 어우 어지러워 번 좀 꺼져 제발 됐다 다했다 다했어 이거 빼 저리가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자 이제 여기서 이걸 보내면 구조신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지? 뭐 해적같이 생겼어 저기 어딜가서 군인이야 그냥 해적이지 받았다 저기요? 아 탈출 포트를 헐 헐 헐 우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같이 동행했던 병사 한 명 있잖아요 감염된 친구 뭐 걔를 탈출 포트로 태워가지고 그냥 방 이렇게 방출 시켰잖아 근데 그 탈출 포트가 이 구조선 쪽으로 갔어 걔네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그 탈출 포트 열어볼 거 아니야 조졌다 조졌다 아 어떡해 뭐 나 진짜 구조선 기껏 불렀는데 네크롬 오빠한테 다 감염 당하게 생겼네 조ska 개 또 조fort 그래도 뱅 뱅 뱅 뱅 이거 나 uses 뱅 이게 왜 작업대가 덜렁 있지? 덜렁덜렁 덜렁 다크 노드가 아홉개 데미지나 업그레이드 하자 화염방사기도 은근히 잘 쏘고 있음 리퍼 플라즈마 커터 쇼트 HP 늘려주고 스테이시스도 더 자주 쓸 수 있게 산소량 HP 이제 척추 마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와아 이제 좀 척추답네 그지? 야 이 몇 칸이야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아닌가? 아직 한 4,5시간 플레이할 거 남았나? 다음에 또 이어서 플레이해보죠 자 오늘 데드스페이스 엔딩 달릴 겁니다 얼마나 분량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요 지금 오늘 꼭 끝내야 돼요 야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있는데 이거 왜이래 이거 무슨 버그야 또? 야 왜이래 이거 어 됐다 아 당황스럽다 게임이 와 이런 버그가 걸리네 왜왜왜왜왜왜왜왜 뭐 시작부터 뭐야 얘는 아아 이 친구가 저번에 제 머리 먹었던 그 친구 그 합체버전입니다 합체버전 이제 얘네 분해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 크다 키다리 아저씨인줄 여긴 뭐야 어? 플라즈마 쿼터 마지막 업그레이드 방금 전에 작업 때 있었잖아 거기서 업그레이드 하고 옵시다 다 열렸어 다 열렸어 근접 공격으로 엎드린 적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쿼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 공격을 날리면 엎드린 적을 처치할 수 있다고? 궁금한데 노드가 하나밖에 없네 이쪽 길로 가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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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탄창 용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 데미지를 거치는 게 중요하죠 자 인벤터리의 아이템이 지금 루비 하나 있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팔면은 노드 한 3개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14,000원이 있어요 팔아보자 이거 팔고 포스건 탄창 10개는 좀 선 넘는데 아 몰라 질러 아싸 노드 3개 살 수 있다 뒷일 생각 안 함 블라즈마 쿼터 풀 업그레이드 해야지 신난다 빵 빵 근접 공격이 바뀌나? 한번 해보자 뭐가 바뀌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가보자 아 세이브 해 세이브 엎드린 적을 처치할 수 있다는 게 그냥 공격 범위가 넓어진다 뭐 이런 건가? 그냥? 바닥까지 공격 범위가 넓어져요 뭐 이런 건가? 엎드렸어 아니 뭐야 그냥 공격 범위가 넓어진 느낌인데 그냥? 아 뭐야 괜히 업그레이드 했어 아니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차피 근접 공격 잘 쓰지도 않는데 아니 난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엎드려 있는 적 마무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는 줄 알았어요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라고? 잘못 이렇게 때리면서 스페이스를 눌러? 스페이스 누르면 그냥 돌아가 이거 왜? 그저 돌아갈 뿐 여긴 또 뭐냐? 안테나 배치 어 뭐 되는 거 없어? 당연하지 여기가 어딘데? 뭐? 왓더팍! 와 안 날아가고 여기 붙었어? 야 잠깐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어 아닌가? 아 일단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이 고간은 어 되게 재밌겠다 우리가 설치해놓은 캐논으로 쟤를 쏴서 없애야 되는 거지 어 어렴풋이 이 비슷한 미션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리지널에 있었던 장면인가? 자 여기에서 내가 설정을 하고 타격 명명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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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뭔가 좀 소박하다 쏘는 게 아 캐논을 파괴하는구나 어 아우야 급네 막 아 여기 산소 충전기 있다 캐논을 다 파괴하기 전에 우리가 쟤를 조져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아파 빨리빨리 죽으냐 뭐야 이거 뭐야 이것들 어어 으으으으 이 폭탄들 뭐야 잠깐만 나 산소 산소 으으으으으 아우야 이거 컨트롤이 어우 어렵네 정신이 없네 죽진 않겠지? 일단 여기 캐논 부서졌고 긁는다 긁는다 위로 어 뭐야 나 맞았어? 이걸 왜 맞노? 뭐야 나 어디 쏘고 있어 위로 아래로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총에 걸려서 에? 부서졌다고? 야 뭐야 캐논 다 부서졌는데 이거 어떡해 어떡해? 나 죽는건가? 이거 뭐 어떡해 어 어 어 긁는다 긁는다 그 그 그 그 그 야 진짜 위험해 이거 어떻게 깨 저 그냥 내가 쏴? 아 내가 쏠수도 있구나 잠깐잠깐 숨이 모잘라요 숨이 모잘라요 어 던져 아가악! 어 이걸 집어서 던져 집어서 던져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나 목소리 되게 아파 보이는데 와 깼다 아 야 보통인데도 겨우 깼네 아우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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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킷이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설마 죽겠어? 하다가 가는 거야 미리미리 세이브 하자고 자 안테나 이미 늦었겠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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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구조선이 여기로 와서 박았어 그럼 이제 에이 단일 저게 이제 군용 구조선 이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군인 네크로몬프랑 싸우겠죠? 군인이 네크로몬프화 되다니 정말 짜릿하곤 아니 내비게이션 왜 있다고야? 어디로 가라고? 아 저쪽 이렇게 넓은 우주라면은 아이템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저 밖에 안 나갈게요 착하게 살게요 죄송해요 아.. 소리 불길에.. 자 지금 박은 구조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상태가 많이 안 좋구만 싱글라리티 코어 가져오기 어? 저기에 노드가 있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어 어? 어? 방금 뭐 지나갔어 봤어? 얘 뭐야 울지마! 강하게 커야지 어? 위에 아이템이 들어있냐? 어! 바로 서! 아아.. 좀 회복됐다 어? 여기 가도 되는 거야? 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 탄도 처리 뭔가 되게 하라는 게 맞네요 내 기억이 맞다면 원래 이렇게 개피인 상태에서는 어 작업대에서 에이치피 업그레이드 한 번만 하면 이게 이게 데드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군복입니다. 군복 약간 해골 모양처럼 되어있는데 멋있죠? 여기 원본이 있네 작업대에서 HP 업그레이드 하면 풀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서는 안 그런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나중에 HP 없는 상태에서 작업대에서 HP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저래? 이상해 움직임이 이상해 움직임! 왜 저래? 왜 걸렸어? 버거 걸렸어? 군인 네크로프는 어 지금 설명하네 스테이시스 내가 쓰고 있는 이렇게 슬로우 걸 수 있는 그게 체내로 들어가가지고 병합돼서 그 반대로 지금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몸이 엄청나게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사기사기 개사기 이쪽이 길이 아니니까 이리로 가야겄네 여기가 어디유 뭐 이렇게 다 배터리가 꽂아져있냐 여기 노드있지 난 똑똑해 어디 작업대 없냐 여기는 아예 갈수없게 막혔네요 왜 여기에 배터리가 꽂아져있지 뭐 뭐야 뭐야 아 뭐야 배터리가 빠졌네 이 쓰레기 어쩐지 저기로 가 그럼 여기 있는 배터리를 빼가지고 꺼져 아 배터리도 같이 꺼져 버렸네 뭐야 완전 빨라 하지만 고통 앞에서는 그 빠른 무엇도 소용이 없지 여기다 다시 넣어주고 대장전 가자 쟨 누구야 방사능 위험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는 체력이나 캐릭터 전투 상황이면 목소리 톤이랑 대사가 바뀐다던데 아 그래서 아까 개 피웠을 때만 아 이러면서 얘기했구나 와 HP에 따라 그게 그 바뀐다고? 대박인데? 디테일 진짜 미쳤다 닥쳐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그것이 방사능일지라도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적들을 말살시키고 생각하자 존마탱 폭발물 던전 아 여기에 여기 폭발하면 죽는구나 하긴 탄두가 있는 곳인데 나 왜 그랬을까 음 체크 포인트 완전 개념 안 터트리게 해야 되는구나 너 뭐 어떻게 공격할 건데 폭발물 없어서 어떻게 공격할 건데 된 거야? 쟤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탄두를 발사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전력 내가 다 끊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모든 폭발물을 공세하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 여기 배터리가 필요한 건가 배터리 갖고 와야 되나 어 밖으로 못 나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쟨 왜 저기 있어 아 여기 어 오케이 탄두 제어 탄두를 발사 아 문이 안 열려있는 아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와 그래픽 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어디야? 무기고 어아아악!!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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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 타 탄 없는데에에에 꺼자!! 꺼지라고! 으아악! 뭐야 아이템을 왜 이렇게 많이 줘? 고물창고인데? 저장하고 저기 멀리 뭐가 있어요? 골드 반도체! 좋아요 이거 이거 던지면 폭발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 누..누가 봐도 폭발물인데? 야 근데 왜 자꾸 펄스건 총알을 줘? 아아아아 여기가 아 여기가 거..거기잖아 군용 구조선 이어가지구 그 군용 무기가 펄스건 이거든 그 펄스 라이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무기랑 관련 없이 이 탄약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현실 고증..실였다 이거 들고 다녀야지 뭐 나올 것 같애 왜? 뭐? 왜? 왜? 한 번 더? 으아악!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총알 없어어 총알이 없어어 타고 있어? 으아악! 아우야 재장전 아우야 작업대를 만나서 체력 업그레이드를 하는게 먼저일까? 내가 죽는게 먼저일까? 하하 아주 짜릿짜릿하구만 저긴 뭔데 다 잠겨있냐? 저게 마스터 등급인가 이제? 펄스탄은 그만 주고 다른 총알 좀 줘용! 이건 뭐야 아예 그냥 잠겨있는데? 뭔가 권한 등급 이런거 없고 그냥 아예 안 열리는데? 사격장 사격장을 활성화 하시겠습니까? 땡? 저기.. 나.. 나 총알 없어 얘들아 아 이거 총알 달잖아요 어어? 자야 열어줘 야 나 펄스건 갖고 올게 기다려봐 주변에 뭐... 먹을 거 없냐? 뭐야 아 점수가 0점이면은 애들 나와요? 그딴 게 어딨어!!! 죽어!!! 와 뼈밖에 안 남았는데 살아있네 아 좀 가 가라고 뭐야 얘 왜 안 끊어져 왜 이렇게 세 아 이게 뭐야 아야 0점 졌다고 네크로호프 부르는 미친 곳이 어딨어!!! 어 뭐야 아니 나 이거 잘 쏘면은 보상으로 이거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애들 다 잡으니까 여기가 다 열리네요 쩐다 이정도면 인정이지 뭐 아이템 더 없어? 웃는 듯 갑시다 얜 뭐야 와 그래픽 봐봐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군인 머리 왜 또 아이고 다리를 잃었어 어떻게 내가 붙여줘? 괜찮나? 언제 죽어? 계속 그러고 있는거야? 와 목숨이 질기다 너 응 그래 계속 그러고 있어봐 내가 살려주... 죽었어? 헥? 피 퍼지는거 봐봐 죽었어 형 어 뭐야 이건 뭐 아 얘들 뛰어온다 잘가 나이스 아이템 감사해요 이런거 잘만 이용하면은 뭐야! 리콜? 너 왜 여기있어? 자, 스테이 실수로 슬로우 이제 가면 되는거냐? 뛰어! 어 무서워 슬로우 슬로우 이게 왜이래? 이게 뭐 사후발작 이런거냐? 슬로우 뭐야? 야 이제 네크로몰프가 무전기도 이용해? 첸 죽었어 헥! 해먼드가 부하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해졌네요 리메이크 되면서 슬로우 저쪽 반대편은 아예 못 가는거 같고 상자들 뒤에 문이 있다고? 어디? 어? 그러네? 여러분들 얘기 안해주셨으면 저 못봤어요 Alone 막다른곳인줄 알았는데 글수품 밑 탈의실 이야아아 아 아주 두근두근하고만 탈의실 못삼지 뭔가 말이 이상한데 그냥 아이템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 자 어디로 가야돼 와 분위기 개싸해 저장 애들 탈출 포트 타고 갈려다가 여기에서 다 죽었나봐 어떻게 오케이 헉 세상에 여기 왜 스테이시스가 이렇게 많이 있을 까요 어 그래 누가 봐도 위험 대수네 뭐야 아직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 미안해 일단 칼부터 자르고 시작하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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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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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루트 강화형이다 브루트 강화형 브루트 강화형 브루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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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멍청아 아니 아가악 뭐야 어딨어 스테이시스 날라갔어 스테이시스 날라갔어 스톱 트랙 발똥 내라 트랙 발똥 언제 돼요 이케 Bliss 저거 죽었어 아 이즈 야 브루트도 어 함정에는 어쩔수가 없네 그치 강력하지 어 깜짝이야 아 오 Councillor 아 뭐 뭐야? 왜 이렇게 리퍼날만 퍼줘? 아이템 다 먹었냐? 어? 내가 놓친거 여기 있었네 터진게 아니라 가져가자 아니 원래 브루트랑 되게 치열하게 싸우라고 여기저기에 스테이시스도 있고 막 함정도 있고 그런데 너무 쉽게 잡아버렸네 미안하다 해먼드가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절망하기 시작했어 루비 반도체 아니 브루트가 이 창고에서 얌전히 있었다고? 헤헤 플레임 오면 놀래켜줘야지 이러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었어? 지금 보니까 뭐 물건 하나 부수지도 않았어 문만 부숨 자고 있었나보죠? 아 내가 깨워서 화낸거구나 미안하다 아니 근데 작업대 언제 나와요?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작업대가 안나와 아우 시끄러워 아우 깜짝이야 뭐야 저장하고 있는대로 안보여 저장하고 있는대로 안보여 지금 엘리베이터 동작 안해요 왜 뭐야 뭐야 이거 안 꺼져 일단 여기를 가야되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 뒤에 뭐가 있거든 지금 확실히 근데 상자가 하나만으로는 못가는거 같고 반대편에서 상자 하나 또 갖고 오자 상자 주세요 상자 상자가 없네 이 상자를 계속 들고 가야되나 아 여기 어떻게 지나가 그럼 내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가면 되는건가 아닌거 같은데 오 된다 된다 오 이게 되네 와 노드도 먹었어 아니 포즈는 왜 또 저렇게 죽어 아이씨 뭐야 개념 세이브 뭐야 버그 걸렸어 불꽃이 막혀보이는데 이거 지나갈 수 있는건가 버그 나이스 상자 없어도 불이 지금 막혀있어요 상자 없어도 불이 지금 막혀있어요 버그 갓게 아니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는데 여기 끝에 뭐 있거든 응 그냥 아이템이었네요 그냥 아이템이었네요 불꽃들이 알아서 피해 나를 막 불꽃들이 알아서 피해 나를 막 이거 봐 나 나 드디어 불꽃인간이 되어버렸어 진정한 플레임이 되어버렸어 불꽃을 막 조종해 길을 비켜라 어 아닌가봐 아 아닌가? 아이차 불꽃 안나오는데? 예 여기는 나온다 여기는 나오는데 계속 분출되고 있는 불꽃들은 가까이 닦아가면 불이 꺼져요 미쳤다 길을 열어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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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상자가 여기 있었네 화재 진압 시스템 엘리베이터 둘다 넣어 화재 진.. 아아 야잇끼야 저리 아악 화재 진압 시스템을 끄는게 아니었어 화재 진압 시스템을 끄는게 아니었어 화재 진압 시스템 다시 켜야지 아이 꺼야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애가 나를 덮쳤어요 내 의도를 파악하더니 보통 네크로머프가 아니군 아우 깜짝아 아 어디로 가야돼 저장 한번 더 하자 아 여기 뭐가 떨어져있는데 대장전 오케이 아 나 진짜 hb 바닥에다 제발 작업대 하나만 나와줘 제발 왜 안나오는거야 아 어디로 가야돼 저장 한번 더 하자 위쪽이네요 가판 상부 엘리베이터 가판 상부 엘리베이터 아이작 힘들어한다 이거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어? 뭐야 이게 싱글레리티지 인정 시설 왜 이러냐고 뭐 쟤? 아 이거 왜 보고있어 빨리 이따야 너 왜 헐 헐 헐 헐 오 마이 갓 아니 와 해먼드 훨씬 극적으로 죽게 바꼈네요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오리지널에서는 해먼드가 그냥 그냥 괴물이랑 싸우다 죽어요 그냥 괴물이야 진짜 평범하게 와 테네라 작풍을 어 뭐야 어 야야야 갑자기 터지는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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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페보키트를 먹을 것인가 그냥 탈출할 것인가 으응 절대 안먹어 여기 어디야 아아 아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이제 추라 진정제 투용 진정시켜 드려요 아 빗나갔다 아 저 함정맞은거구나 아이템 함정을 밟아서 죽어버렸네요 이거 시간 제한 있냐 혹시? 너무 늦게 나가면 죽는다거나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주변에 아이템이 너무 많은걸 안 터지겠지 설마 이런데선 천천히 파밍하고 가는겁니다 원래 이거 아닌가? 터지나? 어어? 터지나? 안 터지겠지 서밍할 시간은 주겠지 빨리 가자 어? 저기 병사 있어 병사 잘가? 아 문 잠궈네 저 인간 여기가 진행루트야? 이런 썩을 저기 저기 가까이 가서 일단 뭐가 있나 보자 배터리가 있네 쓰다만 배터리가 있네 이거 이거 못써요 빨간색은 저 친구가 나랑 같이 갔으면 살았을텐데 아쉽네요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저장 저장이 된다는 거 자체가 지금 안 터진단 얘기야 터질 수가 없어 여기 나가면 되지 나 갈게 얘들아 잘 있어 윽 으흐으깟 으흐으iter 으으으으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ée 아야 어우 저 통할 것 같애 잡아 그렇지 여기는 제가 안테나 녹아다 했던 곳이네요 야 연출 지긴다 아 진짜 끝까지 괴롭히네 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어 내 여친인가? 니콜? 어 아니면은 그 의사인가? 이 이름 뭐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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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잖아요 작업대 작업대 미니맥을 보자 작업대 작업대 없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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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야? 아니 분명히 내가 여길 왔었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이 시무라호가 점점 더럽혀지고 있어요 작업대만 만나면 되는데 제작이 없애 작업대에~~ 호우! 체력 한 칸 남았어 한 칸 이것만 업그레이드하면은 자 드간다 찻! 볼까? 내 척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풀피되는 거 맞네 어 체력 업그레이드하면은 풀핏이에요 옛날 시스템 그대로 갖고 왔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우 척추 맛이 늘어난거봐 아주 뿌듯하구만 여기 바로 앞에 상점이 있죠 설계도 제출 필요없는거 자꾸 설계도가 나오고 난리야 야 이거 파는데만 한시간이겠다 야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됐어 난 오늘만 산다 다 사 다 사진말고 한 4개만 사자 쫄리니까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와 노드 8개야 연료용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속시간 지속시간 늘리죠 이제 슬슬 노드가 필요없어지는 지경까지 가고있는거 같습니다 여기 문열려요 타주세요 플레임님 음 꺼져 나 딴 데 갈거야 흰고 승무원실 여기 원래 잠겨있지 않았냐 이제 열리네 원솔 리퍼는 들고 있으면은 그 칼을 사용하여 칼날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여기가 거긴가? 그 트램역에서 내리고 밑에 봤을때 보라색으로 반짝거리는 여기네 여기 뭔 소리야? 뭔가 오는데요? 죽어 이제 광화용 아닌 애들은 그냥 먹네요 뭘까? 벤스네어라이지 마스터 시큐리티 오버라이드 생성 어어? 아 우리가 어라이지를 계속 모았던 이유가 마스터 시큐리티 오버라이드 생성을 하기 위해서였구나 선정실에 있는 콘솔에서 마스터 시큐리티 오버라이드를 수행할 수 있어 딴거 다 필요없어요 이거 하러 갑니다 돌아가 지금 메인 퀘스트 그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최고 보안 등급 캬 이제 모든 잠겨있는 요소들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여기있다 마스터 등급 마스터 오버라이드 좋아 바로 이거야 자 자 이제 우리는 최고 보안 등급을 얻었고 지금 제가 기억나는 마스터 등급의 상자 위치가 재배실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볼게요 딴 거 다 하지 말고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이거 지금 가자 아 뭐 들어 있을까 아 진짜 너무 궁금하네 이게 어떤 개쩌는 아이템이 있을지 근데 막 딱 열었는데 리퍼 탄약 하나 아아아아 하하하하 그러진 않겠지 상자가 여기있다 이거다 연다 자 노란색 상자 여보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아아 왜 왜 안 열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열어 어 됐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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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어서 한 번 볼까? 마스터 오버라이드 상자가 상자에 별 표시가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보자고. 자, 수경재배시설은 다 봤고 다른 맵은 어떻게 봐? 설마 내가 맵을 이동해야지만 맵을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맵을 이동합시다. 자, 채굴구역 가봅시다. 아마 채굴구역에 있을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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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4층! 일단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2번방도 아직 안 열어봤네. 가자!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면 여기 있네. 후후! 리퍼! 최종 업그레이드. 바로 작업대에 적용! 자, 얼마나 좋은 거 들어있는지 한 번 보자고요. 라인건. 뭐야, 이렇게 갑자기 열리는 게 바나? 레이저 트랩의 한 개가 아닌 세 개의 표적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허우! 좋은데? 그 다음에 리퍼. 허우! 최종 업그레이드. 리퍼날이 추가적인 반동을 획득합니다. 아니, 이거 번역 오류 맞아. 내가 봤을 땐. 능력이 다 똑같아. 아니, 설명을 제대로 써줘요. 아, 몰라. 일단 업그레이드 하자. 무슨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겠지. 탄창 용량 늘려주고 데미지 빡! 잠깐만, 이거 풀 업그레이드 하면 뭐 도전 과제 열리냐? 그런 거 없어. 일단 리퍼 완전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여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안 열려있는 2번 방. 아니, 솔직히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진짜 스토리만 쫙쫙 봤으면 한 4시간이면 끝냈을걸? 근데 데드 스페이스잖아. 이런 거 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지. 내 인생 게임인데. 자, 다른 층도 혹시 안 본 곳 있나? 한번 써봅시다. 오, 맵 바꿀 수 있네. 측면 경위에서 바꿀 수 있어. 경납고 화물. 여기는 뭐야? 여기 왜 잠겨있지? 이거 못 참죠. 이거 또 보러 갑시다. 1번 방도 안 열었고. 경납고 화물 트램 관제소 가볼게요. 어? 뭐야? 여기가 분명히 맵은 있는데 그냥 잠겨있네? 여기 뭐 하지? 뭐 하는 곳이지? 거의 엔딩 아닌가? 내가 뭘 놓친 거야? 일단 1번 방으로 갑시다. 그러면. 아니, 여기 끝에 문이 있어? 어? 문이 있네? 딱 아이템 창고네. 그냥. 일단 노드 얻었어요. 자, 지옥의 의료실. 이거 언제 다 봐요? 종합병원센터야? 왜 이렇게 넓어? 자, 1번 방 안 연 곳 있고. 4층. 어? 3번 방. 1번 방. 이렇게 잠겨져 있는 방들 중에 업그레이드 부품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 여, 여긴 뭐지? 브래넌 박사. SMO. 아, 야. 안 간 곳 왜 이렇게 많아? 의료실 가서 싹 다 털자. 진짜 의료실에 비밀방이 많네. 자, 4층부터 하나씩 보자. 저기 3번 방이 있어요. 여기다. 실험실 창고. 어, 나 방금 뭐 먹었어. 라인건 업그레이드 부품. 왜 라인건만 계속 주냐고. 나 라인건 안 쓴다고. 라인건 업그레이드 해서 쓰라 이거야? 라인건 이펙트 너무 구려져서 쓰기 싫다고. 1층부터 보자. 아, 1층. 1층부터 가기가 쉽지가 않네. 찾았다. 보안 레벨 3. 어떤 또 소중한 아이템을 줄까요? 컨택트 빔 업그레이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안 쓰는 무기지만 히든 옵션은 뭐 참지. 여기 비밀방 하나 더 있던데. 여기서 직진해가지고. 여기서 왼쪽. 이게 아니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같다가 왼쪽이네. 뭐야? 왜 왜 왜? 뭐 야동 숨겨놨어? 보안 왜 이래 이거? 나와. 그 야동 내가 반드시 보고 말겠어. 좋은 건 같이 보자고. 아아아아아.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건데? 좋아요 오디오로그 이콜이다 자 야동을 손에 넣었구요 3층 3층 가자 이제 가오리가 있네 이 게임이 근데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이에요 리얼 엔진 4에요 저도 몰라요 그러게요 이거 게임 엔진이 뭘까 아 이번엔 아쉽게도 그냥 아이템 창고네 뭐가 없네 이제 의료실 거의 다 보지 않았냐 아 6층에 뭐가 있네 아이 안되겠다 지금 내가 길을 못찾겠으니까 더 파밍하진 말고 이제 그냥 길 갈게요 퀘스트 진행하러 갑시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지금 기다려봐 나 작업대에서 무기 업그레이드만 좀 하고 오자 그리고 라인건도 이제 슬슬 써볼까 여러분들 라인건 되게 좋아했잖아요 저도 라인건 진짜 좋아했는데 이펙트가 너무 안좋아져서 라인건이랑 컨택트빔 컨택트빔 부터 먼저 볼게요 타냥 용량 크게 증가 보조 공격의 발사체 크기 증가 이거 우리 다 먹었던거야 아닌가? 아닌가? 타냥 용량이 크게 증가 이게 지금 열린건가? 라인건 와 라인건 풀이다 어쩌다보니 레이저 트랩 데미지가 크게 증가 레이저 트랩이 한 개가 아닌 세 개의 표정 레이저를 사용 레이저 트랩 데미지가 크게 증가 보조무기만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뭐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으니 해보자 라인건이 원래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폭이 더 증가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라인의 그 길이 길이가 더 길어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네 왜 없어졌지? 자 라인건 들으러 가자 마음엔 안들지만 한번 써보자고 나 돈 왜이렇게 많아? 뭔 소리야 이거? 아 어떤 개색.. 야 너 미쳤어? 나 상점 이용하고 있는거 안보여 너 뭐야 미쳐가지고 상점 이용하고 있는데 아 왜이렇게 오래 이용해요 진짜 다음사람 기다리는거 안보여? 하면서 뒤통수치네 개빡치게 일단 화염방사기를 집어넣고 라인건 꺼내 됐지? 그럼 써보자고 장착 장착 2 라인건은 2번 얘는 3번 됐다 계속 가봅시다 레츠고 라인건이 지금 탄약이 없네 여기가 유독 어둡네 다른데보다 이제 퀘스트 진행하려구요 아까 마스터 오버드라이브 권한을 얻고 나서 지금 파밍 어느정도 했는데 아직도 길이 막힌 곳이 좀 있어서 뭐야? 절로 가야돼? 잠깐만 그러면은 이쪽엔 뭐가 있는데? 여기 아까 아까 여기서 괴물 나오던데 뭐지? 이런것도 없네 이런것도 없네 여기로 가면 되나? 그러면 말 안듣고 여기 한번 슥 넘겨봐주고 저런곳에 아이템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 슈트 어 지금 스킨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와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되게 많이 했네 야 이 정도면 그냥 초기화하는 게 맞다 5천원 내고 사연방사기 안 쓰니까 이제 이걸 라인건에 다 집어넣는 거지 야 이 박을 거 맞네 발사체 속도를 발사체 속도는 이미 진짜 너무 빠르던데 보니까 탄창 용량 풀 좋아 슈트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냐면 몰라요 솔직히 오리지널이 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 오리지날의 이 디테일한 등 쪽 기기 멋있잖아 솔직히 오리지널이 근본이지 아우 깜짝아 생설방 Cornwall 캐친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트램 정거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진짜 엔딩이 가까워졌나봐요 승무원실 아까 미니맵 봤을 때 다 잠겨있던 바로 그곳 뭐야 이게 무슨일이 있었던겨 여기에 이렇게 시체가 많다는건 가오리가 나온단 얘기거든요 사지를 다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지를 다 박살내놓으면 가오리가 감염을 못시켜요 깜짝이야 뭐야 이거 내려오세요 안 내려와주네 근데 사지를 언제 다 박살내고있냐 그냥 빨리 가자 안그래도 지금 파밍때문에 속도 많이 늦어졌는데 이쪽 뭐야 이거? 승무원실 키카드 이제는 모든 보안 등급을 얻으니까 퀘스트 아이템으로 열라고 하네 내리고 싶게 고급 엔지니얼 어라이지 설계 옛날 같았으면 막 소리지르고 난리났었을텐데 이제 큰소리에 진짜 내성이 생겼나봐 고급 엔지니얼 어라이지가 뭐야? 야 기다려봐 나 상점좀 가보자 어? 잠깐만 아 이..나 이쪽 통해서 왔나? 상점 아 고급 엔지니어링 어라이지가 그 슈트였구나 최종 슈트다 최종 슈트 이런 미친 6만원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바로 마련해드려요? 바로 마련해버리고 업그레이드 근데 지금 이게 버그가 걸려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슈트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스킨 꼈다가 바꿔야돼요 아닌가? 이번에는 바뀌려나? 아 은근히 데드스페이스에 버그가 많아 보면 자 최종 슈트 과연 변할 것인가 안 변했다 쓰레기 게임 아닌가? 변한건가? 차이를 모르겠어 자 스킨을 꼈다가 스킨을 꼈다가 벗으면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닌가? 업그레이드 된건가? 잘 모르겠네 와 오리지널 슈트 입으니까 왜 이렇게 허접하냐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긴 했나보다 자 이러고 다시 벗으면? 진짜 슈트로 최종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나온다 이거지 자 확인 드가자 변했냐? 아니 아까랑 똑같은데? 아 이게 최종 모습이 맞네 지금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된거가 맞아요 바뀌었었네 바뀌었다 바뀌었다 확실히 바뀌었다 다리쪽에도 뭐가 잔뜩 생겼어 아닌가?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냐?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야 밝은 곳에서 보기 럭비 선수가 됐는데요 아 근데 갑옷이 확실히 두꺼워진 느낌인데? 보니까? 다리쪽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저장하고 갈까요? 상남자는 그런걸 하지 않는다 어차피 풀 업그레이드라 죽을 일은 솔직히 없어요 왜 또 다 잠겨있노 뭐야 이거? 여기서 뭐 해야돼? 또? 미니게임 같은거 있나? 아아 여기 혹시 그거냐? 어어 꼴대 넣는거 와아 이 미니게임도 아직 그 구현이 되있구나 야 빨리 가서 해보자 나 이거 잘해 엔트링 0 그라비티 Z볼 하아아아 아아 레벨 6 레벨 6을 클리어하면 끝인가 이제? 오케이 다했다 고득점 모드입니다 그딴거 필요없고 아이템 주세요 자 이거 들고 자 레벨 6을 달성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보상을 다 가져갈 수 있죠 마지막 보상이 노드 누비 반도세 크라이딧 보스 에너지 컨택트 에너지 퍼스트 단원 내가 안쓰는 탄약들만 잔뜩 주네 이런 쓰레기 게임을 봤나 가자 또 먼일 날거같이 새겼네요 승무원실 키카드 이분은 누구지? 간부 셔틀로 이동 갑니다 갑니다 젠장 탐방 탐정 간선 탐정 이 Или daar 석 cookie 다리 머리 아아야 왜 자꾸 배를 때려 아 붙었다 꺼져 아니 난 분명히 파를 노렸는데 이 라인건이 별로 안 좋네 그러게 유충은 포스군으로 한방에 날리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래 호우 호우 어 가오리 야 감염을 시켜야지 나한테 오면 어떻게 멍청아 쟤 감염시키고 있잖아 쟤처럼 저렇게 열일을 하란 말이야 그래 뒤져 뭐야 한방에 죽었어? 어디갔어 감염시켜 빨리 뭐야 라인건 왜이렇게 세 근데 뭐에요? 가오리가 한방에 죽었는데? 라인건 좋다 괜찮은데? 라인건이 내 예상보다 너무너무 세요 지금 1층으로 잠깐만 지금 서브 퀘스트가 열렸거든? 잠겨있었는데?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니? 아니네 이쪽 방향이네 머서 박사다 안돼 아직은 서브 퀘스트가 그리스도 머서 기다려 내가 서브 퀘스트가 서브 퀘스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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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아 아니 스테이시스가 왜 이렇게 성능이 좋아 아 안돼 템플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템플 죽는다 안돼 템플 죽는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앗 아 빠른 vital 민 station 아니 그냥 총을 쏘면 되잖아? 아니 헌터는 저렇게 쉽게 여는데 어? 헌터의 사지를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는 내 무기가 있는데 뭐야 이건 어 여기가 아닌데 어디에서 쏴요 빨리 열려 빨리 저기 오잖아요 저기 이상하네 오잖아요 저기 오잖아요 오잖아요 그만 쫓아와요 임마 슬로우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야 얘가 이거 부순 곳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갈 수 있는데? 오잉? 아 여기 나중에 와야되는 곳인가봐 아 여기 나중에 와야되는 곳인가봐 아앜 얘 왜 빨개? 뭐지 왜 빨개? 원숭이 엉덩이야? 너 왜 빨개? 쟤 왜 저래 미쳤나봐 야 여기 여기 나중에 와야되나봐요 지금 보니까 다 잠겨있네 나중에 다시 옵시나 아 치료 열심히 하고 어디로 가야되나 뭐야 뭐야 첸? 엥? 쟨 해먼다랑 같이 죽어네 아니야? 뭐야 환청이야? 뭐야 목표 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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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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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말좀 걸지 말아봐야 아이템 파밍 해야되요 일반 속속 이어져 있네 오케이 확인 자 계속 시체가 말걸어 목표가 완료됐는데 셔틀로 가는길 정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템 안주냐? 아 지금 좀 위험한 상탠데 아 여기 기억나 오리지널에서 아마 이쪽 저기 오른쪽 끝 구석에 가디언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을라나 어 없네 루비 반도체가 여기 떨어져있네 저장 못하냐구요? 왜 내가 죽을까봐? 안죽어 걱정하지마 이제 이 말을 해서 죽을거기는 한데 괜찮아 안죽어 이제 슈트도 어? 최종 업그레이드가 아니네? 뭐야 최종인줄 알았는데 각 꼬다리에 뭐가 있어 뭐 스테이시스 존인건가? 아닌데 뭐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하나가 더있나봐 됐어 됐어 뭐해요 또? 아우야 멀리도 점프한다 이씨 아아 얘 미쳤나 왜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줘? 아 또 이거 헌터나울필인데 뭐야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날 쳐다보고 있어! 홀로그램인데 녹화영상 아니었어? 와 소름 지금 일반 숙소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일반 숙소에 덩굴 파괴? 저게 어딜 봐서 덩굴이야 다리게이트지 저거 쏜다고 파괴가 되나? 어? 이거 배터리 필요해요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를 본적이 있나? 저거 스테이시스 어? 아 이렇게 치울 수 있구나 됐다 뭐야? 왜이래? 아우야 너무 어둡다 아무것도 안보여 어? 가디언? 어? 가디언? 제발 그냥 조용히 가세요 좀 여깄다 여깄다 아 이 덩굴이 안좋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건가? 슬로우 아 나 지금 한대라도 맞으면 죽는단 말이야 아이템 파밍 슬로우 아 나 지금 한대라도 맞으면 죽는단 말이야 아 아이템 파밍 아 빈박하게 아살아살아게 이런 스릴을 즐길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야 슬로우 보지 마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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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We always love you 슬로우 가자 어디로 가야돼 식당 식당이 가야될 길이고 창고가 있네 창고 못참지 여기에 배터리가 있었네요 아까 배터리 필요한 곳 있지않았니? 뭐여 이건? 슬로우 슬로우 튀어 아이 문 열리는 속도까지 느려지면 어떻게 해 여기 뭐가 어디로 가야돼 헌터 헌터가 더 나오진 않네요 이쪽 맞아? 배터리 필요한 곳? 왜 안가져 뭐야 왜이래 어? 여기로 안가져 쟤네요 배터리가? 잠깐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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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구나 아니 비밀장소가 아니라 진행루트였잖아 이런 제기랄 근데 배터리가 안 벗어나게 한거는 되게 잘했네 엉뚱한데로 갈뻔했잖아 깜짝 놀라서 죽여버렸네 여기 자꾸 이상한 소리를 울려 저리가 그 폭탄은 나 주고 죽으세요 아 폭탄 개꿀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 선물 드려요 선착순 한 명 선착순 선착순 뭐지? 계세요? 환풍구가 왜 저럴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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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 등에 이상한거 묻었어 기분 나빠 뭐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올라가라고 최신식 폭탄으로 교체 아오 덩굴이 왜 이렇게 많냐 디럭스 숙소? 되게 좋아 보인다 아니 여기도 숙소가 등급이 있어? 무슨 호텔이세요? 옛날에는 호캉스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호텔 또 놀러 가고 싶다 저분의 장작분들이 진짜 그 희쁨이랑 좋은데 가고 싶다고 하니까 후원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호텔 갔었었잖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디였지? 거기가? 파크하야트 그때 진짜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 그런데도 가보고 이걸 팔지 말고 이거랑 이거를 팔자 아 아니야 이거 그냥 세 칸 채워주는건데 한 칸짜리 세 번 쓰는거보다 이게 훨씬 비싸잖아 아이씨 안써 나 이거 팔거야 그냥 절대 안써 절대 안써 절대 절대 안써 가자 가자 디럭스 숙소로 아 왜 안집어져 누군가가 통신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이거 왜 자꾸 안집혀지냐 이거 정확하게 타겟팅을 안하면 안잡히네 아니 난 선물해주려고 계속 두근두근하면서 폭탄 들고다니는데 왜 아무도 안 나와 이제 나와? 나온다 나온다 선물 아 나 라인건인 줄 알았네 왜 이렇게 안죽나 했따 나 라인건인줄 알았네 아니 개궁금한게 격리가 갑자기 실행되면은 불이 왜 다 꺼지냐고요 격리 해제되면 불 들어오고 이시모라 이거 시설 담당 누구야 이거 잘라야 돼 제정신이 아니야 야 라인건 또 막 쓰니까 되게 좋다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성능은 좋지 성능은 성능은 좋은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펙트가 너무 약하다 이것 봐 원래 전력이 막 부와악 하고 가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약간 피카츄가 전기 쏟는 것처럼 이렇게만 날아가니까 아 이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아쉬워요 어? 바로 자살할 것 같아서 제가 머리 먼저 날려드렸어요 그게 아닌가? 아 내가 손을 막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 지금 내가 머리를 내가 날린건지 총이 날린건지 어쩌거나 마지막에는 밝게 가셔서 기분이 저도 좋네요 배터리 어디에다가 넣어야 돼요 왜 시체인 척하냐 진짜 시체로 만들어드림 아 배터리 여기 필요하네 털이야 이리 오렴 털이 털이 티럭스 욕실 온수는 현재 3분으로 제한됩니다 와 사실적이다 뭐야 욕실 열자마자 뛰어오는거 봐라 너도 씻고 싶었구나 아우야 근데 넌 좀 씻어야 겠다 뛰어올만 했네 와 욕실 드디어 열린거에요? 으어어어 어 뭐야 깜짝이야 아 놀래라 씨 아 줄 안 끈김 아 물리엔진 실망이에요 실망이야 욕실 왜 있는거야? 뭐 아이템도 없는데? 조명 오 밟아 밟아 조명이 밝아지면서 뭐 뭐 바뀐 게 있나? 아닌거 같고 문으로 어 뭐야 아으으읕 잠시만요 내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오 마이 갓 plus or not 펜프 베이터 의사 께 나 너희가 뭐? 아이징 꼭. 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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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천천히. 나아다. 이징.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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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말이야. 야, 이러고 연락이 끊긴 거였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연락이 끊긴 거였어? 그렇게 반년이 지났다고? 이게 마지막으로 나눴던 음성 대화야? 이건 뭐야? 어디 부품이지? 포스건 뭐야? 오 마이 갓 아, Dr. Brennan 한번 생각해 Terence Kine let's you in Shame he's not here He... didn't understand how this tragedy represents a chance to cure death 뭐? These creatures 흑 흑 니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 하벨 과정이 옳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because you've learned how to communicate with the marker I'm so close I thought it must have the secrets that I need you are a woman of science you are a woman of science not faith leave the marker to me these are your autopsy notes very thorough 지금 뭔가를 숨겼어요 지금 뭔가를 빼돌렸어요 이거 몰래 그리고 Terence 여기 도와줄게 네 지금 하나가 하나가 그다음에 우리 단어 고の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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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미션은 전부 다 클리어를 했고 먹을 건 없네요 와 그리고 니콜이 잘 빠져나갔네 다행이다 덩굴을 찾으러 갔네 아 헌터형 또 나와? 얘들아 잠깐만 형 바쁘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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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없다 꺼져 스테이시스 나 이제 어디로 가야돼요? 아 나 아직 파밍도 다 안했는데 파밍 파밍 밍파 파밍파밍 더 먹을 거 없애용 야 어 여기야 선물있다 이거 헌터주면 좋아할 듯? 헌터야 선물 선물 와 얘 왜 멀쩡해 팔 하나로 열심히 기어다니라지 아 나 나 메디킷 먹어버렸다 세 개 세 개짜리 이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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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요 나 안 본 곳 없지 혹시 몰라 여기 안 봤네 오른쪽 오른쪽 방 안 봐서 이 방 뭔데 어 야 이 상자가 여기 있네 어 화염방사기 업그레이드 야 이걸 놓고 갈뻔했네 큰일날뻔했다 진짜 대박 화염방사기라 또 뭐가 있을지 두근두근하구먼 이전에 있던 마스터 상자는 다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안 들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들러야지만 그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근데 그 안 들는 방을 지금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자 일단 상점 들러서 아이템 정리를 와 씨 뭐가 이렇게 많아 하지만 인벤토리도 많지 캬아아아 넓다 넓어 노드도 좀 사자 솔직히 나 이정도면 진짜 VIP 상점 VIP 돼서 좀 아이템 할인도 해주고 판매했을 때 가격도 좀 오르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계라고 너무 딱딱하시네 카인 박사의 유언이네요 카인 박사의 유언이네요 카인 박사의 유언이네요 아닌가 카인 카인은 아직 살아있나? 아까 머서 박사한테 얼굴 머리 뚫렸던 애가 누구지? 간보구역 키카드 아 아 걘 템플이구나 아아 아 이름을 못 외우겠어 헷갈려 아 얘 왜 이래 이 키네시스 이게 타겟팅이 되게 이상하단 말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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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지금 마커가 나한테 말 걸고 있는 거야? 에잉? 에잉? 이거 헌터 소리 아닌가? 아아아아아아 붙지 마세요 아아 제발 좀 왜그래 그래 아 내 몸에 붙어라 그래 그래 다 떼줄게 이 썩을 놈들 어 오케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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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구역키카드 걷었고 돌아가면 되나 혜헤이 오 rented by 나인건 별로 없어 리퍼로 상대한다 음... 이지 요쯤되면은 그냥 무쌍찍죠 얜 뭐하니? 멈추렴 아이템 다 먹었나? 여기로 바로 가면 안 되고 아까 잠겨있던 방 저쪽 반대편 오버드라이브 쌍자 뭐야? 아 무슨 골드만 도 fel 장난? 딱 쳐죽겠는데 지금 일어나지 마라 지금 분위기 파악 안되냐? 아..나 속상하네? 뭐 이렇게 많이 줘? 여기 스마트폰 있다 뭔가 많이 주기는 하는데 다 짜잘한 크레딧들 주방장 사무실 덩굴 파괴 덩굴 파괴만 지금 몇 번을 하냐? 하나 남았나?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덩굴 어.. 하나 남았네 저것만 터뜨리면 된다 여기서 덩굴을 찾아야되는군요 여기서 덩굴을 찾아야되는군요 아.. 어.. 카인 박사다 야이씨.. 야이씨.. 저거랑 어떻게 싸워? 하이브 마인드 하이브 마인드 저그족이세요? 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야 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야 마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마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마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 마커의 말을 믿어도 되나? 아.. 근데 니가 하면 되잖아 이 쓰바라시야 왜 자꾸 그걸 날 시켜 아니.. 저씨.. 엉덩이.. 열어주게? 언제 열어줘.. 아 열어준다 이거 맨손으로도 터뜨릴 수 있나? 와 이게 터지네 역시 핵주먹 아이자 화염방사기 업그레이드 포스건 업그레이드 화염방사기의 마지막은 뭘까? 이거 아니고 화염벽의 지속시간 훨씬 증가 화염방사기의 주 공격 사거리 증가 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 포스건 중력 함정의 반경이 증가 오.. 나쁘지 않은데? 연사력 어차피 노드가 남아 돌아서 다 찍어 다 찍어 어떡하냐? 거의 다 찍었는데 이제 파밍에 의미가 없어지면 이거 무슨 재미로 하냐고요 파밍하는 재미로 하는건데 데드스페이스는 큰일났네 삶의 낙이 없어지고 있어 뭐야 여기 막다르기는 다 없어졌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여기 맞지? 나오는 애한테 선물 선착순으로 드려요? 아니 그거 좋은게 있잖아 얘들아 모아 우와 야 반영범 한 번 더 와 진짜 통쾌하다 야 야 포스건 만만세다 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네 하하하하 얘 진짜 그냥 블랙홀인데? 와 아 진짜 개쩐다 어? 나 마커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상한 반응 일으켜요 얘 뭐지? 어어? 오 이상해 침 Kader 유료 업 시스텝 오늘의 장소는 자체 특산된 플랜 inek 쟨 뭐가 저렇게 신나서 댄스 추고있냐 와 다리를 덜덜덜덜덜 나의 이 미디어 자태를 보니까 막 다리가 후달리지 아주 마크 어디 갔노 아래로 내려갔네 뭐야 나 진짜 진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미안 아 나 진짜 친구인 줄 알고 개설랬는데 아이템을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만 줘 왜 그래 그만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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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미안 아우 저 마커 효과 좀 빡치네 어지럽네 기다리십시오 이거 뭐야 왜이래 왜 못들어가 아아 여기를 들어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이 안되서 저 방을 다시 들어가야되나보다 엔진 시험 그치 이제 여기가 들어가지죠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주는거는 백방 보스전입니다 이거 엔진 점화 뭐 어쩌구 저쩌구 이러면서 한 두시간 끌걸요? 몬스터 한 3만마리 나올걸? 안봐도 비디오지 뭐 안봐도 비디오지 뭐 이 봐라 이 봐라 튀자 아악 스노우 엔진 점화 좀 아 이게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이 티가 안나 아인거니 타격감이 없어 아이 열어줘요 가자 뭐야 니는 가자 빨리 뭐 뭐 어떻게 가 헌터 터치? 잠자 야 아니 잠깐만 야 이걸 어떻게 처치해 이 미친놈 좀 나와봐 아니 나 못가잖아 야 저기 헌터야 헌터야 아 맞네 야 포스군으로 중력 발생시켰으면 끌려갔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안했네 잠깐만 근데 헌터를 처치하라고? 헌터를 어떻게 처치해? 아 엔진 점화 야 여기 초강력 불로 지지면 되네 봐봐 이 엔진 점화가 이 괜히 있는게 아니야 이 초강력 아 야 이거면은 아유 깜짝아 이씨 저저저저저저 뛰어온다 뛰어온다 일로 와봐 슬로우 오케이 뛰어우 끌어 자 레츠고 파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엡 가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따아 잘 탄다 완전히 분해 됐군요 뭐야? 뭐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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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를 통째로 가져가버렸네? 어어어어! 으아악! 아이템! 야! 내 아이템! 저기요! 야! 아니! 아이템도 안가져갔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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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뒤졌다! 으아이씨! 아악! 으아악! 으아악! 아니 아이템! 아 여기 어디야? 언제? 뭐어? 아악! 쓰읍... 아이작도 제정신이 아닌데? 야 여기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맞는 걸까? 과연? 정말? 와!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스토리 진행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리지널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지금이! 쟤 귀 크다! 쟤 귀 크다! 이게 진짜 그래픽만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훨씬 정교하게 많이 다듬었어! 스토리 같은 것도 그렇고 연출 같은 것도 그렇고 오리지널이랑 비교했을 때 사양 차이 많이 나냐고요? 거의 도스 컴퓨터에서 어... 4090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15년 전 게임이니까 상점 게임 중에는 진짜 막 리메이크 랍시고 개똥게임으로 만든 그런 것도 진짜 많잖아 진짜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 99%가 그래 이거는 정말 성공적으로 리메이크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스토리도 원작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많이 바... 이렇게 좀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점프 좀 그만해! 이씨! 오 더블킬? 아까부터 자꾸 안아줘요! 이러면서 오는데 여간 성가신게 아니에요 어! 여기 잠겨있던 거기다! 아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덜 돼서 안 열렸었던 거네 좋아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도 없네요 뭐지 이거? 어? 뭐야? 야! 나 뭐 이상한 거 먹었어 이게 뭐야 팽! 이상하게 흥미를 끄는 과거의 유물입니다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크레딧을 획득하세요 도장 과제 물품인데? 어디서 익스플로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데드스페이스 데드스페이스 1때부터 보이던 전통 인형이라고요? 오오... 아! 봤던 기억이 있어! 맞아! 바로 옆에 있나? 어? 이거 라인건 폭탄을 쓰면 어때? 발동을 안하네? 아야 아니 야 몸체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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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죽었어? 어? 야 포스건의 중력건으로도 이거 다 뜯을 수 있나봐 어? 그리고 여기 마스터 오버드라이브 상자 있어요 어? 포스건 마지막 업그레이드 부품을 먹었어요 포스건 업그레이드 와 드디어 완전체 내가 놓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중력 함정의 지속시간이 훨씬 증가한대 야아 바로 업그레이드 넌 ㅅㅅ club 굿 쿠itto 've 又 한번 밀쳐주고 배 터트린 다음에 배가 안 터졌네 유감 배가 안 터졌어 터지면은 바로 중력건으로 다 조져보려고 했는데 화물을 회수하시겠습니까 회수할게 뭐가 있어 그 괴물 촉수가 가져갔잖어 마커 가져갔잖어 뭘 뭘 회수한다는 거지 한번 눌러보자 어 저기 밑에 마커있네 왜 왜 저기다가 넣었지 왜 그만와 그만 그만 좀 안지겼냐 아니 그만오라고 오오 벌레? 야 아이자쿠 빡쳤어 지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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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하세요 오케이 안착했다 이쯤 되니까 개꿀잼 데드스페이스도 슬슬 물린다야 애들 좀 그만 좀 나와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누구 아니 이게 몇마리야 이 미친 나스럼 다 꺼져 한번더 한 번 더! 주오오오오오오오옹 아니 아이템 몇 개 주세요? 이야... 시원시원하다 야 근데 내가 마이크를 바꿔서 이제 소리를 막 시원시원하게 질러도 막 소리 깨지고 그러지는 않지 아... 소리를 막 질러올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네 소리 질러도 깔끔하게 들리죠 귀가 막 아씨 막 이렇게 안들리고 쾌적하게 고막이 파괴 중이라고? 와 고막이 터지는거는 마찬가지구나 유감 참어 다, 다, 다 끝났냐? 아, 뭐야 이거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아, 아직 더있어? 아직, 아직도 더있다고? 아직 어, 뭐, 어디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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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걸, 이걸, 이걸 왜 열어? 이 밑에 뭐가 있나? 반대쪽 다리 올려보라고?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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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였구나 아, 참 내가, 내가 바보짓했네 씨 뭐야 이거 레일 위로 가져요? 뭐지? 걔, 매끈하다 넌 뭐야 좀 죽어라, 좀 아, 니네 못내! 뭐야, 너, 야 깜짝아 아이 쫌쫌쫌쫌쫌쫌 아우, 정신없어 뭐야, 야 아직도 살아있어? 아니, 몸 상태가 이런데, 살아있다고? 야, 야, 넌 그냥 살아있어라, 내가 미안하다 어, 넌, 넌 살려줄게 그냥 아니, 아니 얼굴도 없고 다리도 없고 화이팅 아니, 여기 아이템 몇개가 있는거야 화이팅 아니, 길막은 하지말자 야, 인간적으로 진짜 길막은 하지말자 아니, 내가 너 살려준다니까? 야? 야! 야, 내가 아니, 개색 야, 길막하고 말랬지 뭐야, 얘는 어디서 튀어나왔어? 이제 위로 올라가나? 이제 위로 올라가나? 오케이 간다 마커만 가자, 끝이 보인다 마커만 지정된 위치에다가 딱 두면은 하이브마인드도 죽고 다 잘될거야 이제 잠겨져있는건 더이상 여기가 잠겨져있는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왜 잠겨있냐, 여기 야! 왜? 왜 아직도 잠겨져있는 곳이 있어? 와, 처음 지점으로 돌아왔어 아이징, 이제 자체를 가져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징, 우리 아토맨의 자체를 어떻게 해? 아이징, 우리 아토맨의 기록을 안해보지 못해 우리 계약을 다 사라진거일지 야이씨이 I'll turn off the gravity and the hangar, then I can load the marker by hand. 아니 뭐 한 번에 제대로 되는 꼬라지를 못 보네, 진짜. 여기 끝에 뭐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 끝까지 가봐야겠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하... 이럴 수가 아무것도 없다니. 헛걸음. 항상 유리창 너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동료들을 드디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것만 하면? 아, 이제 여기가 열리나?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잠겨 있었는데. 내 시설이 참 이상하네. 날 농락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력을 끄면 되는 거지? 오케이. 마커 위치 다시 설정. 마커 어딨는데? 어, 얘 있구나. 어 어어어어어.. 나 밀지마 어? 뭐야 아이템 날라갔어 어? 어? 이런 개 선물이다 이 자식아 일루와 이 배터리는 어디다 쓰라고 나온거지? 그 다음에 배터리는 가지고 있고 언젠간 필요하겠지 내가 키네시스로 안 끌어도 되네? 왜 백원밖에 안주노? 그 다음 왜 왜 왜 왜 또 또 또 나와? 그만 좀 나와 그만 좀 마커 위치 다시 설정 끝났고 격납고 구역의 중력 라인건이 은근히 총알이 부족하구나 자 빨리 가자 이제 드디어 애들이랑 이 지긋지긋한 인심부라고 탈출이다 카사 어 뭐야 뭐야 에 이승 뭐? 그리고 이른바의 모를 연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이저 7. 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nightmares. 기존의 자동차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안으로 봤어요. 그런 것에 봤어요. 시스템을 다 freed, 재수재를 다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저 엘이 지척으로는 이좀 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스마 기존의 일을 잃지 않았습니다 차아웃гов의 사이 엘이 스위치 한다고 생각하고 한강을 부고 we have to return the marker if anyone else stumbles across each of seven it was disappeared once we can do it again i've seen how the marker fucks with your head it must be contained for what it's worth we made a great team 아니 그렇게 얘기할거면 그냥 같이 그냥 같이 태워주지 야 나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가 아니 이런 객 어 우리가 외계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마커가 실은 인간이 만든거고 원조 마커가 따로 있는데 이 레드 마커가 그거의 복제품인거지 그리고 이 복제품 마커가 제대로 가동을 하는지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지스 세븐에다가 그거를 몰래 풀어놨는데 이 사단이 난거고 그래서 그걸 뒷수습하고자 정부에서 저 여자를 파견해서 그걸 회수해봐라 라고 한거네요 몰래 심은 스파이었네 난 무슨 잘못이야 니콜은 무슨 잘못했고 이렇게 불평볼만 하면서 나도 모르게 파밍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미워 왜왜왜왜왜왜 너 너 진짜 맞지 죽빵 뭐야 이거 안맞아 환각이네 야 비행 관절소에서 니콜을 만나봐 셔틀 소환 시작 어 데미얼 다시 돌아와 아 오 욕도 나오네 아 대니얼은 그냥 도망가고 마커만 지금 회수한 상태네요 뽀뽀해주나? 멀쩡 멀쩡하게 뭐하 뭐하시는거에요? 야 눈 빠지겠다 아이작 야 너 그러다 니콜 뚫려 그만 봐 고마워 고마워 리 니콜 리메이크에서 왜 이렇게 할머니가 됐냐고? 뭐야 나도 맨 처음 보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긴 했어 니콜이 원래 오리지널에서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성우분의 외형을 그대로 딴거 아닐까? 네 고마워 슬퍼 에돋 에허 보여줘лох 게이psy 가 빨리이 수발하샷 슬바라 시끄라 뭐야? 아이템도 다 날라갔어? 아 미안 아유 미안하다 야 아우 카윔 박사님 아 죄송해요 아 씨 그 괴물인 줄 알았어요 씨 파밍하려고 아 미안 미안 아 미안하다 야 이시모랄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미니백밥 빨리 이제 진짜 끝나는 거야 자 두고 가는 거 없나 다시 한 번 싸악 파밍의 시간을 가질 때예요 채굴구역 아니 여기 아직도 안 본 데가 있네 자 채굴구역 6층 체크해놓으세요 채굴구역 6층 채굴구역 5층 안 본 데 너무 많은데? 자 의료실 자 의료실 6층 니콜이 욕하겠다 빨리 가라니까? 뭐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파밍해야 돼 승무원 숙소 어? 승무원 숙소 안 간 곳 있어요 승무원 숙소 5층? 함교 아 함교 5층? 함교 5층도 아직 안 본 거 있고 어 끝났다 자 이제 채굴구역부터 가봅시다 이 정도면 마커도 혀차겠다 에휴 쯔쯔쯔 파밍의 미친놈 자 오버드라이브 등급의 방이 하나가 있어요 뭐지? 비싼 아이템을 잔뜩 주는구만 어 여기 상자 있어 대박 이거 뭐야? 컨택트 빔 음 딜리셔스 아주 만족스러운 파밍이고 그 다음 저깄다 3번방 어 에헤이 조용히 해 좀 좀 조용히 파밍만 하고 좀 갈라니까 쓰끼들이 말이야 아 뭐야 그냥 아이템 창고네 꽝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야 된다고? 의료실 6층? 의료실 6층 못 간다고요? 왜? 보중력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있어요 다른 길이 없을까요? 일단 거기 좀 헤맬 것 같으니까 나머지부터 좀 보자 자 그러면은 의료실 가지 말고 승무원 숙소랑 함교 이번 건 아주 이지하군요 이렇게 쉬운 데를 왜 안 갔을까 내가? 클리런스 컨센트 여기도 그냥 아이템 창고네요 어 5층이다 오케이 바로 오른쪽 어떤 개쩌는 아이템이 숨겨져 있길래 헉 펄스 라이플 업그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는 다 한 것 같은데? 의료실 6층은 일단 의료실에서 가는 게 가능하다고요? 보중력 공간이 되는 엘리베이터 통로 한 곳이 있을 거예요 4층에서 갈 수 있다고요? 우리 장작분들 말 믿고 한번 가보자 야 이제 아이템 정리도 좀 하고 마저 업그레이드 다 하러 갑시다 업그레이드는 지금 다 열었나 그러면? 펄스 라이플 업그레이드 컨택트 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안 된 거 지금 슈트 하나랑 플라즈머 커터는 다 했고 펄스 라이플도 업그레이드 다 했어요 탄약 용량 크게 증가 연사력 증가 수류탄의 폭발 반경이 훨씬 증가 리퍼 는 풀 업그레이드고 화염방사기 또 아까 봤고 라인건 또 다 업그레이드 했고 컨택트 빔 어? 도전 과제가 달성됐네? 탄약 용량 크게 증가 보조 공격의 폭발 크기 크게 증가 발사체 크기 증가 폭발 크기 발사체 크기 좀 애매하게 말장난인 거 같긴 한데 자 퍼스건 업그레이드 완료 라인건 업그레이드 완료 아 플라즈마 커터 근본 무기가 풀업이 아닌 것이 매우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노드 사러 갑니다 보안레벨 1이라서 안 중요한 거 들어있을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잠겨있던 방 중에 아이템 부품이 들어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기는 다 열어서 그냥 잡템만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치? 아 혹시 알아? 야 마지막 단계에 갑옷이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갑옷 우리 풀업 아니야 와 야 팽이 3만원이네 기가 막혀요 팽 여덟 개 정도만 사고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갈 수 있는 곳은 가보자고 궁금하잖아 아 풀업그레이드 완료 펄스 라이플 연사력 증가 탄약 증가 수류탄의 폭발 반경이 훨씬 증가합니다 아 이거 좀 써보고 싶긴 하네 어쨌든 무기 업그레이드는 지금 전부 다 열었어요 자 이제 진짜 엔딩이 코앞이다 얘들아 이 길고 긴 데드스페이스 여정이 끝나가려고 한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진짜 더 하고 자시고 그런 게 없어 여기 이심을 하고 떠나면은 파밍지역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선행지역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니콜이 나 버리고 벌써 탈출했을 거라고? ㅋㅋ 인정 무중력치료실 어 이거 진짜 느낌이 좋아 어어어 어어 야아 대박 이거 장장님 아니었으면 뭐야 어디로 가야 해 뭐요? 이거 문이 다 쳐있어냐 너무 올라갔다고? 와 이거 근데 진짜 길 찾기 어렵게 돼있다 와 미쳤다 왔어 왔어 와 장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대박 얼마나 개쩌는 아이템이 있길래 이렇게 길을 개척 꽈놨어요 근데 뭐 이제 더 좋은게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아이템 창고야 그냥 어 역시나 예상대로 시끄러 그래도 노드는 주네 와 진짜 길 엄청 꽈놨다 어쨌거나 덕분에 진짜 이시무랑호는 다 둘러봤네요 달성률 100%야 100%인데 달성되는 도전과제 같은 거 없어? 야 게임 쓰레기네 드디어 돌아왔다 아 눈물 나 안녕 이시무랑호 니콜 한 지금 두시간 기다렸다 니콜 한 지금 두시간 기다렸다 와 그래픽 미쳤다 진짜 와 아 진짜 온몸에 소름돋 어 저기 부딪치겠는데 야 왼쪽 왼쪽 간다 하려나 야 초코 브라우니가 떠 있어 아니 근데 왜이렇게 왜이렇게 가까스로 지... 스쳐 지나가는거야 스릴을 즐기나? 이게 두통 한번씩 앓을때마다 막 텔레포트 되는데요 야 두통 한번만 더 알아봐 바로 마크 설치하는 곳으로 가게 자 왔다 여기가 이시스 세븐 행석 뭐야 니콜 어디갔어 아 두통 앓고 있는 사이에 그냥 벌써 또 기다리다 지쳐서 갔나 자 내가 왔다 데드 스페이스 마지막 챕터입니다 와 여길 다시 오게 되다니 야 미쳤다 미쳤어 뭐야 저거 행성이 지금 충돌하려고 하는거에요? 아 저게 하이브마인드인가? 저게 하이브마인드인가? 나 좀 어디로 가야돼 내려 오 아아 이시무라가 채굴하고 있던 행성이구나 니콜이 뭐라고 떠드는지는 별로 안 궁금하고요 아이템 파밍을 해야 돼요 진짜 이정도면 병이라고 생각해 난 하지만 병이기에 어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어 샘 병인거 아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인드 어쩌겠어요 병인데 파밍해야지 여보 조용히 좀 해봐 남편 파밍하는거 안보여? 뭐여 당장 안내려놓냐 아 어떤 개 이시무라 이시무라 니콜이 뭐라고 하는건지 하나도 못알아듣겠네 여기가 아마 마지막 상점일거에요 사고싶은거 다 사고 사고싶은거 다 사고 햇빛이 매우 아름답네 잘라주시면서 하나도 못내줄냈 이집트7 아아 필지로 아 무빙 저 배터리를 꽂으면 엘리베이터 작동되냐? 숙소 창고 이거 누가 봐도 뭐가 있을 것 같은 창고인데 지금 보니까 그냥 진행 루트 같이 생겼네요 그죠? 여기까지 옮겨야 돼요? 오케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히든이 아닌 것 같은 수준의 스케일이라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진행합시다 열어줘요 열어줘요 아니 여기가 이시무라보다 시설이 더 안좋은데? 왜 또 디라샤이바테 배 안 건드렸지?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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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총이 안나가 아우씨 그만 좀 나와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그만 나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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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적 공격은 왜 있는거야 죽지도않는게임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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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이씨 그만좀 나오지 슬슬 화달라그러거든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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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적들 다 죽이니까 그제서야 마크 마커가 움직이네 마크? 마인크래프트 여기 안열리냐? 아아악 아 이 문은 아예 고장났구나 아아악 이전에는 오리지널에서는 마커를 키네시스로 일일이 다 옮겼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동으로 옮겨지니까 그거는 되게 편하네요 여기도 원래 노드방이었거든 그거 확실하게 기억해 여기 노드 넣어서 템파밍을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열려있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열리나? 오우 어우야 나 배 터져 죽으라는 거냐? 행복사 하라고? 고마워 뭐? 아우 개 느리네 빨리빨리 좀 지나가라 현기증 난다 마커 근처 가면 애들이 느려지고 빨개지잖아요 그거 혹시 설정상에서만 나왔던 데드스페이스 효과 아닐까요? 어? 아 그 빨개지는 효과가 마커 주변에 있어서 빨개지는 거였어? 나 몰랐어 어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애들 빨개지는지 아 finding 아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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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블랙홀로 안 끊어지는데 야 블랙홀로 안 끊어져 응 끊어져 아 이런 개색 끊어지는데 한발만으로는 안 끊어져요 저번에는 한발만에 끊어져서 어 이것도 화염방사기처럼 되는건가 했는데 좀 미묘하네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네 아까 내가 마지막 상점이라고 했던거 여기도 있네요 머슥 그래서 전력을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된다고? 어디로 가야 너 뭐야 어 여기도 마스터 오버라이드 상자가 있네 모드 3개? 그걸 지금 줘서 뭐하노? 업그레이드 할거 다 했는데 아니 뭐 아이템을 왜이렇게 많이 주세요 나 어디로 가 전력 뽑고 저.. 아 저기에 길이 있었구나 가디언 다 죽여놓고 여길 안 맞네 네 지금 소트 만렙이예요 이거 왜있는거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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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퍼 여기다 삽입? 하나 더 꽂아야 되네 지금 엘리베이터에 배터리 하나 더 있고 여기 있구만 자, 이제 하나만 더 꽂으면 여기서 전쟁 날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엘리베이터 배터리를 포기하고 자, 전쟁 갑니다 자, 준비하시라요 어, 뭐야 무중력이 됐는데 자꾸 하나가 되제 미성년자분들 큰일나게 뭐, 어디로 가라고 아, 위쪽 스테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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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천천히 보자 스테티스 이런데 뭐가 있지 않을까 멣 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있네! 뭐야? 왜이렇게 매달려서 다들 그러고 있냐 안타깝게 위로 올라가면 돼요? 뭔가 좀 의아스러운게 여기에서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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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н 프로펠러에 발이 닿았나봐요 고통에서 벗어나려 아 몇 마리야 너네 다 일일이 상대를 해줄 수가 없어요 형이 이거 왜 길이 이렇게 막혀있냐 이거 왜 왜 왜 굳어있어 이거 촉수 다 안 없애도 되는 거였어 일단 어디로 가야 돼 어우 야 토할 것 같애 올라왔다 이제 가자 야 또 어 그러네 확실히 야 라커에 가까이 있으니까 애들이 빨간색으로 빛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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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더 느려진다고 아 아 더 약화되나 보다 그러면 oly 아 아 그리고 마커 주변에서 싸워라 이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벤토리는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하지만 아 문이 잠겼어 하지만 아이템 정리를 좀 하고 가자 나중에 또 아이템 장 모자라 아이템 장 모자라 이러고 후회하지 말고 설정상 마커 근처에서 네크로호프의 활동이 제약이 된다고 오리지널에서는 이런 효과가 없었는데 설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걸 적용시켰나보다 야 갓게임이네 리메이크하길 너무 잘했어요 이런 설정 오류들까지 세세하게 또 다 수정해가지고 뭐 아이씨 위로 올라가서 또 이거 부셔야 돼? 진짜 게임 부셔버리고 싶네 어이씨 위로 올라가서 아니 뭐 어트 어떻게 하라고 오오 cops 아 또 뭐야 그만 좀 나와 진짜 길이 생겼네요 리퍼가 총알을 일단 제일 적게 소모하니까 리퍼로 다 조지자 뭐여 어디서 괴로워하고 있어?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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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했지 시계 쟤 절대 스트레스 해소하는거 아니에요? 얘네 여기 매달려서 계속 고통받고 있었다구요 저어얼...때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잉 왜 여기에서 자꾸 슬렌더맨이 나와요 이거 어어어어어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캘 나 진짜 얼마 안남았다 힘내자 다들 그건 뭔데 이렇게 성스러운데 뭐 승천하세요 마커님 야 이제 엔딩 다 왔다고 아이템 막 퍼주네 실무도 없는 것들 드디어 인가 뭐 아야야야잇잠깐만 아잇잘못 아 좌우무빙 되게 현란하게 하네 방금 봤어? 제로토 회피 보는 줄 알았어 빠뿌루빠빠 그만 해라 템 내나 이거더라 저쪽 반대편은 어떻게 없애지? 촉수 어딨어? 엥? 다와서 촉수해서 걸리네 이게 얘들아 어디잇니? 저..저기요 왜 약점이 안보이지? 아 참 기감의 킨 곳에 숨겨져 있네 뭐여 또 그래 다와라 다와 그래 한 번에 가자 가자 아아아아 확실히 마커 주변에 있으니까 엄청 느려지네 애들이 뭐야 뒤에서 누가 나 때려 아니 저 개색 오지마아 오지마아 야 그정도면 그냥 살아있어라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삶의 의지가 굳건한 친구가 그렇게 삶의 의지가 굳건한 친구가 어? 파이팅! 어 야 저기 아이템있다 나 아이템 먹으러 가야돼 꺼져! 아우 풍족해요 아이템 먹는걸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 샘 앗 아 아이템 주려고 나온거였구나 아 미안하봐 내가 회복핀 없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산지 직송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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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뽕 아 아이템 몇개야 아이템만 먹다가 정신이 나가버리겄네 뭐야 내 바지까랑이에 뭐가 껴있어 자 적재장치를 활성화 드디어 마커를 재단 위에 올려놓고 하이버마인드를 봉인 왜이래 니콘 개멀쩍한데 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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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헥 야 막 떨어진다 이제 야 운석들 떨어진다 마커를 받침대로 이동 샷을 다시 활성화 이 에잇 어 다이소 다이소 이라 네라 니콘 니콘 예 잡혔어 맨 처음에 나왔던 비디오에요 이걸 보고 아이작이 구하러 온거죠 근데 보다가 비디오가 도중에 끊어졌었거든 알겠지 왔다 그 다음에 들었다 할 수 있어 저는 내가 말했을 때... 아마 이해가 안 되었을 때... 내가 못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왜 안 보여줄게 또 이사악? I loved you. I always loved you. 에잉? 뭐야? 아... 죽었어? 에? 아... 헐! 에잉? 제발 으어여 으어 한국해양단 너무이없다 ... 한국어양단 ... 그냥 mach여 indirect 난 1 goose 저는 이렇게 2몇white 다 그냥 한국어 늦은 나는 발음을 천inn натhosober 이 등장 내가 누가ỡn다 여러분 그것들에게하는 정도가 supplies You 그럼 그냥 시작해. I've got nothing left to lose. I've got nothing left to lose. Horr! It's better this way, Isaac. You'll never recover from what the markers done to you. And when the tectonic will drop, all this will be buried. Just like EarthGoth wanted. I'm sorry. I've got nothing left to do with my own armor. I've got nothing left to do with my own armor. Warning. Seizmic Activity increasing. Evacuate to safe location. Oh my god. 와, 아니 나는... 하... 아우 야, 이게... 이제 오리지널을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콜이 원래 이제 죽은 상태로 시작한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리메이크 됐잖아. 그리고 니콜이 되게 직접적으로 내 눈앞에 계속 나타났었단 말이야 설마? 설마 스토리가 바뀌었나? 설마? 해서 이제 대니얼스가 대니얼이 니콜을 딱 붙잡고 지금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잖아 아 그래서 어! 진짜 니콜이 살아있나봐! 라고 완전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와 서로 환각을 보고 있었던건 진짜 와 뒤통수 한 세대 후렴 맞은 느낌인데 와 대박이다 와 이건 기존에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도 진짜 뒤통수를 맞을 수 밖에 없을정도의 반전인데요 개쩐다 진짜 게임 뭐야 벙에 걸렸어 이 사라지란 말이야 캔 먹었다고 근데 니콜이 아이작 도착하기 몇 분 전인가? 직전에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니콜이 죽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아 이게 오리지널 때는 한참 전에 죽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스토리를 훨씬 풍미있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머서 박사를 비롯해서 스토리를 깊게 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오기 1부 직전에 니콜이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진짜 미쳤다 게임 어떡하냐 정말로 이제 끝입니다 가자 빨리 탈출해야돼 아니 그냥 같이 탈출하면 되잖아 왜 굳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거요 아니 촉수물 철지와 아까비 저기에 깔아뭉겨졌어야 됐는데 와 그와중에 구하려고 하네 와 아이템박스 한 30만개 지금 떨어져있는거 보이십니까? 네 누가 봐도 보스전이죠 와 촉수 개 징그럽게 생겼어 아니 이거랑 어떻게 싸워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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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이제 남은게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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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빙 나오나? 무빙? 무빙? 아니 왜 저기 나와? 저기 아이템이 몰려있나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자 잠깐만 잠깐만 형들 뒤지세요 아니 총알이 없어 총알 야야야 잠깐만 총알이 왜 이렇게 없어 아! 나 뭐 해봤었어 뒤져 총알이 없다 라인건으로 승부한다 어 무빙? 무빙?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는거 아닌데 원래 라인건은 야 리퍼로 하자 그냥 오오 무아아악! 아악! 어우 뜨거 어! 아아! 오케이 아 왜 안집혀 오케이 아아! 야 큰일났다 안맞는다 너무 멀어서 안맞아 라인건으로 잡아야되나? 아니 원거리 무기가 없으니까 좀 골치아프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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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ind me, Behind me, Behind me! 오호한 OUUUUUUSH BABY 제발 죽어라 마지막이다 아 근데 진짜 개진거롭게 생겼다 너 그니까 덩치는 엄청 큰데 공격이 좀 소심해요 약간 뭐랄까 에드스페이스 오리진할때도 하이브마인드의 공격이 약간 좀 소심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리메이크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패턴은 또 같애요 어 뭐야 야 큰일났따 큰일 났다 이거이거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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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하! 이걸 내가 잡다니! 와... 액체 표현봐봐 얜 뭐야? 절로가 왜 이렇게 멀리 와? 헉! 땅 밑으로 꺼져버렸어요 아니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와! 야! 벌써 다 왔네! 빨리 가자! 아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뭐해 니콜이 없는데 하... 진짜 마음이 아프다 진짜 니콜 한명 구하려고 여기 왔는데 남은게 아무것도 없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헉!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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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빨리빨리 이렇게 주인공은 죽고 게임이 끝? 이 아니고 완전 멀쩡하네요 우주선 성능 미쳤다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아이작 얼굴이 한번도 안나오다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얘는 초반부터 좀 보여줬어가지고 조금 감흥이 덜하긴 하네 아... 저 영상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진짜 얘 이제 어떻게 사냐 얘 이제 어떻게 사냐 에? 자, 어쩌거나 이렇게 데드스페이스 엔딩 니콜이 안나올줄 알았는데 니콜이 오리지널이랑 똑같이 나오네요 아 솔직히 임팩트가 좀 아쉽기는 하다 오리지널에 비해서 니콜이 마지막에 아 근데 저게 오리지널에서는 네크로머프화 돼서 덮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환각 같네요? 그죠? 니콜이 네크로머프화가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있었잖아 네크로머프화가 아 생각해보니까 될 리도 없네 니콜은 자살했잖아 뭔가 오리지널에 비해서 진짜 많이 디테일해졌어요 게임이 아리까리 했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듬고 그래픽도 개선하고 와 연출이 일단 진짜 소름이네 진짜 오리지널에서 아쉬웠던 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정말 좋게 바뀌어서 출시가 돼가지고 저는 진짜 재밌게 플레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데드스페이스2가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거 진짜 그냥 배드엔딩이네 2가 안나오고 이대로 끝나면 니콜한테 공격당해서 아이작도 죽는 최악의 배드엔딩 솔직히 초부터 좀 요상해지긴 했었어 데드스페이스가 데드스페이스는 원래 1으로 딱 깔끔하게 끝났어야 진짜 최고의 공포 게임이었는데 이제 1이 너무 잘 되니까 2도 만들어야지 근데 2도 사람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워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서 이제 3 만들자! 했다가 이제 완전 3에서 개 뇌절 쳤죠 그 꼴만 안났으면 좋겠고 어제 리메이크는 정말 성공적이었다 이 리메이크 버전으로 2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2, 3, 4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2로 잡치고 싶진 않아서 토닉 분기점은 넘었겠지 당연히 데드스페이스 대성해가지고 더 좋은 시리즈로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픽도 진짜 발군이었고 나 이거 풀옵션으로 돌린 거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 제가 플레이하면서 계속 눈이 즐거웠어요 자 1회차 클리어 엔딩 특전 5만원 파워노드 10개 어 드디어 레벨 6짜리 슈트가 해제가 됐군요 진행 상황이 저장되고 플러스가 생겼는데 이게 2회차에 다른 엔딩이 또 숨어져 있대요 2회차로 플레이할 때는 마커 파편? 마커 조각? 같은 것들이 스폰 되는데 어 여기 새 게임 플러스 생겼다 으으으 이걸로 이제 이어서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색 게임 플러스를 시작하면 완료 한 게임에서 사용했던 무기, 아이템, 크레딧, 업그레이드가 이전됩니다 자 이 세 게임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플레이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영상을 올릴지 아니면 그냥 엔딩만 찍어서 올릴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녹화는 다 할 테니까 풀 버전은 풀레임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정말 즐거웠습니다 1회차 플레이 데드스페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